false 옆에 있으면 옆에 있으면 뭐 얻어먹을 거 있겠나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빨리 했냐면 내 맘이죠 침팔마니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좀 오전에 좀 켜볼까 해요 밤에 일찍 자고 방송 날짜가 너무 줄어서 아침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지독한 의지박약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다시 오후 1시에 켜겠죠 근데 이겨낸다면 11시에 켜겠죠 근데 이겨내지 못하면 1시에 켜겠죠 이번주에 해외촬영 있습니다 효구리님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비밀입니다 말씀드리면은 또 뭔가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아는게 없으면 그냥 입을 닫는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다음주에는 침팔풍 합방이 월요일날 예정이 되겠구요 오히려주치님 2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요소로님 39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이라자하사님 20개월구독 감사합니다 계도선생님은 수요일날 월요일은 침팔풍 먹방의 황제님 18개월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휴가 간략하게 갔다왔는데 이거를 뭐 사실 얘기하려고 한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가다보니까 사람이 제가 성향이 시간을 무한대로 그냥 주면 막무가내로 자꾸 그걸 점검하는 습관이 있더라구요 오늘 뭐했지 오늘 뭐했지 근데 막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여유가 있으면 뭔가를 자꾸 오늘 뭐했고 오늘 뭐했고 막 이러고 있더라구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김에 여러분들께 좀 제 휴가 2박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냈는지 그냥 뭐 사진도 안찍었습니다 그냥 입으로 입에서 귀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약간 그냥 사실의 나열 나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침착매는 아 휴가를 요런식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라보자두피아님 스무스한 무스탕님 척척학사님 나야안님 비바리뱀수님 세일러비너스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카두님 김카두님 감사드리고요 3년 구독자 4년 구독자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제 광안리 핵주몽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라이너스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타디스몽님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매님 쓰러지지 않아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병 건국대머리듬의 마법사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관악맨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투부 구독 한국인님 구독선물 감사합니다 자취라이프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마구헝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브리원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다라이나믹 듀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병건 침버릭님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뚠 캘린더님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후니 후우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조아님 백비팅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미인조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휴가를 언제 갔냐 음 오늘 22일이죠 22일 월요일인데 어 18, 19, 20 을 갔다 왔어요 휴가를 18, 19, 20 목, 금, 토 원래 요번주에 제가 해외촬영이 있어가지고 아 전주에 좀 내가 좀 방송을 좀 해놓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 원래는 여러분들이 저번주가 좀 약간 4일에서 5일까지도 할 수 있었던 방송을 볼 수 있었던 주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한 요 몇 달간 계속 좀 누적된 피로나 몸의 피로보다는 좀 정신적인 피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몸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머리가 계속 막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제가 사실 방송준비 개인 방송준비 사실 손 놓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좀 머리가 좀 아픈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음 주호민 작가님이 놀러 오시면서 아 이게 다 운동을 안 해서 그렇구나 진짜로 그 뭐 뭐 빈말이 아니고 깨달았어 주호민 작가님 그 맨날 오면은 에 에 이렇게 하시던 분이 엄청 활기차진 걸 보고 옛날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정신은 어 육체에 그냥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육체가 어 중심이라는 거지 사실은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돌아가는 거고 컴퓨터로만 쳐도 그쵸 전력이 없는데 cpu가 뭐 아무리 성능이 좋으면 뭐예요 너무 나약한 게 인간이고 생명체 그냥 당연히 절대 질리고 이거를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정신력 뭐 이렇게 하지만 체력이 있어야 인성이 좋아지고 정신력이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지금 힘든데 어떤 여유를 가지고 포용력을 가지고 하겠어요 자 아무튼 500비트 구독 감사합니다 제가 뭐 말을 하느라 감사 인사를 다 못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 날카로워지죠 제가 안 그래도 성격이 좀 날카로워요 날카로운데 여유가 없으면 더 날카로워졌겠죠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도 뭐 못할 짓이고 그래서 좀 아내와 함께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외 촬영 일정이 있어서 갔다 오면 추석이고 추석이어서 이거 뭐 끊기가 좀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끊어야 돼? 운동을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삑가추님 500비트 감사합니다 해외 갔다 오면 또 추석 있고 추석 갔다 오면 또 다음 해외 촬영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센터를 등록하고 그냥 빠지는 게 낫겠죠 그렇게 해도 그냥 끊고 한 달에 뭐 두세 번을 하더라도 그냥 끊어놓는 게 낫겠죠 그러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바로 끊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그냥 아내랑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내도 체력이 안 좋아가지고 저보단 좋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체력이 좋아지면 여유도 좀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둘이 같이 할 수 있는 뭐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뭐 이런 거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워낙 헬스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동네에서 그래서 아침에 하고 여기 오고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격투기는 그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 금, 토 2박을 갔다 오기로 했는데 언제 그걸 결정했냐 그 주 일요일 날 한 목요일에 갔으니까 한 일요일 날 했으면 한 4일 전이죠 4일 전에 갑자기 결정했어요 나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 터지겠다 목, 금 나 그냥 급하게 방송하려고 비워놨던 자리를 그냥 나 휴가로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넣었어 넣고 월화수 방송하고 월화수 방송이 아마 조금 타이트했을 거예요 개인 방송하고 삼성 갤럭시 그거 뭐야 G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밤에 하고 그 다음에 삼성 SKT 그거 광고하고 개인 방송 또 늦게까지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하고 배탱 가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밖에서 했는데 월화수 딱 하고 목금을 이제 딱 쉬러 갔지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무슨 뜻이냐 집에 그만큼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집에는 사실상 제가 14일날 잠깐 호텔에 한번 갔다고 했죠 가족끼리 그때 이후로는 집에 계속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목금토를 딱 갔는데 아침에 딱 짐도 미리 안 사놨어 당일날 당일날 그냥 캐리어에다가 티셔츠는 하루에 하나씩 입으니까 두 벌 속옷 한 벌 양말 안 넣고 총몽 총몽 선물 받은 거 넣고 빤스요? 빤스는 하루에 한 번 안 가려보면 되니까 넣고 넣고 그리고 총몽 5권 전군 전사장님이 주셔가지고 선물 좀 해주셔가지고 받은 거 있거든요 그거 가려고 넣고 스케치북 좀 가져갔어요 그림 그릴수도 있어서 스케치북하고 매직하고 네임펜 넣고 끝 아이패드 아이패드 하나 끝 아이패드는 소영이 또 해야 돼가지고 옛날 거 있지 작은 아이패드 있어요 내가 옛날 블리즈컨 처음 갔을 때 블로거 분들하고 같이 갔을 때 있거든요 스트리머들은 아예 안 가고 그때 샀던 아이패드 조그만 거 있어 그거 가져갔어 소영이 해야 돼서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갔지 나는 짐 싸는 거 그렇게 안 힘들어 그래서 갔어 갔는데 예 그 호텔은 그때 일요일날 잡았어요 제가 이미 어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있는 코티아드 메리워트 서울 보타닉파크로 정했는데 이유는 옛날에 옥냥이 집들이할 때 했죠 옥냥이 그 무슨 옷 제발 사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옥냥이 옛날 집들이 했을 때 했어요 그때 근처였거든요 옥냥이 집이 근데 이제 그때 서울식물원 한바퀴 돌고 하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아 좀 트여있고 하니까 그냥 갑자기 거기가 브랜드 생각나서 그냥 거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박으로 해가지고 딱 갔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그냥 옷하고 속옷만 해가지고 갔잖아요 가는데 꽤 멀더라고 나 강동 강동 끝에서 강서 끝으로 가니까 마곡나루 있는 데니까 그래서 이제 갈려고 딱 했는데 아침에 11시에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바로 가기에는 좀 미안한 거야 왜 내가 월화수를 어떻게 했어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안 보고 바로 또 훌쩍 떠나버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좀 약간 눈치가 보인단 말이지 나도 인간인지라 냉혈안이지만 냉혈안도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갑지만 그래도 피가 흐르는 생명체예요 냉혈안도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괜히 괜히 그냥 가기 좀 그래서 아내와 그냥 같이 있었습니다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여보 뭐해 이러니까 나 오늘 은행 가는데 뭐 서류 뽑아야 돼서 그래? 그럼 같이 갈까? 왜? 그러니까 그냥 그냥 따라갔어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서 시내 강동구 시내에 그 초밥집 있어요 초밥집에서 초밥 먹고 저는 특초밥 먹고 아내는 일반 초밥 먹고 그리고 이제 주거래은행 갔지 농협 농협 갔는데 거기 갈 때마다 부지점장이 부지점장님이 계속 카드 만들라고 자꾸 직원 통장 농협을 하라고 아니 VIP VIP인데 자꾸 영업을 하셔 VIP면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갈 때 갈 때는 찹쌀 주심 찹쌀 안 주고 그냥 그 카드 만들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동해서 하나은행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은행 또 가야 되는데 내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은행에서 헤어졌어요 저보고 계속 가려요 그래가지고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갔죠 나가서 이제 작업실에 들려서 거기서 이제 총목을 가져간 거예요 총목 가져가고 또 직원분들 출근하셨길래 또 인사 한번 하고 태환 씨랑 좀 얘기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또 결정하고 갔습니다 출발 그래서 그때가 11시부터 이제 출발을 이제 다해서 한 제가 한 체크인이 체크인이 3시잖아요 호텔이 그렇죠 어 2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에 한 30분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30분 40분 그래서 2시 10분에 출발했어 쭉 갔어 쭉 갔는데 도착 도착해서 한 3시쯤에 도착 한 2시 50분쯤에 도착했을 거예요 2시 50분쯤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딱 하는데 아 아 그 저는 이제 가감 없이 사실만 나열하겠습니다 딱 출근 다 했는데 체크인 하는데 아 직원분이 아 침착맨 아니냐 그러면서 프링글스를 프링글스 조그만한 캔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 호텔이 공원뷰가 있고 이제 시티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원뷰였어요 저는 근데 공원뷰였는데 딱 들어갔는데 좀 약간 근질근질 하잖아 막상 왔는데 할 게 없잖아 첫날 오후 3시에 그쵸 그리고 딱 들어가자마자 그 호텔은 딱 18도로 에어컨이 막 나오고 있어서 밖에서 약간 뜨거웠는데 어 어 여기 좀 눈치 있는데 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딱 받았고 안에는 딱 들어가자마자 뷰가 공원뷰를 쫙 펼쳐져 있어서 아 탁 트인 시야가 나를 반겼다 어 거기까지 좋았다 그리고 어 보니까 집기도 약간 어 좀 좋았다 디자인도 어 여기도 좋았다 그리고 뭐 이것도 저것도 좋았다 근데 할 게 없다 할 게 없어서 아 뭐하지? 하다가 아 호텔 그 수영장을 이용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수영복을 안 갖고 왔는데 어? 수영복을 그냥 근처에서 사서 할까?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 이 호텔은 수영장이 없어요 없는 호텔이야 어? 그래서 아 그러면은 사우나 하나 할까? 없어 스파도 없는 호텔이었어 그냥 비즈니스 호텔이었던 것 같아 공항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인천공항하고 연결된 리무진하고 지하철이 연결돼 있어 마공나루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좀 약간 비즈니스 호텔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비즈니스 안 하려고 온 거잖아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욕조라도 이제 욕조도 없어 객실을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호텔에 욕조 있는 객실이 조금 가격이 좀 나가는 객실 가격이 나가는 호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호텔에 욕조 잘 없어 좀 고급 옷 고급 객실? 고급 호텔? 뭐 이런 데에만 있어요 원래 침대에는 있어 침대에 딱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베개 네 개 두 개 두 개씩 해가지고 다 있었고 그 채널 막 픽픽픽픽 돌려보니까 막 이거 저거 나오더라고 팔자 좋더라고 그래서 어 지금 이 목요일날 다들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거나 틱틱틱 누르면서 스파 있나 뭐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뒹굴뒹굴 거렸어 막 그래서 오후 4시까지 뒹굴뒹굴 거렸죠 한 1시간 정도 뒹굴뒹굴 했을 거예요 뒹굴뒹굴 이렇게 딱 하는데 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근질근질 하잖아 이제 뭐 만화책도 봤다가 뭣도 했다가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했는데 이제 근질근질하니까 나왔어 안되겠다 PC방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호텔 잡아놓고 PC방을 거기서 검색을 해서 어 네이버 그걸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했는데 근처에 있더라고 그래서 PC방을 갔어 갔는데 지하에 있는 PC방이었는데 오랜만에 PC방을 가니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 내가 내가 옛날에 갔던 PC방들은 카운터 가가지고 어? 그 뭐야 몇 시간이요? 뭐 아니면 아무데나 앉아서 그냥 딱 키면 됐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두리번 걸다가 자리에도 한번 갔다가 카운터도 한번 갔다는데 카운터에 지금 막 어떤 직원이 뭐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기도 뭐하고 있어 집에 갔다 오지 진짜 그 어르신 느낌이지 어르신 느낌 그게 갑자기 스치면서 어 어 내가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키오스크를 발견을 못했어 키오스크가 조그매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이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카운터에서 뭐 일하는 직원한테 저기 죄송한데 제가 오늘 처음 와가지고요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 이거요 여기 옆에 키오스크 가시면요 여기 회원 가입 하시고요 이렇게 뭐 로그인하면 돼요 충전하고 쓰시면 돼요 근데 회원 가입 안하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뭐 회원 누가 가입해? 이런 속으로 해서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했는데 회원 가입을 안 하면 30분에 천원 회원 가입하면 45분에 천원 이더라고 아 그래서 회원 가입하는구나 근데 옛날에 내가 딱 PC방 갔을 때는 비회원이 1200원 회원이 천원이었는데 PC방비가 드럽게 안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오르긴 올랐는데 이게 이러네 그래서 아 비싼데요 여기가? 아 400원짜리 됐어? 아 그래가지고 아 일단 어떻게 하지? 그래서 3시간 넣어볼까? 3시간 딱 넣고 자리에 딱 앉았어 제일 구석짜리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내가 어때? 딱 켜자마자 그 먹거리 주문이 딱 뜨는 거야 그 PC방에 어 먹거리 주문 뭐지? 그래서 딱 보니 막 보니까 막 시킬 수가 있어 근데 컵라면이나 하나 때릴까 했는데 컵라면이 없는 거야 컵라면이 없어 그래서 어 직원분한테 툭 물어봤어 이거 컵라면 없나요? 아 컵라면 없습니다 그러면 뭐 뭐 먹어야 돼요? 아 끓인 라면이 있습니다 끓인 라면 보니까 3,300원이야 그러니까 이게 분식집 가격을 받는 거지 아 그래서 아 여기는 이렇게 버는구나 어 그러니까 음식점이구나 사실상 음식점이야 컵라면은 싸니까 옛날에는 컵라면 그냥 슈퍼 가격으로 사가지고 아니면 한 200원 더 붙여가지고 뭐 1,000원에 팔아가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먹었거든 지가 직접 근데 여기는 차라리 그냥 요리를 그냥 직원이 해주고 돈을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어 그러면 빅 아이스 아메리카노 3,000원이네 거의 카페 가격이 카페 가격보다는 조금 싼데 카페 가격이네 그러면은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를 어 빅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어 또 그 뭐지 그 짜파게티 짜파게티 하나랑 짜파게티 3,300원이었으니까 그리고 닭강정 순한 맛 4,000원이었나 3,000원이었나 4,000원이었나 이거 해가지고 눌렀어 그러니까 직원이 왔어 근데 직원이 아까 내가 들어왔을 때 막 뭐 일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아 지금 튀김기를 튀김기를 지금 세척하고 있어가지고 뭐 기름이 하려면은 좀 걸린대 튀김이 그래가지고 조금 기다려야 된대 그래서 그래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딱 시켜가지고 딱 이제 피시방에서 딱 하는데 어 막 뭐가 다 깔려있어 옛날에는 막 직접 가서 막 깔고 그랬거든 나 옛날에 막 에버퀘스트도 막 그 압축파일 막 가져가가지고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돼 딱 가서 딱 보니까 이제 트위치부터 켰지 그러니까 생활이 별반 다른 게 없어 PC방에서 트위치를 켜 딱 켰는데 쭉 봤어 쭉 보니까 도형이 밥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도형한테 도형 그 롤 롤 듀오 하자고 아마 그때 도형 방송 보시던 분들은 알 거야 그때가 그때예요 내가 이제 PC방 하는 법 직원분들한테 숙지를 받고 도형한테 가가지고 PC방에서 듀오 하자고 한 거야 도형이 밥 먹기 막 시작할 때였어 그래가지고 아 나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다 먹으면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하려고 하니까 그 롤의 그 그 뭐지 별수호자 그 무슨 보상을 준대 그래가지고 어 AI 한판 하면 보상 받겠는데 AI 한판 했어 근데 하는 동안에 일산의 아들님 1년 구독 직원분이 또 오셔서 아 사실 침착맨 맞으시죠 오다리 하나 드시죠 그래가지고 오다리를 또 서비스로 이게 침착맨의 삶이다 침착맨은 사는데 돈이 안 안 든다 오다리를 또 이렇게 딱 받아서 또 오다리를 또 씹으면서 오다리를 또 전자레인지에 튀겨서 주셨어요 그래서 또 오다리 먹으면서 또 AI 하고 있는데 AI가 좀 오래 걸리네 내가 안 해본 캐릭터를 했거든 젤이 했나 아무튼 뭐 그런 거 했어 그래가지고 했는데 도형이 기다리더라고 내가 AI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 미안하다 그래서 같이 돌리자 그래가지고 도형하고 롤 한 4판 했을 거예요 듀오 2승 2패 했을 거야 2승 2패 한번 찍고 아 이제 뭐하지 근데 이제 뭐 접속자 중에 친구 있으면 한 번 때릴까 하다가 도형도 이제 4판 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할 거 없네 근데 그때가 이제 한 오후 4시에 나와가지고 한 7시 8시쯤 됐죠 나갈 때 오후 7시 8시 됐어 첫날 이제 거기서 이제 짜파게티랑 닭강정은 결국 나중에 이제 시킬 수 있어서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가지고 오다리 튀긴 거 하나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빅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짜파게티 3,300원 먹고 닭강정 순한번 먹고 충전한 거 30분 남았는데 아 이건 내일 해야지 그래서 딱 나가고 7시 8시쯤에 딱 나갔는데 아 돌아오는 길에 내가 그때 뒹굴뒹굴 호텔에서 1시간 했다고 했잖아요 1시간 했는데 그때 뒹굴뒹굴하면서 그 뭐지 호텔에서 준 프링글스 요만한 조그만 캔 있죠 그걸 다 먹었거든 그래서 아 돌아갈 때 아 좀 약간 배가 애매하게 부른 거 있잖아 왜냐면 초밥을 한 12시쯤에 먹었고 도착해서 한 3시 한 10분쯤에 프링글스 조그만 캔을 먹었고 한 4시쯤에 그 오다리 튀긴 거 먹고 한 4시 반쯤에 튀김기가 그 그 뭐지 세척이 다 끝나서 짜파게티 먹고 닭강정 순한번 먹고 빅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좀 애매했단 말이야 저녁을 먹어야 되는 시간인데 오후 7시 8시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아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 들려가지고 포테토칩 항상 포카칩만 먹어가지고 아 포테토칩을 먹어보자 그래서 2 플러스 1 하길래 3봉지 담고 펩시 제로 뚱캔으로 2 플러스 1 행사에 지금 CU에서 행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3캔 또 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식 신청 안 했으니까 아 라면 먹어야지 그래서 저는 집에서 라면을 못 먹게 하니까 잘 안 끓여주니까 여기서 신나게 먹어야지 할 생각으로 신라면 겉면 컵으로 하나 사고 불닭볶음면 컵 하나 딱 샀어 거기 딱 돌아왔어 8시쯤에 숙소에 돌아왔을 거야 이제 밖에는 막 어둡지 어둡고 그 시야는 그 공원 뷰인데 어둡고 그 거기 밤에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해 좋아요 그래서 막 그 햇볕이 없으니까 그때 산책을 많이 한단 말이야 거기가 동네가 좋아 그래서 밖에서 사람들 돌아다니는 거 호텔에서 좀 구경하면서 이제 TV로 봤지 근데 TV로 봤는데 막 이거저거 띡띡띡 돌려보니까 내가 모르는 예능이 되게 많더라고 내가 모르는 예능이 많고 어? 이분 옛날에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 내가 TV를 안 봐서 몰랐는데 어 TV 이런데 이런저런 예능이 많이 나오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런 거 막 보다가 과자를 먹으면서 봤을 거 아니야 포테토칩을 근데 3봉지 산 거는 내일도 좀 먹으려고 산 건데 앉은 자리에서 연달아서 3개를 다 깠어 포테토칩 3봉지를 다 먹고 처먹고 펩시제로 뚱캔을 두캔을 따고 두캔 따고 그래서 막 보다가 총몽 조금 봤다가 아 근데 그림을 너무 잘 그려 총몽 근데 총몽 너무 잘 그리는데 그냥 내 얘기야 아 몰입이 안 돼 왜 이렇게 몰입이 안 되지? 나 그 뭐지? 그 머리통 날아다니는 애 있지 걔 걔 이야기 막 보면서 하는데 그 걔 갈리 갈리가 주인공이거든요? 갈리 너무 패고 싶은 거야 너무 말을 안 들어 갈리 나만 그래? 너무 패고 싶던데? 말 너무 안 듣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보다가 갈리 좀 보다가 답답해서 아 막 TV도 돌렸다가 하다가 계속 예능 돌리는데 내 스타일이 없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OCN OCN 재밌는 거 영화가 계속 나오네? 어 이번 기회에 영화를 좀 봐둘까? 하다가 OCN 보다가 또 하나 또 있길래 CGV가 있었어 CGV 딱 봤는데 그때 바스타즈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바스타즈가 곧 탑니다 딱 있고 그 바스타즈 설명회가 있었어 연예인 그 영화감독님하고 연예인이 딱 나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근데 거기에 미추님이 나오더라고 미추님이 진행하는 프로가 있었어 CGV 그래서 바스타즈에 대해서 영화감독님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어 그래서 어 바스타즈가 이런 거구나 어 소개를 받고 바로 바스타즈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어 바스타즈 그래 나 볼 준비 됐어 이제 봐야지 상냉면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제 봐야지 그래서 딱 봤는데 처음에 그 장교가 와가지고 유대인 있냐 없냐 그 그 부분 있죠 아 OCN이에요? 어 나 CGV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그 딱 나와 오우 재밌다 어? 야 그 유명한 감독은 다르다 어? 야 이거 사실 별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흡입력 있게 만들지? 어? 사실 별 얘기도 아니잖아 그치? 유대인 순겼냐 안 순겼냐? 그거잖아 그냥 근데 그 표현이나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재밌잖아 말하지 말고 어? 손으로 지목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 말로 하고 너무 재밌어 근데 3년 뒤부터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더니 집중력을 잃어가더니 아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너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그 도망가는 거 죽이나 살리나 죽이나 살리나 막 하다가 3년 뒤 막 극장 간판 띄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 지루한 거야 이제 슬슬 지루해 산만해서 그래서 트위치를 켰어요 트위치를 켜서 종수 종수 그때 했을 거야 그래서 종수 방송 보다가 어? 롤 방송 보다가 그렇게 하다가 아 신라면 아니 불닭볶음면 먹어야겠다 했는데 그 젓가락 안 싸왔네? 나무젓가락을 그래가지고 불닭볶음면 컵면을 안고 그대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어? 자 이게 휴가 첫날이에요 이게 휴가 첫날 도착해서 과자 계속 처먹고 PC방 갔다가 그 트위치 보다가 케이블 영화 조금 보다가 잠든 이게 하루 그리고 그 다음날 10시에 기상 일찍 잤기 때문에 10시에 기상 아 오늘 뭐하지? 근데 내가 그 PC방 검색할 때 우연히 발견한 게 있었어 난 이미 사실 10시에 정해놨었어 PC방 검색할 때 옆에 코인노래방 있는 걸 발견했거든 그래서 아 그 코인노래방 위치 정확하게 딱 파악하고 딱 이제 나가야지 그래서 탈모약 쌓은 탈모약 야무지게 딱 섭취하고 아침에 못 먹었죠 그 뭐야 나무젓가락 안 싸웠잖아 못 먹었죠 그래서 나갔어 씻고 외출 11시 한 30분쯤에 나갔을 거야 뒹굴거렸거든 처음에도 11시 30분쯤에 딱 나가가지고 나가는 길에 어때? 그냥 나가면 안 돼 노래방을 가기로 했잖아 난 이미 이걸 방송을 하기로 생각했단 말이야 지하주차장에 내려가서 삼각대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삼각대를 가져갔어 휴대폰용 삼각대를 챙기고 노래방 노래방 가는 길에 어제 편의점 갔던 편의점 딱 가 가서 어저께 컵라면 여기서 샀는데요 나무젓가락 안 챙겨서 나무젓가락 좀 가져갈게요 그래서 두 개 챙기고 그리고 가는 길에 노래를 부르면은 무조건 한 시간 이상 할 텐데 그때는 좀 배가 고플 수도 있겠다 지금 배고프진 않지만 채워 놓고 가야겠다 곱을 좀 채워야겠다 그래서 두리번 두리번 가려다가 제일 좀 배가 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육개장집이 있었어 그런데 육개장집에 순대국밥도 있다고 해가지고 아 난 순대국밥 먹으러 들어간 거였거든 근데 딱 들어갔는데 메뉴판에 육개장이 너무 맛있게 생겼고 순대국에 순대는 사실 남는 부위로 하는 건데 육개장은 소에 그 야무진 부위를 넣는 거잖아 갑자기 순대국이 먹기 싫은 거야 소에 야무진 부위가 육개장인데 그래서 순대국 먹으러 왔다가 육개장 하나 주세요 왜 그래가지고 먹었지 육개장도 양이 많았어 그래서 야무지게 한 그릇 다 때리고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날 과자를 디릭디릭 먹어가지고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디릭디릭해서 그득그득 채워넣고 코인노래방으로 향한 그래서 12시에 도착해서 그리고 그 지하주차장에서 지폐도 좀 챙겼어 왜냐하면 옛날에 코인노래방 갔을 때 지폐 넣어가지고 해서 카드가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지폐를 챙겼거든 지전을 챙겨서 가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생수를 좀 사야 돼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샀으면 좋았겠지만 또 코인노래방도 먹고 살아야지 그쵸? 좀 약간 여기는 비싸긴 하지만 생수 천원짜리 두 개 생수 두 병 사고 그리고 나머지 천원은 아 만원은 지폐 천원짜리로 바꿔가지고 갔어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큰 방이고 작은 방인데 큰 방은 더 비쌉니다 참고로 큰 방은 막 보통 뭐 세 고개 천원이면 거긴 두고개 천원 막 이런 방이야 근데 나는 이제 작은 방으로 갔죠 작은 방으로 가고 한 두 시간 불렀어요 두 시간 부르고 어 한 만 천원 썼나? 만 이천원 썼나? 만 이천원 썼던 것 같아 그리고 딱 나갔어 오후 열한시 반에 나가서 열두시에 코인노래방 입장해서 30분 만에 육기장 먹고 열두시에 들어가서 두 시간 했으니까 오후 두 시 몇 분일 거 아니야? 그치? 오후 두 시 몇 분에 이제 낮이야 낮인데 아 뭐하지? 하다가 PC방 바로 바로 PC방 바로 PC방으로 갔는데 어저께 간 PC방이 아니야 다른 PC방이야 근데 이 PC방은 1호점이었어 같은 PC방 1호점 2호점이 동네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1호점으로 갔어 그래서 1호점으로 갔는데 오늘은 아 딱히 없네? 도형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전방에다가 롤 같이 하실 분 자랭이나 듀오 하실 분 왜냐면 10명이 올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 찾으니까 10명이 왔어 어? 그래서 내전을 하면 되겠네? 그래서 했는데 왜 낮에부터 사람들이 왔냐? 어 어저께 제가 어저께 호텔에서 첫날 잤을 때 첫날 밤이 자동문축구단 축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축구하고 다 뻗은 거야 그래서 밤에 내전이 없었어 그래서 애들 막 낮에 놀리면은 밤에 다 뻗잖아 그것으로 아침에 축구 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전 안 하고 다 뻗은 거야 근데 이제 롤은 하고 싶은 근질근질했던 차에 하자고 하니까 10명이 가득 찬 거지 구독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왔어 다 모였어 이제는 이제 거의 같은 지점이잖아 1호점이고 2호점인데 어저께 간다 2호점 오늘은 간다 1호점 1호점이니까 어차피 메뉴판은 똑같단 말이야 능숙하게 바로 들어가서 키고 어... 아이디 입력해서 키고 바로 먹거리 창에다가 빅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하려고 했는데 어? 스읍 옛날... 옛날 커피가 먹고 싶네 옛날 커피가 있었어 거기 무슨 라떼 같은 거를 옛날 커피라고 해놨나봐 근데 이것도 3천 원이야 옛날 커피를 해야지 그래서 옛날 커피 딱 시켰는데 갑자기 마지막이 점장님이 짐착면이시죠 이거는 제가 사겠습니다 하면서 옛날 커피를 또 서비스로 받았다 그래서 옛날 커피를 먹으면서 자동문 축구단하고 내전을 했는데 아 근데 문제가 느려 롤을 하는데 롤이 끊겨 롤이 끊겨가지고 아마 내전 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제가 중간에 PC방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카운터가서 게임이 조금 끊기는데 어떡하죠? 저 성능이 더 좋은 자리가 있을까요? 아쉽게도 성능이 좋은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데는 2호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호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했어 그래서 2호점으로 바로 이동 2호점 근처였거든요 2호점 가가지고 그리고 바로 이동해서 도착하자마자 옛날 커피 다 먹었기 때문에 아이스 빅아이스 아메리카노 3천원 그리고 순한 맛 닭강정 어저께 먹었던거 그거 주문 그리고 야무지게 먹고 내전 실컷하다가 어.. 한 4시간 했을거에요 네 시간 중간에 아마 내전 중간에 제가 어어어어 정민영하고 할때 어어어어 충전하고 온다고 한.. 찰나에 장로를 먹었어 상대방이 그때 내가 그 빈자리 빈 시간대 그래서 조질뻔 그래서 그때 진짜로 근데 그때 겨우 우리가 이겼거든? 장로 먹혔는데? 그래가지고 충전 다시 하고 근데 충전할 때 넉넉하게 했지 왜냐면 내가 급하잖아 어? 막 5분 남았다니까 아이 할 때 많이 해놓은 체래가지고 잔뜩 해놔가지고 나갈 때 4시간이 남았어 내가 PC방 한 4시간 하고 나왔는데 한 6시 10분쯤에 나갔죠? 4시간을 남기고 충전한 거 4시간 남기고 딱 나갔어 그러면서 아 4시간 남았으니까 내일도 와야겠다 내일도 어쩔 수 없잖아 4시간 충전을 했잖아 그래서 야무지게 먹고 나갔기 때문에 6시 10분 밤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쵸? 닭강정 순환만 닭강정을 먹었긴 하지만 내가 먹은 거는 뭐야? 낮에 육개장 하나 먹고 옛날 커피 빅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닭강정을 먹어야 돼 아니 닭강정은 하나 먹고 나머지는 다 물이잖아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저녁밥을 그래서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렇게 돌아보다가 어? 신전떡볶이가 있네? 어? 신전떡볶이 여기서 싸가서 호텔에서 먹어야겠다 그래서 신전떡볶이 이거 유명하다고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래서 뭐 순한 맛 중간맛 매운맛이 있어가지고 뭐 먹지? 아 근데 순한맛 너무 순할 것 같아서 매우 중간맛 중간맛 2인분 3,500원이었으니까 7,000원 중간맛 2인분에 오징어 튀김 3개 3개에 3,000원이거든요 3,000원 3개 닭껍질 튀김 2,500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총 2,000 만 7,000원 3,000원 3,500원 만 아니 2,500원 12,500원을 주문 그래서 싸갔어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포장을 딱 하는 동안에 할게 없잖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돌아다녔더니 아 와인샵이 있더라고 그래서 와인샵에 가서 그 아내가 와인 좋아하니까 어 와인을 뭐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뭐가 좀 좋은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 여기 요즘에 행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죠? 그러니까 2만 얼마입니다 그래서 근데 막 들어올 때 보니까 7만원 11만원 막 이런게 있는데 2만원이 좀 선물용으로는 조금 싸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거야? 그래가지고 추천한걸 사야돼? 아니면 그냥 사야돼? 하다가 아휴 추천해주는게 이유가 있겠지 뭐 와인이 뭐 비싸면 어? 뭐 엄청나게 다이나믹하게 맛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 비슷비슷하잖아 사실 와인은 근데 뭐 굳이 이게 막 비싼거 괜히 의식해가지고 선물이라고 해서 의식해서 7만원짜리 살 필요있나? 추천해주는거 먹자 그래서 샀어 그래서 그거 포장 한번 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떡볶이 먹을 때 먹을 콜라 펩시콜라 뚱캔 하나 남았기 때문에 2 플러스 1 또 샀어 그래서 또 사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다 주문한거 신전떡볶이 가져가지고 호텔로 복귀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 펩시제로 아 펩시제로 샀어 펩시제로 뚱캔이 몇개 있죠 내가? 4개 있죠 4개 뚱캔 전에 하나 먹다 남은거 하나가 있고 뚱캔 3개를 사왔어 그리고 떡볶이를 이제 딱 왔는데 안 깠어 안 까고 티비 틀고 막 또 뒹굴뒹굴하다가 티비에서 예능에서 틀었던 편스토랑을 했어요 편스토랑이 한지혜님이 나와가지고 그 애기 막 맛있는거 해주는거 그거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면서 튀김에다가 떡볶이를 먹는데 어 맵더라고? 아 보셨어요? 그 같이 본거야 여러분들 저 그때 나랑 같이 본거야 한 7시 몇분쯤이었을거야 편스토랑 그래가지고 어 맞아 다연님하고 박설민이 나왔어 같이 봤네 나랑 같이 봤어 그게 나는 근데 다시 보기인지는 모르겠어 다시 하기인지는 그때 생방송인지는 몰라 그래서 했는데 아 보통맛인데 맵더라고? 그래서 아 매워 매워 하면서 코카콜라 하나 따고 에 펩시제로 하나 따고 뚱캔 하나 먹으면서 튀김 맛있더라고 그래서 튀김 위주로 먹다보니까 튀김을 다 먹고 떡볶이가 좀 남았어 2인분이었잖아 그래서 한 1인분 정도가 남았는데 고대로 방치 방치해놓고 이제 그 총목을 또 봤어 총목 보면서 아 그림을 진짜 잘 그린다 막 그림 위주로 봤어 아 감탄스럽다 이게 진짜 너무 그림을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지? 총목 막 보다가 포캣님 롤방송 좀 보다가 그 옆에 계속 틀어놔 그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과 똑같아 케이블TV가 나오고 있고 트위치는 나오고 있고 나는 총목을 보고 있어 여러분들이 침착맨 유튜브로 틀어놓듯이 틀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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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피로감을 느껴 어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 케이블 끄고 트위치 끄고 그 순으로 꺼 그러다가 이제 뒹굴뒹굴하다가 포캣님 롤 늦게까지 해서 한 새벽 한 2시까지 봤을 거야 그러다가 스르륵 잠들 또 또 스르륵 잠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여행이 이틀을 썼죠 18, 19 썼죠 그 다음에 20일 이제 드디어 복귄날이 됐어 오전 8시 기상 이제 8시 기상에서 아침에 내가 지금 나한테 뭐가 있어 식량이 텝시 제로 3캔 뚱캔 3개랑 신라면 건면 컵 하나 불닭볶음면 컵.. 컵면 하나 이렇게 있죠 아 신전떡볶이 1인분 그거는 먹었어 그 포캣님 방송 보면서 완전 차디차게 식었거든 왜냐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와가지고 완전 식었어요 얘가 근데 냉.. 냉떡볶이로 먹으니까 맛있더라고 또 다른 맛 그거는 밤에 먹었어 그 한 30분 시켜놨다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계속 배가 가득 차있어 계속 조금이라도 비우면 채워 너 떡볶이 같은 걸로 그래서 계속 배가 배가 항상 이런 상태였어 계속 그라가스 상태 그래서 다음날 일어났는데 식량이 컵라면 2개에다가 그 뚱캔 3개 남았는데 그리고 그 내가 밖에 어저께 돌아왔을 때는 숙소가 청소가 돼있었어 그리고 물을 2개를 공짜로 줬는데 내가 전날 하나를 먹었었거든요 3개 있었는데 떡볶이 먹을 때 좀 많이 먹어가지고 물이 2개인가 남았을 거야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 그러면 이제 식량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라면이 안 땡기더라고 이제 쓸쓸 밀가루 밀가루를 하도 먹어가지고 과자랑 밀가루 아 맞아 돌아올 때 그것도 샀어 콘칩 콘칩하고 바나나킥 콘칩하고 바나나킥도 사왔다 그 신전떡볶이 포장했을 때 그 펩시 제로 뚱캔 3개랑 바나나킥하고 콘칩도 샀어 그때 바나나킥을 밤에 먹었어 그래서 내가 아마 채팅창에 바나나킥 먹으면서 본다고 뭐 채팅을 뭐 쳤을 거야 내가 바나나킥도 먹었지 왜냐면 그때 떡볶이 먹어가지고 콘칩이 안 땡기더라고 그래서 바나나킥 하나 먹었어 그래서 아침에 남은게 콘칩 하나 컵라면 두개 펩시 제로 3캔 이렇게 있었는데 아침에 라면 먹으려고 샀는데 안 땡겨 그래가지고 아우씨 먹지 말자 아침 뭐 굳이 뭐 먹어야되나? 밀가루를 계속 먹었더니 이제 한 이틀 먹으니까 안 땡기더라고 이제 슬슬 그래서 이제 돌아가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체크아웃이 거기는 11시도 있고 12시도 있잖아 근데 거긴 12시였어 전진님 인형구독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뒹굴뒹굴하다가 11시 40분쯤에 씻고 뭐 가방도 쌀 일도 없어 그니까 사실상 그 스케치봉있죠 그림 그리려고 펴지도 않았어 펴지도 않고 총봉도 5권 가져갔는데 1권도 다 안 봤어 결국은 티비보고 트위치보고 뒹굴뒹굴 이렇게 이렇게 이따가 왔단 말이야 근데 딱 왔어 왔는데 이제 11시 한 40분에 이제 체크아웃 하려고 딱 나갔는데 전화가 왔어 아내한테 아니 연락이 왔어 카톡으로 그때가 이제 승우아빠님 레스토랑이 6시에 가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집에 들렸다가 좀 쉬었다가 같이 승우아빠님 그 레스토랑 가려고 했는데 오늘 쏘영이랑 밖에 뭐 할게 있으니까 당신 거기서 더 천천히 있다가 6시에 승우아빠님 레스토랑에서 만나자 이러는 거야 어? 그래? 그래서 어? 그러면 시간이 남네? 체크아웃 12시에 하고 근데 여기 왔는데 그래도 뭐 서울 식물원에 왔는데 그냥 밖에서만 보고 안 돌면 좀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어?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30분을 돌자 그리고 이제 그 호텔 체크아웃 할 때 이거 주차 그 언제 나가야 되니까 아 그럼 오늘까지 좀 넉넉하게 넣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나 한번 좀 돌다가 갈 거라고 그러니까 아 오늘까지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그리고 서울 식물원을 한바퀴 돌았죠 근데 거기가 이제 공원이야 공원 서울 식물원 있는 공원인데 서울 식물원이 안쪽에 유료로 돼 있는 데가 있고 밖에는 이제 무료 구간이 엄청 넓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는데 그때가 이제 11시 40분에 체크아웃해서 12시에 딱 나가자 그러니까 정오 땡볕에 서울 식물원을 돌았는데 또 그때 전날 전날 비가 살짝 왔어 내가 오면서 막 어 막 뭐 강서 쪽에 뭐 비가 좀 내리네요 뭐 어 막 물난리 그 공포가 좀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어 강서 쪽에 어 뭐 나 그때 지하에 있는 PC방에 있었는데 어 나 위험한 거 아니야? 어 내 차 지하에 주차했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었을 때였어 그니까 그 다음날 어때? 갰지 비가 왔으니까 화창해 땡볕을 맞으면서 12시에 아 막 썩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래도 서울 식물원 왔으니까 한바퀴 돌아야 된다는 어떤 압박? 그리고 그때는 또 토요일이잖아 거기 이제 주변에 그 막 직장 들이 있는데 출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낮에 사람들이 주말이라서 놀러올 줄 알았는데 안 놀러 왔더라고 그래서 나 혼자 화염없이 걷는데 그 무궁화 무궁화밭이 있었어요 무궁화밭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무궁화들이 심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구경하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는데 또 연꽃 연꽃도 있고 뭐 물고기도 있고 막 또 이제 구경하고 수양보들도 뭐 찍은 찍은 게 있는데 그건데 좀 사진을 좀 찍었지 이거봐 이거 무궁화 연꽃 이쁘죠 연꽃 연꽃 연꽃이 그림같이 했어 이거 이거 그 게임에 보면 개구리들 이렇게 막 앉아있잖아 그 플레이어들 막 넘어가고 야 미쳤죠 이렇단 말이야 이렇게 진짜 여기 잘해놨어 내가 여기 옛날에 옹냥이 그 집 집들이 할 때 시설 진짜 잘해놨다 이거 수양보들 야 막 음색거든 여기 막 특이한 거 이거 되게 자세하게 지금 엄청 이쁜거 많아 그래가지고 막 구경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안에 보니까 이제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유료구간이 나왔어 근데 유료구간이 밖에도 이렇게 잘 됐거든 진짜 근데 여기는 진짜 잘 됐어 나 옛날에 왔을 때 내가 감탄했던 게 진짜 잘해놨어 그 구간이나 이런 그 식물 같은 거 그래서 안에 가볼까 하다가 땡볕을 이미 난 맞은 상태야 그래서 봤는데 안쪽은 성인 5천원에 입장료가 또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가도 경치가 너무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들어가면 또 5천원 만큼 봐야 된다는 압박에 이 땡볕에 내가 30분을 더 걸으면 오히려 컨디션 조절이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PC방 4시간 남은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올바른 컨디션으로 내가 수행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구간은 어른 청소년 청소년 아이 이렇게 있고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은 국가 유공자나 좀 그런 장애인 할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이렇게 할인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근데 확실히 여기는 새로 지어가지고 진짜 좋아요 거기가 마공나로 거기가 집값이 막 뛴 이유가 있어 서울식물원의 역할이 컸을 거야 그 직장들 때문에도 있겠지만 백수 할인은 없어요 녹지가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도 시간되면은 뭐 굳이 뭐 호텔 잡아서 갈 건 아니고 경기도권에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놀러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좋고 사진 실제로 찍으신 분들도 많았어요 사진 그렇게 계속 각 잡고 찍으시는 그 사진사분들도 흠 황무지일 때 그치 옥냥이도 깜짝 놀랐대잖아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가격이 말이 안 된다고 차이가 흠 아이버는 못 봤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렇게 보다가 이제 PC방 가야죠 그래서 30분 한 12시에 나와서 30분 걸렸으니까 돌아다니다가 이제 PC방 갔을 때 한 번 1시쯤에 들어갔을 거예요 1시쯤 들어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 익숙해 이제 한 뭐 3일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팔도 비빔면 3,300원 시키고 아 차가운 거 먹어보고 싶다 3,000원 시키고 빅아이스 아메리카노 3,000원 시키고 바로 주문 들어가는 거죠 바로 들어가자마자 시키고 자연스럽게 딱딱딱 켜가지고 디스코드 뭐 탁탁탁탁 트위치랑 탁탁탁 켜가지고 롤 접속 롤 접속 해가지고 어 사람이 없네 어 방송하는 사람도 없네 그래 그럼 솔렉 조지자 그래가지고 두판 했어요 두판 했는데 2연패해서 조지고 흰둥이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딜은 잘 만났는데 내가 드럽게 못해가지고 졌어요 전에는 내가 드럽게 못해도 탑 미드 정글이 그 쌍글이 쌍글이 그냥 억지 캐리에서 억지 우승 시켜줬는데 그날은 그냥 보통이었어 내가 잘했으면 이겼을 수도 있는 판이었었어 원딜이 라인전 때 좀 약간 무력했거든 우리 원딜이 근데 한타 페이지로 가니까 진짜 잘하더라고 두 번 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스킬을 못 맞추니까 계속 무력하게 약간 같이 딸려가지고 좀 터진게 있었어 아무튼 그렇게 해서 2연패 조지고 두 두 한 한 시에 들어갔는데 한 시간 했을 거야 한 시간 한 시간 반 아니지 두 판 했으니까 두 시간 했나 근데 하 그러니까 이제 두 시간 남았죠 네 시간 남았는데 두 시간 했으니까 근데 어 어 솔링 두 판 하고 또 안 그래도 지고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뭐 PC방도 3일 연속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나왔어 그래서 두 시간 남았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마곡나로 오면 해야지 하고 나갔어 그러면 이제 몇 시야 한 시 반에서 두 시에 들어가서 두 시간 했으니까 뭐 한 네 시죠 네 시 아니죠 열 열두 시 열두 시에 나가서 열두 시 반 한 시에 들어가서 세 시 세 시? 세 시 쯤에 가죠 세 시 세 시에 나갔죠 세 시에 나가서 그래서 승우 아빠님 레스토랑은 여섯 시까지 가야잖아 시간이 남는 거야 애매하게 그럼 노래방을 한 번 더 조질까 이러다가 아 이러면 안 돼 억지로 시간을 쓰지 말자 그냥 집에 들렸다가 같이 가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래서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세 시에 출발합니다 집으로 강서에서 강동으로 그래서 그 세 시에 출발했는데 차가 오지게 막혔어요 진짜로 왜 주말에 오지게 막히는지 모르겠는데 한 1시간 10 몇 분이 걸렸어 나 갈 때는 한 40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4시 몇 분에 도착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한 40분 걸린대 그 승우 아빠님 거기 레스토랑이 그래가지고 어 그럼 좀 쉬었다가 5시에 출발하자 넉넉하게 그래서 말하고 이제 딱 출발했죠 그래서 승우 아빠님 거기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었는데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 아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 음식이 음식이 좀 약간 젊은 갬성이야 퓨전인데 아 젊은 갬성 막 그냥 하이볼이 아니야 아이셔 하이볼 막 이런식 메뉴는 연어 스테이크 하나랑 소양이가 좀 매운거 못 먹어가지고 연어 스테이크 하나랑 갈비살 갈비살 리조또? 찌란 갈비살 리조또? 그거 먹었어요 그랬는데 어 맛있었다 근데 소양이가 양이 적어가지고 3개를 못 시켰어 왜냐면 승우 아빠님 양 많이 주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2개 해야되나요? 3개 해야되나요? 저번에 오실때 보니까 뭐 잘 못 드시던데 그냥 일단 2개 드시고 뭐 하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먹고 오이 오이 뭐 뭐 있어 에이드 오이에이드 하나랑 나영씨가 이제 그 하이볼 아이셔 하이볼 오이 뭐있어 그 나는 운전해야되니까 그 논알콜로 그래서 먹었는데 양이 옛날처럼 막 엄청 많진 않아 엄청 많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어 확실하게 조절이 잘 됐다 아 좋았다 나는 그리고 양이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그 연어 스테이크 아래는 그 라따뚜이가 또 아래 깔려가지고 많이 썼다 아 양이 줄어야 돼 옛날에 말이 안됐어 그 처음에 그 오픈했을 때 말도 안되게 줬어 양을 라따뚜이 있는 쥐가 아니고 요리 그 무슨 파스타같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맛있게 먹었어 그 막 가지랑 해가지고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 그리고 가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쉬었는데 제가 이제 뭐 2박 3일 이렇게 좀 사실만 이렇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게 결혼전 내 패턴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땡기는 대로 했더니 결혼전 내 패턴과 신혼 초기의 내 패턴과 정확하게 일치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신혼 초기에는 롤이 나와가지고 PC방 갔다 왔거든 항상 동네에 안 샀는데 신혼집을 차렸잖아요 동네에 친구들 사니까 롤 하러 같이 PC방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계속 하다가 소영이가 태어나면서 좀 바뀐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전에는 나영씨가 이제 집에 혼자 있어도 어차피 성인이고 자기 할 일을 하잖아 알아서 취미 생활을 할 거 아니야 뭐 애니메이션을 보든 할 거 아니야 근데 소영이가 태어나니까 아 왠지 내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내가 그게 있었던 것 같아 계속 집에 있어야 된다 뭔가 집에 잘 있지도 않으면서도 집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과자를 내가 냅두면 한도 끝도 없이 먹으니까 과자를 치웠는데 집에 과자를 봉인이 풀리니까 계속 집어먹는다 라면도 계속 먹는다 근데 그것조차도 한 니 맘대로 해봐 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결국은 물려한다 물려한다 옛날에 내가 그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가족들이 어디 갔을 때 그때 한 첫날은 좀 하다가 그 다음날은 뭔가 휑하거든 그게 공간이 비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공간이 아니고 내가 다른 장소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휑하게 느낄만한 요소가 없었는데 한 이틀 하니까 좀 물리더라 근데 이게 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았다 놀랍게도 과자 먹고 라면 먹고 PC방 가서 노래방 가고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뭐 뭐라고 해야돼 시간을 뭐 효율적으로 계속 써야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그냥 막 툭툭툭 해버리니까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느낀게 아 호텔은 잡을 필요가 없겠다 다음에는 모텔로 잡아야겠다 모텔로 잡고 PC방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집에서 굳이 멀리 떨어질 필요까지는 없겠다 요런 보안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한 2주에 한 번씩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이게 사실은 두 번째에요 이렇게 저 혼자 호캉스를 한게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그때는 어 그때는 어디였더라 거기 어디지? 되게 오래된 호텔인데 옥냥이랑 만난 거 아무튼 좀 오래된 호텔인데 서쪽에 서쪽에 있는 그 아무튼 거긴데 거기는 내가 그냥 처박히려고 왔었는데 아 처박히면 딱히 할 게 없구나 좀 그냥 뒹굴뒹굴하면서 그때도 트위치 보고 뭐하고 했는데 아 전 이제 다음에는 시내 근처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잡은 게 이번에 잡은 거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한 거 같거든 근데 이제 또 한 번 바뀐 게 호텔일 필요가 없구나 왜 두 번째는 호텔을 잡았냐면 첫째 날은 호텔을 잡아서 계속 호텔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좀 약간 이용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내로 가니까 왜 밖에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호텔을 잘 안 있다 안 있는다 모텔로 가는 게 낫겠다 모텔에는 PC도 있고 좋다 더 음료수도 있잖아 공짜 음료수 배달도 배달도 어? 훨씬 편하고 그래서 모텔로 가야겠다 그리고 음 아무튼 이런 시간들이 좋았다 나 그리고 갔다 와서 훨씬 여유가 생겼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운동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 요즘 겜텔이라고 컴퓨터에 있는 모텔도 좋아요 그런 거 그런 것도 좋고 그래서 아무튼 요 시간을 가짐으로써 뭔가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승우아빠님 거기 갔다 오고 그 다음날이 바로 이제 그 최고민수 선생님과의 강의 그니까 집에는 거의 없었죠 그때 승우아빠님 레스토랑 갔다 와서 밖에 조금 야간 산책 좀 하고 오늘 어 최고민수 선생님 수업 있는 날 아침에 쏘영이랑 뭐 단지 산책하면서 뭐 달팽이 좀 구경했다가 뭐 이런 거 막 발견했어요 달팽이가 막 붙어있는데 물 주니까 다시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었어 뭐 내가 발견한 거 원래는 얘가 계속 안 나왔는데 물 주니까 한 10분 뒤에 와보니까 막 돌아다니더라고 얘 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벌레 껍데기인데 사막이 그 탈피한 게 있더라고요 탈피한 거 이것도 찍었지 탈피한 거 근데 얘는 이제 낯이 그렇게 막 발달 안 했어 애기라서 좀 약간 아성체라고 하나 이거? 좀 그래가지고 어제 사막이 얘기 제가 뭐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저 사막이 얘기를 아 어제게 그랬어요? 아 했다고 했어요? 몰라 난 이제 요즘에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해서 암튼 그랬다 어 그리고 오늘 하고 오늘 이따 1시에 카더가드님 오시고 방송하고 뭐 농구로 보는 유사가 뭐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하고 백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잠깐만 음 빈펄호 광고는 아무튼 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수요일 날 촬영 있고 목요일 날 해외 촬영 나가니까 집에 또 없는 거야 사실 해외 촬영 갔다오면 일요일 날 오거든 그럼 바로 월요일 날 바로 그러니까 집에 없어 내가 아무튼 빈펄호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감독님이 엄청나게 그 잘해주시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하는데 내가 못해 내가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그거야 안 어울린 줄 알았는데 어때 어울리지? 이게 그런 컨셉을 내가 소화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인지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야 어때 안 어울릴 줄 알았지 뭐 이런 건데 그럼 당연히 안 어울려 그 그러니까 내가 해석한 건 그거야 감독님은 그렇게 뭐 말씀 안 하셨는데 쓰읍 치명적인 침착맨이 돼야 된다? 그게 그게 몸 둘 바를 모르겠는 거지 나는 근데 어때 안 어울릴 줄 알았지? 안 어울리지? 이런 게 된 거지 사실 사실은 근데 이제 분위기가 결과물은 결과물은 뽑아야 되고 하니까 감독님이 엄청나게 이제 막 나를 그 내가 느낀 거예요 애기 사진관에서 애기 막 잘 얼러가지고 결과물을 뽑아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 나의 느낌은 잘 얼러서 잘 얼러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미치는 거야 애기는 잘 모르잖아 근데 나는 애기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모든 게 된다는 걸 인지하는 상황에서 내가 잘 못하니까 이제 미안한 거지 그래서 아무튼 빔폴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극한 직업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시는 분들이 모델 이거 이렇게 하면서 빔폴은 뭐 그 정도 비하인드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후시녹음을 한번 하러 갔어야 됐는데 후시녹음 하러 갈 때 이제 이나누나님 이나누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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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누나가 이제 나갈 때 그때 만났어 그래서 그때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이 그때예요 나랑 교대할 때 딱 만나가지고 이나누나님 만나고 이나누나님 이제 가고 칠구잖아 칠구 닉네임이 이나칠구예요 그 다라이나믹 듀오 첫째 형 보다 한 살 어림 칠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수랑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했는데 지금 8월이죠 9월 9월 중순쯤에 한번 볼 것 같아요 3명이서 3명이서 그럼 뭐 방송 방송을 하겠지? 렛츠고 게이바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40분 남았는데 뭐 할까? 갤럭시 광고 후기는 갤럭시 광고 무슨 갤럭시 광고요? 라이브 커머스? 100비트 감사합니다 지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그때는 빡 없는데? 비하인드는 그 쇼호스트 두 분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한 일주일 전부터 기능이나 이런거 계속 해보고 설명을 하셔야 되니까 공부를 엄청 해야죠 왜냐면 술술술 나오잖아요 기능이나 이런거 얼마나 뭐 베젤이 얼마큼 얇아지고 뭐 2점 몇 센치가 뭐 해지고 뭐 그런걸 다 해야 하잖아요 나는 이제 거기 가서 나도 좀 숙지를 하긴 했는데 확실히 그런 준비나 그 전에 리허설이나 이런것도 굉장히 좀 빡빡하게 하시더라구요 그때 되게 잘나간걸로 알고 있어요 그 방송이 라이브 커머스가 그 제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참고수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 그 방송이 잘나왔어요 그 방송 그리고 이제 음 그게 끝 원래 그 이제 인사 한번 하고 해야되는데 그 쇼호스트 분들이 그 다음 시간까지 하셔야 되가지고 나는 1시간 하고 가는거라 인사를 좀 못 드리고 갔죠 미리 하고 갔죠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은 제가 말할까 말까 말을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죠 라이브 커머스는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라이브 커머스 제가 그냥 전문적으로 막 쇼호스트 분들이 막 하는건 아니더라도 못하죠 그렇게 좀 약간 BDC하는 느낌으로 저 원래 그냥 여기 개인 방송에서 하듯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 제가 이야기할 주제가 없잖아요 개인 방송을 할 때 근데 광고 방송은 이야기할 주제도 생기고 그리고 뭐 그 라이브 커머스로 해서 뭐 물건을 파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고 돈도 되고 어 돈도 되고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한번 파볼까 네 번째 네 번째 채널을 파볼까 생각했었어 유튜브에 라이브 커머스가 기능이 생기고 근데 안 한 이유가 지금도 일이 많은데 내가 왜 굳이 이게 운동을 안 해서 그런거야 운동을 했으면 내가 벌렸어 그때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안 벌렸어 라이브 커머스를 좀 아예 그냥 그 하는 채널을 봐서 거기서만 하는 거죠 여기서 개인 방송에서 계속 라이브 커머스 하면은 너무 피로감 있잖아 싫잖아 그쵸 그 성격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채널이 있어서 거기다가 좀 약간 한 시간씩 해볼까도 했었는데 준비도 안 됐고 그래서 그냥 라이브 커머스 있는 게 있으면은 좀 공부 차원에서 좀 몇 번 간 거였어 가봐야겠다 생각인 게 그때 한 번 간 게 그거였어요 원래 라이브 커머스 잘 안 했거든 내가 그래서 좀 돌아봤는데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봤는데 준비할게 많지 냉라면 라이브 커머스 그거는 제가 조만간 한번 그 빌게이츠 그 버전으로 해서 재료 다 준비해서 좀 한번 승화아빠님이 냉라면 너무 잘 만들었대 일본에서 하루에 300그릇씩 팔린다는 아이스라면 4조 내 것도 있겠지? 아 나만 뿌리지? 아이스크림을 넣는구나 반절해서 뭐 나쁘지 않네 한 구가 한 구까지 했으면 내 것도 들어갔는데 이따가 카더가드님 맥이저 이미 한 건 백종원님이 이미 한 거 아님? 그렇게 치면요 그렇게 치면 그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면 원조 원조는 원신이야 원신 프로메테우스야 프로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그렇게 치면 뇌절하지마 이게 그 조금씩 영향을 받는 거고 이 세상에 완벽한 그게 없어요 창조는 없어 영향을 받고 그걸 자기식대로 표현하는 거지 고대로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고대로 표현하는 건 그건 이제 표절이지만 영향을 받아서 자기식대로 푸는 거야 이게 뭐 고로케 같은 거 있잖아 고로케 어? 까찍 돈까찍 이런 거 있잖아 옥냥이도 자기 입으로 대도서관 풍월냥님 따라했다고 그건 따라한 거 맞아 그건 창조가 아니야 따라한 거 맞아요 그 대도서관님 그 제목 방식을 그냥 그대로 따라했어 그건 맞아 아니 옥냥이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 말했고 나한테도 그렇게 설명해줬고 알고리즘을 연구했기 때문에 아 이게 잘 먹히나 보다 그래서 한 거지 자기 방송에서 말했어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아니야 그거는 따라한 거 맞아 근데 그건 이제 창조는 아니지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거를 자기식대로 잘 보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지 이미 이모티콘 막 집어듣고 하면서 근데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게 만들어진 거 그니까 나의 아이스라면 그니까 냉라면도 지금은 중간 과정일 수도 있어 흠 보면서 아저씨가 진짜 요리 지식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느낌이 나쁘진 않아 그 가루가 이렇게 퍽퍽 들어가는 느낌이 나쁘진 않아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가루를 꼭 막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어? 잘 녹여서 입히는 거 그것도 맛이지만 약간 거칠게 어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터프하게 이렇게 가루를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요리에 정답은 없어 정답이 있으면 그것만 만들지 왜 여러가지가 있겠어 입맛 따라가는 거 사람들이 입맛이 100명 있으면 100개다 입맛은 내가슈님 3년 구독한 사람 다 봤습니다 방장 따라했는데 식초 설탕이 있으니까 맛있어 그니까 식초 설탕이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입맛 식초 설탕이 없는 걸 더 좋아하는 입맛 100명이면 100가지의 입맛이 있다는 거죠 나는 식초 설탕 없는 걸 더 좋아하는 입맛 여러분은 식초 설탕이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입맛 예전에 마리텔에서 백종원님 간판 디스한 거 생각났어요 요식업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그거는 마리텔 때 할 게 없어서 작가님하고 같이 뭐 할까 생각하다가 억지로 만든 그거기 때문에 내 식대로 만드는 그 백종원 선생님의 프랜차이즈 간판 이게 코너였던 거죠 작가님 탓이 아니고 같이 얘기를 해서 뭔가 이야기할 거리를 가져가야잖아 같이 얘기하고 공범이고 식초 설탕 넣는 거 생각 못한 거면서 없는 거 좋아하는 입맛이래 그니까 식초 설탕 넣는 거 생각 못했지만 없는 걸 좋아하는 입맛 나는 여러분들은 식초 설탕 넣는 거 생각하고 넣는 걸 좋아하는 입맛 디테일하게 말하면 그렇죠 근데 막 생략했다고 해서 그걸 막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사람이 말을 했는데 막 굳이 막 그럼 뭐 너 뭐 만났어 친구 만났어 너 어떻게 왔었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상 후 5분간 멍때리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화장실 가서 좀 어 비우고 좀 이렇게 나와서 영양제 먹고 갔다가 물 한 컵 먹고 다시 와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 안 한다고 생략을 하잖아 근데 생략을 했다고 해서 그걸 부정했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생략을 하면 부정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 너도 식초 설탕 있는 걸 더 좋아해 아니 식초 설탕 넣는 걸 왜 더 좋아하냐고 하냐고 아 가드님 오셨네 아 왜 내 입맛을 왜 여러분들이 정하냐고요 나는 식초 설탕 넣는 걸 생각 못 했지만 안 넣는 걸 좋아하는 입맛 아 오셨네 민신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 가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들어가실래요? 처음에 들어가실래요? 처음에 들어가실래요? 저 이거 ppt 한 번만 보고 드릴게요 그래도 그거 보내드려야 되나요? 제가 ppt를 네 아니 그 끼워서 하는데요 아 USB이요 아 그럼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알려주실래요? 네 그의 턱으로 보내주세요 아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방송을 좀 끄고 올까요? 저요? 네 저요 방송을 좀 끄고 올까? 아 왜 아 이거 추워? 아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오늘은 카더가드님 놀러오셔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킨더조이가 아니고 카더가드님이에요 하나도 안 맞잖아 킨더조이가 뭔데 더 밖에 없네 어? 가평휴게소에서 볼류보고 손 안 씻은 걸 본 청자가 있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이거 뭐야 카더가드님이요? 집중 추궁하겠습니다 가평 가평휴게소 카페에 글이 있어요? 카페에 글이 있어요? 그럼 지켜줘 지켜줄건 어? 어딨어? 휴게소? 아 카더가드님 어제 가평휴게소 가셨나요? 진짜 이런거 좀 하지마 에? 부담돼요 일거수 일투족을 이렇게 남기면 어떡해 자 그럼 여기 좀 쉬었다가 어 1시에 돌아올게요 아 좀 준비할게 좀 있어서 아 좀 준비할게 좀 있어서 아 좀 준비할게 좀 있어서 게 Effис 하얀색 으 northeast 주황 뜯어라 넣으면 ğlum 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2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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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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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켤까요? 네. 제목도 바꿔야 돼. 카드, 카드. 농구가. 밥 먹고. 농구. 잠깐. 비디오 켭니다. 네. 야, 오랜만이에요. 오늘 이거 입어야 된다고 해서 달라스. 달라스 팀 이름이죠? 네, 달라스 매버리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 좋아하는 팀. 이 뒤에 저희 같은 선수예요. 보시면. 이거 보세요. 택도 안 됐죠? 돈닉? 돈치치. 돈치치? 돈치치. 돈치치 뭐 훌륭한 선수죠? 굉장히 훌륭하죠. 아, 역사에 남을? NBA 역사에? 아마 남을 겁니다. 무조건. 거의 뭐, 코비 브라이언트, 마이클 조던. 아, 지금 거의, 제2의 마이클 조던 향이 달려가고 있죠. 아는 척 시작. 아, 맞아요. 왜 아는 척 하세요? 아, 저 농구 좋아해요. 아, 농구 좋아하세요? 그, 피펜. 피펜. 어, 스카티 피펜. 스카티 피펜. 어, 또 그, 그, 누구요? 그, 찰리 버클리. 찰스 버클리. 찰스 버클리? 오, 좀 아쉽네요. 차키로닐. 오. 차키로닐. 뭐, 매직존슨. 뭐, 걔 누구야? 어? 누구야? 훅, 훅, 숏. 자바. 압둘 자바? 자바. 오, 생각보다 많이 아시는데? 자바도 알고. 걔 누구야, 그, 누구야. 그, 레리버드. 오, 근데 시대가 좀 확실히 옛날이네. 응, 시대가. 레리버드. 또, 그 누구야. 또. 많이 아는데? 지금 몇 명 말씀하셨죠?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 그 선수를 기점으로, 그,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전수 전략이. 그래서 그 선수는, 일반적으로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뭐야? 그 사람은, NBA의 판을, 흐름을, 메타를 바꿔버린 선수예요. 뭐야? 너무 많이 아는데? 네. 스테판 커리. 왜냐? 외곽에서 안마가, 맞게끔 만들어야 돼. 옛날에는, 3점 슛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방어를 안 했는데, 이젠 그 선수는 성공률이 너무 말도 안되게 높아서, 방어를 해야되고, 안에 공간이 비면서, 메타가 바뀌어버렸어요. 어? 뭐야? 그래서, 아미키 버진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원래 농구 좋아요. 큰일났네. 근데 놀랍게도, 그, 커리 이후에, 커리류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쭈구리. 왜냐? 커리가 먹히니까, 3점 슛이 사실은, 그렇게 성공률이 높은 건, 말이 안 됐거든. 왜냐? 빠른 릴리지. 말도 안되는 릴리지. 받자마자, 뭐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선수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커리류, 라이크. 아 오케이. 커리라이크들이.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그 이상이에요. 제가 얼마나, 음악 이외에, 농구, 시간 얼마나 썼는지. 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아무튼 그런, 농구 좋아하니까. 많이 좋아하시네. 큰일났네. 난 아무것도 모르시는 줄 알고 왔는데. 여기였구나? 어떤. 당신이 저한테, 그렇게 한 곳이 여기, 여기였고, 여기인 거죠? 예. 여기서 그, 인터뷰를 했던, 진행을 했던. 여기서. 잡으러 온 거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오늘 농구, 뭐 그런 거 없어요. 잡으러 온 거예요. 아. 농구는 미끼였고. 네. 미끼로. 맞아요. 농구를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지금 음식을 시켰기 때문에, 농구를 바로 들어갔다가, 음식을 먹으면은, 흐름이 끊길 수가 있잖아요. 아, 끊기죠. 아, 지금 아쉽죠. 약간 근질근질하지만, 아, 아니에요. 참아주세요, 농구 얘기는. 네. 또 기다렸다가 먹는 밥이 또 맛있잖아요. 네. 아니, 뭐야. 유인폼 택 안 뜯는 거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원래 수집품인 거 같아. 근데 오늘 이거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네. 뭐 묻었던데? 어? 뭐야. 이거 입고 농구했던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옷장에 넣는 건데? 옷장에 뭐? 옷장에 넣어야 돼. 아, 그럼 이거 드릴게요. 이따가. 쥐가 여기서 농구했나? 아, 이거. 아니, 뭘 쥐가 농구했나? 쥐가 여기 코트 삼아서 했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기하다, 이거. 아, 그 방송으로만 보던 데에서. 네. 자꾸 가평교사에서 손 안 씻었다고 하시는데. 그래, 그거 한번 해명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지켜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예인도, 가수도 사생활에 있는 또 하나의 인간이잖아요. 사실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일거수일투족을 제보하고 이러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말을 꺼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평휴게소에서, 고속도로 가평휴게소에서 카더가드님을 봤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카더가드님이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에 손을 씻지 않고 나갔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뭐 저는 전달하기 싫은데 이게 제보가 있어서 본인이 속 시원하게 해명을 하겠다는 뭐 의도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꼭 손을 씻어야 되나요? 우리 사회에 약간 만연해 있는 그런 어떤 약간 좀 잘못된 그런 정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환경보호. 근데 맞긴 해. 나는 사실 옛날에 의아하긴 했어요. 왜 손을 왜 씻어야 돼? 왜냐? 뭘까요? 집어. 응. 근데 이 집은 이 물건 이게 더러운 물건이면 손을 씻어야겠지. 그렇죠. 근데 집은 물건이 깨끗한 그 존재라면 굳이 왜 이렇게 했는데 손을 씻어? 아니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손을 씻어요? 안 씻잖아. 씻었어. 씻었어. 만약에 진짜 막 정말 깨끗하게 씻으려면 거의 그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 씻어야 돼. 그거 아니고 어차피 수박 겉핥기식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씻을 바에는 아예 안 씻겠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겠다.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씻지 않을 거에는 여기 뭐 채팅창에는 털고 튀지 않냐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네. 털 이렇게 옆에 뭐 이렇게 무브먼트가 보이잖아요. 소변기 옆에. 그렇죠. 무브먼트가. 팡 치고 딱 깔끔하게 팡 쳐서 한 번에 딱 털고 역시. 바로 올립니다. 역시. 한방에. 그러면 안 씻어도 돼요. 흔드는 거는 타단타단해서 여러 발로 나눠져서 응. 자랑해서 나눠져서 하는데 팡! 해서 하나의 뭉치로 그렇죠. 보내버리면 쏴버리면 안 묻는다는 거죠. 안 씻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또 나름 이제 연예인이지 않습니까? 네. 연예계 생활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제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시선이 쏠리는 거죠. 그래서 혼잡한 거예요. 화장실이. 오 저 뭐야. 메이슨 더 소원 아니야. 카드가드 아니야.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몰리면 제가 빨리 나가주는 게 그 화장실의 순환을 위해서도 좋은 거죠. 네. 근데 손에는 이 그 집은 이 온기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집으세요? 네? 왜 이렇게 집으세요? 전 컴팩트하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어 이 손가락이 다 닿지 않아요. 전 컴팩트하니까 여기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요거 요거 요만큼 요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뭐 그 그때 좀 귀찮았나 봐요. 앞으로는 공공장소에서 꼭 손을 네. 어? 좀 멋있는데? 나도 좀 따라해보고 싶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할 수도 있어요. 아이코닉한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따르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어? 어? 저 형 손 씻는 거 멋있는데? 저 형 손 씻는데? 멋있는데? 영향력. 근데 안 씻어? 안 씻으면? 나도 안 씻어. 나도 안 씻어. 뭐 어때? 근데 안 씻을 거면? 침착물처럼? 빵! 어. 확실하게 조준해서 빵 때려라. 확실하게 끝내라. 어. 나는 빵 때리기 때문에 그 사실은 의아해. 응. 씻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씻을 때 물을 아끼는 척하죠. 여기만 씻습니다. 아 그만 얘기하세요.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아 그 부분만? 이렇게 씻어요. 왜냐면 물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면역력 강화 얘기 나왔는데 제가 여담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소신발언. 아 이건 소신발언이 아닙니다. 옛날에 스펀지 아시죠? 스펀지. 스펀지에서 무슨 말이 있었냐면 코딱지 있죠? 코딱지. 들어 죽겄네.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좋아진대요. 아 그거 봤어요? 저 본 것 같아. 그래서 코딱지를 계속 먹은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진다. 그렇지. 더러운 거니까 계속 그 하는 거잖아. 데이터를 넣는 거야. 계속 데이터를 정립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세균과도 맞서 싸웠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바로요. 바로 지금. 뭐야. 하남자특. 명변 보고 손 안 씻은. 손 왜 안 씻으세요? 앞으로 씻으세요. 아셨죠? 안 씻을게요. 죄송합니다. 진짜로. 어떻게 또 걸려가지고 또 그거. 아니 그러면 제보하신 분이 그때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시지. 어 카드 카드 씨. 왜 손 안 씻으세요? 그러면서 손 씻으면 못 쓰잖아. 글을. 아. 안 씻으려고? 와. 진짜 그 사람. 자제를 해 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 그쵸? 알겠습니다. 아니 그니까 제보하시는 분도. 제보하시는 분도.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 옛날에 만화 그릴 때인데 카페에 가서 아이들을 쪘어요. 뭐라고? 아니 그 뭐 만화. 웹툰. 만화. 그렸어요 이 시절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보를 한 거야 또 그거를. 아. 침착맨 지금 내 뒷모습 딱 찍어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만화 안 짜고 계속 그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다. 그럼 내가 집에 가서 뭐가 돼? 그러니까. 그냥 좀 지켜줄 건 지켜줘. 아니 그니까 뭐 신기한 건 알겠어. 근데 그걸 왜 자꾸 쓰냐 이거야. 좀 이렇게 선. 이건 선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뭐 마감 늦어. 응. 그럼 바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핸드폰 하느라 또 뭐 늦었다고. 근데 뭐. 그 뭐. 물론 내 잘못에서. 그럼 네가 잘하면 되잖아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죠. 모든 이들에게. 다 완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올려서 이걸 공유를 하냐 이거야. 맞아요. 하지 말자 이거야. 하지 마세요 진짜로. 좀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씻으란 말이야. 어? 그게 잘 안 돼. 아 근데.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씻으란 말이에요. 제가 원래. 그렇게 잘 씻는 인간이라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내에. 굉장히 많이 씻고 있다는 거. 근데 왜 안 씻었어요. 그 용변. 아니면. 빵. 치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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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내에는 굉장히 제가 많이 씻어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사했거든요. 아. 그래서 또. 더 자주 씻어요. 이사했는데 왜 더 자주 씻어요. 새로운 집에 어떤 적응. 그런 걸 위해서라도. 이 기운을 다 받는 거죠. 기운을 받았는데 씻어요? 네. 씻으면은 이제. 그 공간을 제가 이제. 이제. 이용을 다 해봤으니까. 열심히 해도 사람들하고 자주 만나요? 많이 만나. 많이 만나죠. 제가 이번 주. 그. 지난 주말에. 양양에서. 양양에서. 공연을 하고 왔어요. 공연이. 생각해보니까 여름철에 뭐. 그 축제 같은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많죠. 그래서. 양양에서 했는데. 어땠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 하면. 공연을 하고 나면 에너지를 좀 받고 가나요? 아. 그럼요. 아주 신납니다. 그. 한번 공연 한번 오실래요? 제 공연? 좋죠. 그. 저 공연 좋아하죠. 음. 공연 보는 거 좋아하세요? 집중을 좀 못 하긴 해요. 한번 좀. 꼭 초대해드리고 싶은데. 못 나가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설치해 놓은 다음에. 아니.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엔콜 엔콜까지 다 보고. 아. 그거는. 옆에 공연 보러 오신 분들한테. 실례. 아. 사실 그분들은. 너무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옆에서 막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안 친한 사람들 옆에. 이렇게. 양옆으로 자리 배치한 다음에. 아. 근데 공연은 뭐 그거 집중하는 거 같애? 뭐 안 친한 사람 있든 말든. 그래요. 그렇죠? 구경 씨. 뭐 그런 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면. 막 뭐. 객석에 뭐. 뛰어내린다거나. 이런 거 하면. 진짜 싫어하실 거 같아요, 제가. 아 지금 객석에 침착멘érence 계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오오오오오 mistake 일어나실래요? 일어나 주세요 이러면 진짜 싫어하실 거 같은데 아니요 저 진짜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요? 뭐 딱히 하는 거 없잖아요 아 그 이목 받는 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는데 막 싫어하진 않아요 음 노래시키는거든 노래 뭐 하죠 카더가드님 그 공연이 망치는 거지 뭐 하하하하하하 본인도 그 감내해야죠 감수해야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 뭐 초대해주시면은 영광이죠 그럼 양양가서 그거 하시고 철뚝 소머리국밥 또 아 이번에 안갔습니다 양무지게 또 아니 지금 여름철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음.. 철뚝이? 피곤하세요? 아니요 저 원래 좀.. 아 원래 그래요 노래 다크서클 때문에 그래요? 음.. 카더가드님은 왜 안어울리게 노래를 잘하냐고 저요? 타고났어요 진짜로 노력을 안했잖아요 그쵸? 그럼요 지금은 하지만 데뷔할때는 노력을 안했을거 아니에요? 노력을 아예 안했죠 노력을 했으면 뭐.. 원래 그냥 좀 하던 잘하던 가락이 있어서 그렇죠 원래 그.. 노동을 하시다가 한거잖아요 강백호 같은거죠 강백호는 노력 많이 했는데 강백호 노력 그러니까 강백호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올라갔잖아요 저는 그.. 계속 머물러있는거에요 노력을 안해서 완성형이구나 네 좀 이제 한 40대쯤 들어가.. 진입하면 노력 좀 하려고요 근데 노력을 안하진 않잖아요 하긴 하잖아요 아뇨 안해요 아예 안해요? 네 그럼 좋네 괜찮죠 에너지를 아끼는거에요 맞아요 에너지를 성대는 소모품이야 그럼요 성대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도관이랑 비슷한거에요 도관이랑 많이 쓰면은 나중에 달아지는거에요 지금 좀 두고 40대 때 다시 한번 기어를 올리는 구간을 좀 만들어야죠 음 그.. 담배로 만든 성대라고 이렇게 있는데 아 맞아요 유명해요? 흡연자.. 인건? 흡연자인건 유명한가? 어떻게 아세요? 아 우리 저희 그때 인물사전에서 얘기했던거 같은데 담배로 뭐 저거 했다고 거의 다 한다고 담배로 다 조진다고 아 요새 담배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잖아요 확실히 성대에 물이 데미지를 주잖아 공연하기 한 한두시간 전에는 안 피죠 안 피고 끝나고 이제 근데 평상시에 이게 데미지가 계속 가해질거 아니에요? 근데 데미지가 없는거 같은데 별로 아직도 지금은 이제 좀 젊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맞아요 근데 저도 한 40대쯤 들어가면은 담배를 끊어낼 수도 있을거 같긴 해요 근데 지금부터 끊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데미지를 준다면 뭐 지금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게임으로 쳤을때 데미지를 뭐 일정도 줬는데 하루에 하나씩 뭐 회복을 해 건강해서 젊어서 그럼 이제 데미지가 상소된다고 친다면은 그렇게 해서 데미지가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안 좋은거니까 안 피우면 되잖아요 그냥 그냥 피지말까 아 삼십시오 해볼게요 아 근데 저는 담배는 못 끊겠어요 술은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술도 좋아하는데 술은 내가 아 안먹겠다 그러면 안먹을 수 있어요 기아는 술을 못참 그래요? 저는 난 담배를 안되겠어 차라리 담배를 참을거야 아마 뭐가 더 안 좋나 술이 안 좋나 담배가 안 좋나 천만원? 아니 가수가 아니면은 사실 뭐 담배 피우든 말든 상관없는데 아 그쵸 그쵸 담배가 안좋아 근데 그거는 술이 너무 좀 사회적으로 좀 좀 오냐가 있어요 근데 술이 진짜 안좋아 왜냐면은 맨날 까면은 이게 뇌가 파괴돼요 담배는 뇌는 파괴 안되잖아 술은 뇌를 파괴해요? 뇌 파괴돼 알코올중독에 뇌가 파괴돼요 아 그니까 위험한거야 사실 어라 쓰읍 뇌가 파괴된다? 가뜩이나 뇌 기능을 제가 많이 못쓰는데 그러니까 술은 간도 파괴되고 뇌도 파괴되잖아 담배는 그래도 폐만 파괴되는거구나 폐만 파괴되지 아 그래서 기한형님이 종종 쉬는 시간 때 많이 주무시는건가요? 아니 그건 이미 파괴돼있어 파괴돼있어도 그래요 아니 촬영 때 쉬는 시간 때 잠을 많이 주무시더라고 원래 좀 파괴됐어 아 그래 그래서 술도 하고 상관없어 술도 상관없구나 아 지금 오늘 원래 제가 폴리 데리고 올라다가 아 데리고 오지 이 새끼 지금 연예인병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 그때 이후로? 네 아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연예인병 너무 심하게 아니 본인이 원했던거 아니에요? 폴리가 좀 약간 유명한 강아지가 됐으면 아 그러면 근데 이번에 거기 양양에 가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제가 폴리를 아 개를 데리고 갔는데 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들이 있었어요 여러 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 못 섞이더라고 혼자 이렇게 슥 옆에 이렇게 확 앉아있는거 걔들이 이렇게 가면은 돌아 아 낯가리는거 아니에요 그냥? 아 제가 보니까 낯가리는거랑 연예인병 걸린건 좀 다른데 연예견병 걸린게 좀 다른데 아 느낌이 그럼 매를 좀 드는것도 그래서 그때 좀 크게 혼냈죠 네가 뭐 되는줄 아냐 인사하라고 친구 거기 막 이만한 퍼그들도 있고 막 다 했는데 권장을 한번 치는것도 꿀밤 한 4대 꿀번제 그럼 걔는 막 안 맞던데 그냥 그냥 안 맞아 뚜껑을 대면 야악 그러니까요 그 나왔었나? 그 편집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한 번 하면 그냥 안참아 걔네 아 화내 왜 때려? 바로 구독감사합니다 근데 귀엽죠? 실제로 아 굉장히 카와이하고 걔가 좀 스타성이 있어요 걔는 너무 이쁘게 나온거에요 거기서 그 애가 카메라빠를 잘 봤나봐요 그래가지고 나는 집에 얘가 있는데 난 그걸 봐 얘가 여기 있는데 이걸 봐 이게 더 이뻐서? 이게 더 이뻐서 아 경주 그린 플러그드 공연 가셨나요? 경주? 그린 플러그드 공연 기억 못하면 안될텐데 오 아 갔었죠 2019년 무대중에 가래껴서 죄송하다는 멘트 듣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 근데 왜 감동받아? 감동받을만하죠 그러니까 이런거야 야구로 치면은 처음부터 그 위치선정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여야수인데 중견수인데 위치선을 잘해 딱 치는 순간 딱 어디에 있어 간단하게 봐도 그냥 툭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화노를 안해 맞아요 그럼 무난한 플라이구나 근데 위치선을 잘 못했어 근데 허슬플레이를 딱 잡아 억지로 허슬플레이를 만드는거죠 슈퍼플레이를 만드는거죠 맞아맞아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가래관리를 잘했으면 잘했으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서 아무도 관심을 안가실 텐데 가래를 껬는데 매너에 있게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노래를 슈퍼플레이를 만들고 그럼 다음 노래는 원래 하던 대로만 해도 어 가래소리가 안나니까 어 쟤 노래 왜이렇게 잘해 이렇게 되는거에요 그치 저다가 의도된건 아니지만 의도된건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준거죠 그치 그니까 이게 위치선정 잘해가지고 그 H2로 치면 킨해가지고 그냥 툭파도 원래 그냥 쭉 그냥 무난하게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 되는걸 갖다가 한번 중간에 가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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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래가 막 안 꼈는데도 그냥 막 이렇게 할 때도 괜히 괜히 할 때도 물을 좀 많이 드셔야 하잖아요 물을 많이 먹죠 네 농구얘기는 이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밥먹고 들어가려고 밥먹고 흐름 끊길까봐 지금 그랬는데 햄버거 좋아하시죠? 햄버거 좋아하죠 그래서 햄버거를 시켰어요? 햄버거 좋아하실까봐 근데 좀 두꺼운거 해드리려고 하는데 두꺼운거 또 안 드시네요? 저는 햄버거는 좀 얇은거 먹어요 어 왜왜 그냥? 원래 멋쟁이 땐 그래요 나는 두꺼운거 최대 난 시킬 때 아까 최대한 두꺼운걸로 어디서 시킨거에요? 프랭크 프랭크 엄청 좋아지네 프랭크가 맛있어요 집이 많아 집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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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 많아 아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와 구독 26개월 평상시에는 뭐해요 공연 안하고 그냥 하면 술 먹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개랑 좀 놀았다가 네 개랑 좀 개 좀 몇번 이렇게 만지다가 응 그럼 끝? 네 누워있어요 그냥 근데 뭐 맨날 술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일이 사람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혼자는 절대 안 먹어요 그쵸? 네 친구들이랑 근데 이제 혼자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 혼자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아빠 어른들은 또 그 낭만이 있으시니까 우리 아빠 혼자 먹고 아 저는 혼자 먹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이게 뭐 뭐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그게 잘 안되더라고 우리 아빠는 술을 달고 살아 그래요? 근데 나는 못 먹어 근데 어머님이 뭐 드시나요? 엄마 닮아가지고 그러면은 통천도 통천님도 뭐 드세요? 네 엄마 닮아서 그때 보니까 아예 뭐 먹는게 우성인가? 아예 못 드시진 않던데 술을 억지로 억지로 그냥 와 하는데 안 먹긴 뭐하니까 음 맞아 맞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잔 했거든요 음 그때 네 그때 신기했어요 그쵸? 그 그 멤버가 멤버가 사실 저는 그런 자리를 1년 거의 없으시죠? 거의 없어 특히나 그냥 빈말로 술 한잔 한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어 거의 없죠 와 후원 감사합니다 어 그 조세호 형이죠 형 세호 형 하고 그때 어 저 분 어떻게 아세요? 저 멤버를? 누가 올렸나? 호민 형이 말할까 호민 형님이 얘기하셨구나 호민 형이 말할까 난 괜히 또 뭐 있을까봐 말 안했는데 뭐 있을게 뭐가 있네요 어 그때 괜히 또 내가 또 하나의 제보자가 될까봐 아 화장실에서 괜히 괜히 뭐 예를 들어 카더가드님이 그날 갑자기 약속을 취소했어 이거 갈라고 만약에 뭐 다른 이유로 되고 근데 내가 말해버려 그러면 괜히 곤란해질 수 있잖아 어 여기 갈라고 내가 친구 약속을 그냥 취소해보려고 어 난 그러고도 안 예를 들어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미 됐기 때문에 말을 해보자면은 그때 그냥 빈말로 그냥 술을 한잔하자고 해가지고 했는데 멤버가 원래는 세호 형 창희 형님 나 혼민이 형 이렇게 네 명이었어 근데 우재 형님하고 제가 추가된거죠 추가됐어 사리 추가하듯이 어 그래서 우재님은 왜 추가됐더라 하하하 저는 모르겠죠 모르죠 그거 마지막 살 그거는 제가 더 세호 형이 추가를 했고 이거 중요합니다 우재 형님이 더 일찍 추가해요? 제가 더 늦게 추가해요? 카더가드님이 최고 마지막에 추가된 살이에요 아 완전히 그냥 라면살이 두 번째 라면살이고 세호 형 하고 나서 카더가드님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이제 약속 잡을 때 얘기하다가 어 나도 아는데 나도 한번 놀러간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어 혹시 카더가든 괜찮아요? 괜찮다 좋다 불러라 이렇게 마지막 추가된거 사리 나는 볶음밥이네 근데 오히려 볶음밥이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그렇죠 볶음밥을 먹으려고 등촌 칼국수 좋아하세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거 먹으려고 하는거에요 가는거에요 볶음밥 먹으려고 칼국수는 아래 그 아래 쌓아놓은거잖아 볶음밥이야 마지막에 볶음밥 그것 때문에 볶음밥이랑 국물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손은 안 씻었어 손이요? 볶음밥에 손은 안 씻었어 지금 씻고 올거에요? 지금이라도 씻고 오세요 여긴 그거 없어요? 물티슈? 아니요 물티슈 말고 알코올 알코올? 알코올 이거 세종제 없나? 아 밖에 있는데 밖에 해드릴게요 네 갖다주세요 네 아 지금이나 씻으면 되잖아요 손 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하면 안좋대요 왜요? 세종제 때문에 다 죽잖아요 손에 근데 이 손에 생태계가 있단 말이에요 박테리아랑 애네들이 다 이렇게 서로 어? 사는데 이게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생태계가 적당히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얘들도 이게 황무지가 되어버리는거에요 아 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젖은 잔디 네 그냥 보통의 잔디 완전 메마른 땅 응 비를 하도 안 맞아가지고 메마른 땅 세 개에다가 물컵에다가 물을 담고 거꾸로 놓으면은 어느 땅이 물을 제일 흡수할 것 같아요 적당히 젖은 잔디? 제일 많이 젖은 잔디가 흡수가 빠릅니다 메마른 땅은 이미 굳어가지고 흡수를 못해요 아 아예 관심없는 소리를 하셔가지고 여기가 황폐화되면 아 손이랑 지금 황폐화가 되버리면 이게 받아들일 준비가 오히려 더 안되네요 이게 세균이 비열기되면 막 더 들어오겠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황폐화 세정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세정제를 너무 많이 바르면 적당히 건강이 안좋을 수 있다는거에요 아셨어요? 근데 왜 손 안 씻었어요? 흠 씻었잖아요 지금 이정도면 나 거의 한달치 씻었네 여러분들 그 컵 거꾸로 한거는 아마 많이 알고리즘으로 소개될거에요 저도 오늘 아무 생각 없다가 소개받아가지고 본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지난번에 양파 하셨잖아요 네 좋은소리 해주는거랑 나쁜소리 해주는거 저도 개하트 해봤거든요 개는 알아듣잖아요 개하트 양파는 못알아듣는데 개는 알아듣잖아요 아니 개도 반반이에요 뭘 반반이야 알아듣는것도 있고 못알아듣는것도 있어서 아니 그 나쁜말하면 뉘앙스가 다른데? 아니요 똑같은 말투로 개야 사랑한다 개야 절로 가라 왜이렇게 못생겼냐 개야 개야 못생겼냐 이거는 플로우는 똑같이 하는거죠 개야 절로 가라 개야 너 정말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알아요 개가 근데 내가 개야 너 왜이렇게 이쁘니 이러면 막 애교를 아 기분 좋아져서 이거 애교님들 참고하세요 왜그러냐면 개가 귀가 있으니까 양파는 귀가 없잖아요 아 알아듣는거야 애가 인간 그리고 개중에 개도 똑똑한 개는 인간말 알아듣더라고 인간중에도 어학적으로 좀 약간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외국인하고 몇번 대화하면 그냥 7개국어 이런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알죠 어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개도 있어요 인간말 알아들어요 실제로 근데 못 듣는척 하는건가? 근데 개중에 어학능력이 좀 떨어져서 약간 폴리 그쪽에 약간 멍청한게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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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걱정해요 폴리 지능이 막 높고 낮은건 아니고 그냥 그 어학쪽에 재능이 있냐 없냐 정도 폴리는 귀엽잖아요 그래도 귀여우면 된거죠 개가 뭐 취업할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귀여우면 됐지 건강하게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는 그니까 이제 뭐 인간도 천차만별이듯이 걔도 천차만별이에요 성질도 천차만별이듯이 개가 너무 똑똑하면 또 약간 위협감 느낄 것 같기도 해요 얘 내가 없을때 뭐 하는거 아니야? 어 내 머리 위에서 논해? 어 너무 근데 그 머리 위에서 논해도 몰라 멍청해서 그 단계일 수 있어요 개가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가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지금 위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토이스토리처럼 걔네 약간 장난감인 척하는 것처럼 이미 조종 당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개스라이팅 걔한테 개스라이팅 당한 걸 수도 있어 아 여기 오니까 진짜 이렇게 계속 헛소리를 하게 되네요 분위기가 어 이게 뭐지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어 햄버거는 한 40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햄버거는 프랭크 버거니까 즙을 집어놔야지 음 집 넣는 그 기계가 있어요? 집 넣는 기계가? 그건 모르는데 그 과정이 있겠죠 오 그냥 막 함부로 보관해서는 즙이 보관이 안 되겠지 어허 집을 가두는 기술이 있을 것이다 오 다일런스 77번은 돈치치에요? 루카 돈치치입니다 돈치치 슬로베니아 사람이에요 슬로베니아 어 왜요? 동유럽 사람이야? 네 동유럽 그 보통 이제 뭐 미국 선수들이 많은데 그럼 슬로베니아에서는 영웅이겠다? 완전 영웅이죠 지금 거의 그냥 뭐 그 뭐야 살라 같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음 거의 손흥민 선수 같은 느낌인거죠 음 그렇구나 네 음 그래서 보통 막 농구 이쪽은 약간 그 거의 도미니카공하고 이런 데서도 많이 하나요? 도미니카 쪽은 거의 없죠 거기 야구인가? 그렇죠 야구는 진짜 많아요? 야구가 도미니카 뭐 쿠바 거긴 많아요 뭐 저기 어디냐 베네주엘라 이런 사람들이 많고 농구는 오히려 유럽 독일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관심이 없나? 도미니카공하고 굉장히 관심이 없나봐요 그렇죠 관심이 없나 근데 스페인도 저기 농구를 저기 좋아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농구 좋아하죠 음 스페인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아니요 가보고 싶어가지고 유럽 가봤어요? 가봤죠 어떻게 가봤어요? 체코 체코랑 파리 왜 갔어요? 그냥? 여행으로? 놀러요 놀러 공연으로 간 건 아니고? 공연으로 못 가죠 왜? 안 부르시니까요 아 가서 그냥 제가 할 순 있죠 할 순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막 기회비용이 아니 뭐 거기 뭐 길거리에서 뭐 하면 할 순 있는데 그냥 놀러 갔죠 저는 그거 그 요즘에 그 김재영님 김재영님이 누구지요? 가수예요 김재영님 노래 자주 듣습니다 김재영님이요? 제형 김재형님? 그 운전할 때 계속 들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방에서 김재영님 노래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없더라고 아 누구예요? 김재영님 몰라요? 김재영님이 김재형님? 아 모르는 사람이에요? 김재 김재자씨는 형님이 아니고 아 김재형 김재형님 노래 안 들으시죠? 평소에 싱어 송라이터 음 저 평소에 잘 안 들어요 저는 하나만 들어 그러니까 좀 약간 성격이 익숙한 거를 계속 반복하려는 롤도 챔피언 하던 것만 하려고 그래 여러 개 안 하려고 저도 완전 그래요 아 그래? 그거 편하네 제가 그 제가 장기아씨랑 친한데 장기아씨가 저랑 저기를 갔어요 뉴욕을 간 적이 있는데 그 술집에 맥주 펍에 맥주 종류가 100가지는 되는 펍이었어요 아 하나만 근데 난 한 것만 그냥 폈 거야 폈어 그러니까 이 형이 야 너한테 대단하다 아 그 말 들어 그 심지어 그 맥주도 한국에 있는 맥주였어요 아 신기한 거 먹어볼 법도 하잖아요 네 먹어볼 법도 하는데 저는 그 브루클린이라고 했네 난 한국에도 있는 맥주인데 아는 맛이니까 먹은 거예요 네 아는 맛이니까 모르는 맛이면 안 먹고 그렇죠 아 맥주는 테라 테라만 먹죠 테라 테라 드시죠? 테라? 네 아 우리는 또 테라 먹어야죠 나 몰랐어 테라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거를 그 박정민 배우님이 네 자기는 그 노란색 맥주랑 계약일에 있어 그거를 딴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어? 호민이 형이 우리도 테라만 먹어야 되잖아 이러는 거야 아 나 그런 얘기를 못 들어야 돼 그런가? 그랬지 근데 저는 이제 극장에서 그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극장 버전은 난 빠져있어 비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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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이랑 주작가님 나오는데 난 빠져있어 제일 임팩트가 셌는데 그 그 날 거둬내고 그 뭐지? 그 뭐죠? 그거? 북극 북극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내가 두꺼운 거야 이게 두꺼운 건가요? 난 두 개야 아 이게 두 개죠 난 두 개야 아 이거 그냥도 죽겠네 트랭크 트랭크 비비님하고 좀 같이 나오는 게 많아요? 그런 건 아니죠 여기에요? 아니 뭐 외국 활동이나 뭐 왜냐면 그거 뭐야 광고도 같이 나왔잖아요 광고요? 걔랑 자꾸 뭐 겹치더라고요 아 이렇게요? 근데 제가 그때 인스타 친구를 등록을 했잖아요 네 비비님 제가 인스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네 비비님께 이만큼이 와있어 뭘 그렇게 막 어?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걔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카드가드님 거는 없어 올릴 게 없어요? 그니까 안 보이면 자연스럽게 몰라 뭐 하는지 음 맞아요 그니까 인스타 올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본인이 뭐 올릴 게 없어요 응 근데 비비님 마음 좋아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막 지금 뭐 지금 지금 또 외국에 있죠 네 저 아저씨도 아제드는 원래 인스타 잘 안해요 그니까 폴리 올리 폴리 자주 올리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요? 폴리는 자주 올려요 왜 못 봤지? 폴리라고 생각을 못 하신거죠 그냥 개라고 생각한다? 그냥 뭐 왜 개가 있지 이렇게 넘긴거죠 음 ally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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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근도 그렇게 많이 안 올리는데 자꾸 킨더조이래 킨더조이니까 뭐예요? 근데 장난감 들어있는 것 초콜릿 아 초콜릿 김더조이보다 옛날에는 가터벨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건 진짜 매기는 거거든요 카더가든을? 카더가든인데 가터벨트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하나도 모음이 다른데 그렇게 말하면 매 들어야지 가터가든까지는 인정해요 비슷하게 했으니까 가터가든이라고 하시는 분은 예전에 강남의 미용실 같은데 한 번 갔었는데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어머 우리 직원들 너무 좋아하시는데 가터가든님 가터가든씨 오셨어요 막 이래요 근데 가터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실제 낙독한 사람이에요 들어야죠 매를 하나 주문을 하세요 진짜 그런 분들은 매보다도 좀 더 타격감이 있는 걸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뭐 새촌 같은 걸 빡 아 그렇게? 네 좋지 그렇게 하면 케찹 좋아하세요? 아 없어서 못 먹지 그럼 제 케찹 드릴까요? 저는 감자 안 먹으실 때 케찹 잘 안 먹는데 왜 먹어? 케찹 맛으로 드시는 거죠? 케찹 스푼이에요 이게 케찹 스푼 아 케찹만 찍어 먹고 싶은데 왜 먹어 이걸 야채 타임 알죠? 알죠 과자 아 그거는 진짜 케찹 먹으려고 마는 거죠 케찹 스푼이야 그거 저도 회 약간 전분으로 만든 저도 회 약간 초장 스푼으로 먹거든요 아 맞아 회는 인정이지 김민재 선수랑 저랑 닮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김민재 선수한테 실례입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얼마나 구기선양하고 있는 군인 그런 얘기 없었는데 저기 있었어요 아까 한 줄 아니 무슨 없었는데 이무일씨 있고요 개그맨 이무일씨 닮았고 매직박님 닮았대요 저거 좀 있나 근데? 네 매직박님 닮았대요 하면서 저를 쳐다보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치? 뭐 이런 식으로 왜 날 쳐다봐 근데 안 받아주네요 아니 나 못 봤어 나 이걸로 봤어 지금 화면을 옆에 돌아보는 걸 알았습니다 아 직박이 형님 더쇼 키우기 틀어놓고 진짜 낮잠 너무 꿀잠잠인데 농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농구랑 관련된 건 다 보는구나 농구 아니요 그건 야구인데요 야구 게임인데 안 닮았는데 뭐 왜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유 이게 약간 인기 인기 크는 인기 있는 음료수죠 콜라죠 카드카트님 유니폼에 다 흘렸다 괜찮아요 제 낮잠 잘 때 매직박님 거랑 옥냥이님 FM 이런 거 길게 하는 거 틀어놓으면 스포츠 게임 스포츠 게임 왜 이렇게 낮잠이 잘 와요 다른 건 안 봐요 스포츠 게임 말고 롤 게임을 아예 못하니까 스포츠 게임 밖에 몰라서 롤 몰라요? 롤 롤 롤 근데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서폿 누가 서폿이야 누가 탑이야 주변에 누가 해요? 친구들 다 하는데 롤 아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음 롤 아세요? 롤 고수죠 롤 그거 야 미드 누가 갈 거야 해봐요 계속 야 뭐해 야 뭐해 아 뭐해 서폿 누가 누구야 지금 근데 PC방 가면 옆에서 뭐해요? 누구 경기 봐요? 아 저 PC방 안하는데 제 친구들이 다 이래요 아 뭐해 아 뭐해 하는 걸 보려면 PC방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집에서 하는데요 다들 나 놀러 가면 하고 있어요 네 뭐해 뭐해만 계속 하던데요? 나는 얼마 전에 PC방 갔거든요? 네 그 앞에 욕쟁이가 한 명 있는 거야 나 진짜 오랜만에 욕쟁이가 갔는데 PC방은 내가 안 갔으니까 원래 PC방 가면 욕쟁이가 한 명씩이잖아 그 미친놈이 계속 야 이 씹 뻘려놔 아 찰지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니까 씹 하고 뻘려놔 이거를 이게 있구나 계속 어디다 대고 하는데 그게 친구랑 하는 것 같진 않아 친구한테 이렇게 쌍용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에 누가 막 계속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나요 막 그 사람 계속 씹 뻘려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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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딩이 좀 있고 약간 약간 전라도 억양이네요? 약간 몰라 나도 내가 좀 억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완전히 공감이 뭐냐면 이런 사람이 한 명씩 있어 그랬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걸 까먹고 있다가 그걸 듣고 그 기억이 돼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야죠 아마 제가 안산으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강서부 아 그 맨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막 그 욕하다가 막 정지 먹고 이러던데 롤 롤 롤 하면 막 정지 되잖아요 아이디 아닌가? 욕하요? 그리고 그러면 이기면 자기 탓 지면 니 탓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게 옛날에 안산에 PC방에 누가 아프리카 방송으로 게임방송으로 하거든요 어 거기서? 엄청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하는 거야 게임방송 PC방에서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면서 슬쩍 봤어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BJ 누구잖아요 아프리카 TV 켜가지고 들어갔지 그래서 아 지금 같은 PC방인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랄하지마 나와봐 나와봐 그러니까 내가 저기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진짜요?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예 오오 이러더니 어? 제압? 어? 제압한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그게 PC방에서 막 장난치는 데인 줄 알고 아 그냥 어색한 상황이잖아 음 근데 실제로 있으니까 아 이러더니 한 5분 뒤에 이 정도면 돼요? 이러더니 이러더니 아 큐티보이네 근데 아니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인식이 별로 없어 음 그니까 막 막 그 막 시끄럽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없어 아 그 사람이? 그 오랜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다 아 시끄러우면 이런 말 할 때 그리고 옥양 배틀그라운 그때는 곳곳에서만 있었어 곳곳에 음 맞아 근데 제가 PC방 안 갔죠 고등학교 때도 PC방 잘 안 갔거든요 워낙 게임을 안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막 그런 게임 카오스 막 이런 거 애들 막 PC방 가서 하고 이랬는데 아우 근데 그 시끄러운 것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약간 뭐랄까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되게 시끄러워 딱 쳐다보면 눈이 많이 치면 내가 형님처럼 아 정의 좀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 아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카운터에다가 말아야 돼 카운터에다가 유저들끼리 하면은 감정상황 전 그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좀 봤어 이 사람 나 보잖아? 바로 이쪽 응 그니까 이렇게 딸서 딱 눈이 많이 있어 막 화나는데 딸는데? 통과해서 통과해서 이거 이거 딱 봤다가 보면 친구 안 왔나? 아직 안 왔나? 약간 이런 딱 봤는데 딱 봤다가 왜 안 오지? 약간 이렇게 풀어 어 초점 뒤쪽 더 뒤쪽을 봐 그렇죠 통과하긴 통과하는 없는 사람처럼 뒤를 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1시에서 2시 정도로 이렇게 시야를 딱 주고 아 나는 카메라고 초점은 뒤쪽으로 뒤로 그래서 아무튼 욕쟁이 봐가지고 오랜만에 반가웠다 우구구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은 울 거 아니야 그렇게 욕하면서 롤 5명이서 하는 거거든요 조용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몰랐는데 그렇게 화면 앞에서 막 길길이 화내면서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 거지 음 아 아 시뻘 그분은 저도 한번 뵙고 싶네요 그때 아마 내전할 때 그때 방송 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이랬을 거예요 막 아 앞에 욕쟁이 있어가지고 시끄러 죽겠다고 욕쟁이 욕쟁이 이게 캐릭터가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으면 치고 빠지는 거라고요 공격을 하고 기술을 딱 쓰고 이게 이제 기술 버튼이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 버튼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싸움인 거야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딱 치고 빠져야 돼 탁 치고 빠지고 그 전문용어 딜교 딜교라고 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딜교가 뭐의 약자야 딜교 아주 쉬워 교 딜교 딜... 딜레이 딜교환 딜교환 딜교환은 뭐냐면 딜 데미지 데미지가 딜이에요? 딜 넣는다 아 이런... 이 딜이 아니고 딜 자체가 교환 아니에요? 그럼 딜교환은 역전압 같은 거 아니에요? 데미지 딜링 아 딜 딜 그니까 서로 때리는 거야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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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서 내가 맞았으니까 너도 나도 때려서 그만큼 데미지를 입혀서 보복 아 서로 오케이 오케이 저는 배틀그라운드도 딱 한 번 해봤거든요 딱 한 번 제가 배틀그라운드 처음 했는데 나 6등인가 했어요 응 왠 줄 아세요? 응 제가 처음에 낙하를 하잖아요 응 그걸 즐겼어요 아 떨어지는 거요 네 늦게 떨어져서 이미 말이 죽어 있더라고요 흐흐흫 늦게 떨어지는 게 비결이에요? 네 늦게 떨어져서 즐겨가지고 이제 처음에 룰루 이제 가면 이제 정글에 떨어지잖아요 응 그럼 뭐 이제 걸어도 가보고 뛰어도 가보고 응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 6등인가 했어요 그 도망가는 그거 그냥 삶을 즐긴 거죠 거기서 그래픽이랑 정글 그래픽이랑 집도 들어가 보고 캠핑? 캠핑 왔다고 생각하고 그냥 사람을 안 만나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만나고 계속 안 만나고 나중에 나중에 하다보니까 친구가 저기로 가래요 이제 뭐 관계로 이동을 시키잖아요 이동을 하다보니까 심즈같이 맞어 심즈같이 그래서 원래 배그는 처음 할 때 성적이 제일 좋아 아 맞아요 그 다음부터 총 쏘는 거 막 해가지고 남 죽이려고 하면 그때부터 성적이 안 좋아 빨리 죽어 맞아요 제가 약간 그런 가상세계를 좋아하나봐요 현생에 만족을 못해서 그런지 근데 GTA 있잖아요 나 신호를 지켜 GTA에서 운전하다가 GTA를 그냥 가잖아요 GTA를 차를 한 다음에 신호를 지킨다고 신호를 지켜? 어 그럼 막 그거 뭐 직좌 뭐 이런 거 네 직좌 차선에서 사가지고 그리고 어제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GTA 온라인은 전 온라인은 몰랐는데 집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부동산 뭐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좋은 집을 딱 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집 안에 평소 살던 대로 응 살던 대로 걔도 한 마리 걔는 제가 사는 법을 몰라가지고 걔는 못해 그 안에 있죠 그냥 그 안에 있다가 그 안에 있는 TV를 봐요? TV도 켤 수 있어요 그렇게 있다가 나가요 심진해 심진 차 타고 자유도가 높은 심진해 네 더 죽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심진은 그게 또 총을 못 쏘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이 가택 침입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도 매일 들어야지 난 딱 샷건 아 매일 들어야 응 저 한번 주실래요? 거리게? 잘 드시네요 저는 뭐 푸드파이터니까 그냥 뭐 그냥 잡이 없어요 어 싸우네 좀 남겨도 되나요? 남겨도 돼요 남겨도 돼요 억지로 드시면 그 그러니까 그냥 저 땜에 어 저랑은 다르니까 저는 원래 먹보니까 아 근데 여기 즙이 진짜 많네 햄버거가 즙이 많죠 네 쭉쭉 떨어지죠 네 머리 그때 제가 넘겨드리니까 반응 너무 좋던데 색칠하다고 아니 그 이유를 안 했어요 현재를 견인성 탈모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머리 진짜 잘 감아야 돼요 어 견인성 탈모올 것 같고 그 감는 것도 안 감으면 모공 다 막을 것 같더라고 응 어 근데 그때 정찬성 씨 나오셨을 때 약간 약간 넘긴 머리 아니었나요? 아닌가? 그거는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이 아 그냥 좀 그때그때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응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그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맛없게 먹어볼까요? 응 아니 의식 안 했을 때도 충분히 맛없었어요 네 저도 좀 맛없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응 저 갓터벨트래요 질 약간 앞질이에요 응 그거 그거 뭐야 엔 엔띠오 엔띠오 뭔지 알아요? 그게 뭐예요? 엔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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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올라왔죠? 엔띠오 네 이렇게 읽어봐요 이렇게 아니 이거 말고 이쪽으로 엔띠오 별 어 진짜네? 질처럼 질처럼 아 질처럼 엔띠오 별 별 별은 감성이 있네 별 엔띠오 지금 다 해본다 자기 보려고 엔띠오 요즘 말이에요? 엔띠오 요즘 말이에요? 요즘 말이 나는데 엔띠오 그러네 노래 제목으로 쓰세요 엔띠오 별 엔띠오로 쓰고 읽을 땐 별 어 괜찮은데? 엔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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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옛날에 버디버디 아이디 KIN 정원이었는데 질정원 엔띠오 그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질 쓸 수 있어서? 질 딱 잘했다고 버디버디? 버디버디 해보셨어요?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죠? 버디버디 나중에는 자꾸 쪽지와가지고 안했어 자꾸 쪽지와요 뭐라고? 그.. 조건만 몰라 자꾸 찌라시가 와 역시 나 그때 이제 중학교 막 이러는데 무차별적으로 막 뿌리는거야 그거 이제 개인정보 오프 해놓을 수 있거든요 비공개 막 무차별로 뿌리는거야 아 버디의 옛날에 버디버디 초등학생 때 생각이 나네요 초등학교 때 이제 버디버디로만 사귀는거에요 여자친구를 그 있는데 이름 있는데 뭐더라 버디버디로는 엄청 내가 얘랑 완전 사랑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만나면 지나가도 뭔지 좋게 그녀도 알겠지 그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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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가 지금 나랑 밤에 버디버디 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사이인데 플라토닉 사랑 집에 가면 버디버디로 또 오늘 뭐 어쩌고저쩌고 부끄러우니까 부끄러우니까 그게 갬성이지 그니까요 청소년 갬성 사이버로버 그때 진짜 그 친구 잘 지내나 모르겠네 그렇게 끝났어요 그냥 버디 친구로 그때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 버디 아이디를 맞춰요 남자는 샴푸 여자는 린스야 그래서 딸기 샴푸 그 친구의 파트너는 딸기 린스 포트리스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맞췄어 굿굿이 저거 뭐야 이런거 넣어가지고 롤도 그래 그게 아직도 아직도 맞춰 샴푸 린스는 아니더라도 맞추는건 있어 어허 근데 이제 나는 좋은 과일을 다 뺏겨서 내가 아마 수박이었을거야 뭐 딸기 메론 이런거 일찍 나가고 그렇구나 그거는 해요 게임? 그 뭐야 아 안한다고 했지 저 그거에요 폴가이즈 최근에 한 번 해봤어요 재밌죠? 그건 게임 안좋아해도 좋아하게 그거 좀 재밌던데 저 그거 좀 잘해요 수박 얘기하니까 생각났어 저 그거 옷도 딱 맞췄어요 테리버거 테리버거드로 테리버거드로 하나 나와가지고 음 그렇구나 오늘 하고 가야겠네 그래요? 난 집에서 이걸로 풀스로 하거든요 패드도 있어요 패드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키보드가 편해요 왜냐면 방향 지장이 확실해가지고 초보자는 안 익숙하면 키보드가 편해요 음 잘하세요 근데 어저께 PC방 갔을 때 또 같은 부류를 또 발견했어요 여러가지 부류를 발견해요 욕쟁이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왜 내 뒤에 내 앞에가 욕쟁이였고 내 뒤에는 커플이 왔어 중간에 아아 커플이어가지고 욕쟁이는 이틀째였고 커플은 삼일째였는데 아아 막 와가지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응 그러더니 폴가이즈를 같이 끼면서 음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계속 막 뭐 수박 먹어 수박 뭐 이렇게 막 해 자기들끼리 한 명 죽어서 구경하고 있어 응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처럼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욕쟁이도 있는데 전화하는 사람들도 있어 응 어어어 어 어 겜방이야 어어 응 아 그래? 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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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들 응 아 진짜? 왜냐면 아 진짜? 어 진짜맨들 어 왜냐면 안 듣고 있을 때 진짜 그니까 진짜 진짜만 하면 돼 아 진짜맨들이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PC방에서 이렇게 대화하고 있으면 진짜? 진짜? 해서 약간 서운할 뻔하는데 시뻘! 사이드 살짝살짝 들으면은 그렇지 아 바쁘구나 야 진짜 하모니다 하모니 근데 이게 게임을 안 하면은 이해를 못해 사실 응 이게 게임이 사실 좀 전화하기 힘들어 맞아요 응 왜 내가 나보다 게임이 더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상대가 더 중요하지만 응 그 짧은 순간에서만큼은 게임도 중요하다 근데 게임을 먼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그 게임에 집중하는 거 저는 존중합니다 모든 게이머들 제가 게이머를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집에서 혼자 게임할 때 농구 게임하거나 이러면 전화 많이 돌려요 근데 매번 그러면 좀 짜증나긴 하지 그렇죠 맨날 게임하고 있습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곧 50분이니까 2시에 좋죠 강좌 들어가죠 좋아요 아까 살짝 보니까 분량이 빵빵하던데요 아 제 친구 이민국이라고 장수가 꽤 나오는데 제 친구 민국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아주 지금 노민국 교수 아니 이민국 이민국 민국이가 농구민국 농구민국이가 지금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주 바쁜데 그 친구가 회사 일을 그 회사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회사 일을 살짝 밀어두고 사장님이요? 사장이에요 근데 왜 이래? 모르겠어요 사장인데 엄청 일하더라고요 민국이가 엄청 열심히 만들어 원래 일이 바쁘잖아요 그런 거에 집착하겠네 괜히 재밌어 쉴려고 아니 신나 잠깐 해봤는데 신나가지고 막 하게 돼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들어서 고맙다는 말 한번 아 아직 고맙다고 안 해야겠다 반응이 어떠지 모르니까 반응이 안 좋으면 안 고맙다고 해야지 응 무슨 스타트업이에요? 민국 씨는 몰라요 정확히 뭔지 스타트업 아닐 수도 있겠네 아닐 수도 있죠 저긴 뭔지는 모르겠네요 더 파헤쳐 들어가면 다칠까봐 깊이 안 물어봤어 깊이 안 물어봤구나 깊이 안 물어봤어 근데 맨날 술 먹을 때 요즘에 아 요즘에 바쁘는데 뭔가 쎄서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거 너도 다치고 나도 상처 주기 싫고 골프 치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사업하는 거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워낙 몰라서 친구 중에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정확히 뭐 하는지 모르는 친구 아 있죠 말하면은 그러니까 설명을 그동안 많이 해왔는데 하려면 정확하게 이해시키려면 복잡해서 뭐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게 뭐야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알초에 시작을 안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맞아요 설명하기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얘기해도 뭐 몰라 약간 이런 그 얼마 전에 아 잘 모르시겠지만 그 피직대학에서 새로 나온 그 영상 중에 고런 캐릭터가 한 명 나와요 야 뭐 이거 저거 다 한다고 아 그 저 그 신도시아재 봤어요 네 신도시아재들에서 그 정구영님 그런 거 근데 말할 때마다 바뀌어 정구영하고는 약간 달라 아 너 핸버 좋아해? 야 얘기하지 나 아는 사람 저기 펑크버거 저쪽 아는 거 하는데 사진 하나만 찍어주면 되죠 사진은 다 다 해준다고 그거는 사실 일반인이 그런 시추에이션이 벌어질 일은 없죠 그런 일반인 그냥 미디어에 익숙한 직종이 있는 사람한테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는 피직대학 멤버분들이 되게 많이 겪은 거야 겪은 일일 수도 있어요 되게 많이 겪은 거야 그게 이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합쳐가지고 만든 혼종이 하나 나온 거죠 그게 보통 이제 약간 딱 이제 좀 스타들이 겪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대중 상대로 하는 일 하시는 분들이 겪는 일이라 일반적으로 그냥 뭐 회사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은 겪을 수가 없어 그런 거 그렇죠 저는 아주 좀 덜 스타라 유튜브 얼마바래요? 이거 물어보는 것도 맨날 질문을 받으니까 그쵸 그쵸 신듯이 아저야들이 나오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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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근데 저는 안 물어봐요 이게 참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되게 까칠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 아 그리고 그런 술자리를 많이 안 하시니까 그런 분들 만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아 맞아 술자리를 많이 하려면 그런 분들을 만나버린다 그니까 좀 약간 지맘대로 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애초에 기대도 안 해 어차피 저거 말해봤자 안 될 거다 이런 저 새끼는 그냥 안 좀 25억맨? 아유 여러분 이렇게 근데 이게 뭐 그런 분들 많아 이제 방송에도 말했잖아요 이런 분들은 많아요 음 그 뭐 예를 들어 사인을 해달라고요 사인을 해드리는데 뒤에 계시던 분이 누군데 누군데 이래 제일 많아 제일 많아요 앞에 계신 분이 사인해달라는 분이 괜히 이제 내 앞에 있으니까 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면은 그래? 근데 뭐 하는데 그게 막 계속 이렇게 해 와 이거 정확히 제가 알지 그러면 이제 앞에 계신 분이 최대한 하는데 모르니까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 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해 그래? 나도 하나 해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런 거 있어요 보세요 나도 하나 해줘 봐 그냥 술집이에요 약간 좀 열린 술집 와글와글 그런 곳이야 여기 이제 만약에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 이렇게 넷이서 도란도란 술을 먹고 있었어 근데 만약에 여자 두 분이 날 알아본 거야 그래서 오 계속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사진 좀 찍어주세요 막 하는데 내가 아 예 알겠습니다 하면 옆에서 누군데? 누군데? 이게 민망한 상황이야 가슴? 누구? 카운근? 카? 뭐? 아 몰라서 그래 나 진짜 몰라서 모르는 거는 당연한 당연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왜냐면 들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아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그럼 이제 네이버 쳐보는 거예요 그럼 민망이죠 약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좀 애매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근데 뭐 이거는 되게 특이 케이스고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다 친절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괜히 부담 가질까봐 일부러 말 안 해 음 그럼 내가 OK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색해진 상황 그렇죠 원래 안 받을라고 했는데 맞아 오히려 서로 눈빛 먼저 먼저 슬쩍 눈빛이 돼서 어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나 OK 해서 했는데 에? 전 에이래 에?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럼 이제 제가 침착면 몰라요? 침착면 몰라요? 그러면은 알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OK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나도 이제 더 이상 물러갈 수 없어 나도 이미 왔기 때문에 나도 사진 찍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아무런 소득 없이 가면 안 돼 몰러 쓸 수 없어 응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남자 두 분이 계시다 아주 조용히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자주 가는 펍이 있거든요 술집이 어 안녕하세요 식사 뭐 친구들 계시니 죄송한데 저희 혹시 사진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어 예 그럼요 그럼 친구가 이제 둘 중에 하나 친구가 이래 내가 찍어줄게 이러고 죄송합니다 근데 한 명은 안 받는 거야 내가 거기서 내가 어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 예 그때 그분의 표정이 진짜 받아야 되나? 동공이 흔들리면서 어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이랑 사진을 찍어야 되나 그럼 제가 이제 막 그런 거 많지 취하면 왜 모르시냐고 질바게 노래 들어보라고 아 그런 속도 그게 무한하니까 무한하니까 매 대야겠네 이런 거 매 대야지 맞아요 하남자 하남자 근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 두 분이 서 있는데 한 분이 찍고 싶어서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딱 찍고 나서 다음 분 찍으라고? 왜? 교대로 찍으니까 어 이쪽은 교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근데 아 잠깐만 아 하더니 좀 약간 심지가 있으면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어 맞아 맞아 아니면 진짜 마음이 약하신 분은 찍기 싫은데 느껴져 느껴져 그냥 찍는 거야 아 아 에 에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표정이 딱 있어요 엑지로 찍은 표정이 상처 주기 싫어서 나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근데 상처 주기 싫은 게 전달돼 맞아요 마음 착하신 분들 착하신 분들 그리고 이것도 착하신 분이지 사실 미안해할 머스키 할까봐 이렇게 아니면 에? 뭐라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착하신 분들 이렇게 후원 감사합니다 생방송채팅 생방송채팅이 보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이거 중독이에요 이거 응 이거 와 다 드셨네 감자 저는 저는 햄버거가 제일 맛있어요 햄버거를 제일 좋아하세요? 응 아니 둘 다 먹으면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볼게요 여기 네? 혹시 모르니까 좀 더 볼게요 이따가 아니다 안 먹을 것 같아요 좋아 그냥 간단한 핸드 퍼포먼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셋 오케이 그 요거 앞으로 꽉 앞에 앞에까지 앞에까지 간단한 잠깐 요 짧은 시간동안 핸드 퍼포먼스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뭐 뭐 했어요? 핸드 새 새야 뭐 이렇게 목이 많이 물렸어요? 왜? 아니 바닷가 갔다 와가지고 목이죠? 네 흉터가 많아? 아 목이 아니에요 이거 흉터에요 흉터 이거 흉터가 많아 왜 이래? 닫혀가지고 여기도 있는데? 얘는 뭐지? 얘는 뭐지? 얘는 모르겠어요 뭔지 얘는 모르겠어요 뭔지 아 이제 들어갈까요? 네 준비를 좀 해볼까요? 흠 흠 흠 준비를 좀 해볼까요? 준비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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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뿐이야 아 내용은 다 제가 다 한거죠 내용은 그럼 지분이 몇 프로 몇 프로? 일단 ppt 만든게 크기 때문에 그 친구 6 저 4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나 표정이나 이런거 보면 8 대 2네요 본인이 8이네요 라고 생각하네요 아니 그 친구가 7 3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8을 했다고 생각하시네요 역근이 정도로 흠 역근이 민국이 잘생겼어요 민국씨? 네 민국씨 스타트업 화이팅 보고 계시겠죠? 하늘에서 보고 계시겠죠? 민국씨 음 이거다 아니다 이거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와우 와우 오 능숙 흐흐흐 흐흐흐 시청자 시청자가 지금 총 9,000 9,000 분 9,000 분 이면 많이 보시는 거예요? 별로 제 원래 보는 거보다는 많이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한 5,000 6,000 보시니까 거의 두 배 가량 보고 계시는 거죠 갈까요? 네 오늘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내용이 뭘까요? 일단은 어 제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농구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진짜 저한테 조용히 하라고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친구들이 너 유사과학 그 본 적 있냐? 응응 그래서 대충 뭐 본 적 있다 응 네가 가서 농구 얘기를 하면 응 응 그분이 정말 싫어할 것 같다 아 아 그래서 그 싫어하는 표정을 볼 수 있을 거다 응 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네 생각보다 농구를 좀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제가 NBA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가끔씩 이제 EPL이나 EPL 뭐 야구에 비해서 조금 인기가 조금 없다 덜하다 덜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가지고 어 그런 NBA에 관심 없으신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그냥 팀투부 나오고 싶었는데 딱히 뭐 나올 구다지가 없어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어 NBA 얘기를 농구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흐름이 농구가 아닌데 어떻게 농구 얘기를 해요? 흫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너 저번 경기 봤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받아주는 놈이 한 놈이 있어요 농구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아 이 나머지 세 명을 싸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상복지 얘기하시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니까 별 관심 없는데 네 심성이 착해서 그냥 농구 얘기하면 그냥 듣는 다 들어주는 거죠 네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 스테판 커리 스테판 커리 네 레디 버드 어 또 그 뭐야 압둘 잡아 또 뭐야 르블론 제임스 코비 브라이언트 뭐 또 또 유명한 거 있는데 음 팀 던컨 오 팀 던컨 뭐 또 그 날샌돌이 그 농구 선수 있었는데 키 작은데 날샌돌이 스티브 내쉬 네 다 들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있죠 아이버슨 아이버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니스 로드맨 악동 악동 이거 이제 고고 자 보세요 아 이미 긴장하죠 지금 긴장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이야 NBA에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지금 달라요 이거 어느 쪽엔 누구죠 저분은 바이든 씨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아 왠는지는 저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미국 대통령이요? 근데 여기 여기 왜 일부러 한 거 같은데 여기 이거 내가 봤을 때 일부러 이렇게 중간중간 비웠어 아 비워놨네 왜냐면 여기도 비워줘야 되는데 응응 이거 일부러 일부러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그렇죠 그 범위 범위 지정해서 뚫은 거야 저런 거 안 그러면 저렇게 못 뚫어요 개빡돌아 폴리도 좀 잘못 닿네 저거 지금 일부러 잘못 닿네 일부러 잘못 닿네 그냥 귀여운 앤들 일부러 됐어? 넘어 볼까요? 농구가 왜 재밌는가 음 이게 좀 보면서 해도 돼요? 네 아 보고해서 보면서 하세요 원래 그 그 뭐지 그분들도 다 보고하세요? 개드님도 보면서 하십니다 농구가 왜 재밌는가 일단 이렇게 보네 보통 패드 같은 걸로 해서 세워놓고 보면 아 전 이거면 충분해요 그립톡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농구가 재밌는 이유는 일단 다른 스포츠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오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탁구 치듯이 팍팍팍팍팍 엄청 빠르지 이거 내가 보면은 경기 보면은 막 왔다갔다 왔다갔다 해서 그냥 나중에는 1쿼터 때는 안 그러는데 쿼터가 넘어갈수록 어차피 그쪽이 못 내면 할까 가는 신용만 해 그렇지 가는 신용만의 선수들이 있어 저희 끝까지 가봤자 어차피 공격 끝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늘 것 같잖아 그러면은 설렁가 근데 그러다 못 내놓고 욕먹어 다시 와야되니까 팬들한테 욕먹어 그러니까 못 넣고 게임이 계속 좀 지지부진해주려고 하면은 공을 받아서 한 번 더 시도를 해야되는데 늦게 와가지고 백업이 안되가지고 공을 뺏겨가지고 다시 공격을 받으면은 팬들이 보고 제 대충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게 있고 자 여기 지금 제가 뭘 적어놨는데 그냥 이거는 읽어볼게요 이거 미무이가 이렇게 좀 적어놨네 네 한 경기에서 골이 많이 나옴 공격 소비 전환이 가장 빨라서 호흡이 짧고 그치 훨씬 긴박함을 느낄 수 있음 그치 타 스포츠와 다르게 한 경기 안에서 수시로 우열이 뒤집어짐 음 쿼터마다 우세 팀이 바뀌어서 역전이 자주 일어남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긴박하고 이러한 이유를 함께 설명해주면 된다 라고 써놨네요 하하하하 농구는 왜 재밌는가 농구는 왜 재밌는가 농구는 왜 재밌는가 공격이 된다 음 그리고 뭐 축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 골이 미친 듯이 나오기 때문에 진 듯이 왔다 갔다 한다 사실 뭐 축구할 때 하이라이트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세 골 넣었으면 세 번이야 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려 오래 걸려 못 넣는 거 좀 있고 근데 농구는 매 순간이 골이 터지기 때문에 그렇죠 재밌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특히 저처럼 성격 급한 사람은 그렇다 자 근데 NBA가 왜 재밌느냐 음 이건 제가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NBA는 선수 위주의 리그에요 음 그러니까 뭐 이제 팀이 우선이 되는 그런 스포츠가 있고 그럼 이제 경기 방식에 대해 경기 방식의 차이가 가장 큰데 NBA 농구 일단 5대5잖아요 네 총 10명이 이 코트 안에서 경기를 펼치는 건데 네 한 두 선수의 스탑 플레이어들이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NBA는 좀 있어요 어 그럼 팀웍이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좀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건가요 아니요 팀웍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4쿼터나 이렇게 접전상황으로 가게 되면 슈퍼플레이어가 해줄 수가 있어요 슈퍼플레이어들이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딱 이 사진 보세요 돈치치가 돈치치가 버저비터 넣는 그런 모습들 네 그리고 여기 또 뭐라고 돼 있냐 아 오케이 그리고 NBA는 응 또 국제리그 그 피바 이제 국제농구연맹이랑 약간 또 룰이 좀 달라요 아 어 그래 뭐가 다르냐 3초룰이 있습니다 3초 응 골대 밑에 그 구역에서 네 거기서 3초 이상 NBA는 머물 수가 없어요 밖으로 돌려야 돼 공을 올려야 돼 그러니까 공을 돌리는 게 아니라 수비가 그 밑에서 수비를 이렇게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 아 네 그 말은 즉슨 뭐냐 수시로 그 골밑은 비워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NBA는 음 그래서 이 돌파나 이런 게 훨씬 더 용이하고 음 잘 터지겠네 네 근데 이제 국제리그 같은 경우는 그 룰이 없어서 그냥 추구장창 밑에 지키고 있으면 돼요 음 그래서 지역 수비가 거기에는 좀 강화되어 있고 NBA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제가 좋아하는 루카 동치시 선수가 맨투맨으로 수비를 해야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지역으로 해가지고 철통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조금 더 공격의 어떤 그 루트가 더 많다는 거죠 NBA 그래서 역동적인 플레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또 뭐냐 어 스토리가 있어요 NBA는 네 NBA는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음 어떤 그 어떤 팀과 팀의 라이벌리 음 옛날로 넘어가 보면 옛날에 매직존슨과 래리버드 아 그렇죠 버스턴과 레이커스의 라이벌리 음 그리고 현대 그 후로 계속 넘어오면서 마이클 조던 시대에도 마이클 조던과 디토로이트 피스톤즈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도 있고 데니스 로드맨과 메다나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거 뭐 미국 스포츠 특성이기도 하지만 NBA는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네 현대로 넘어오면서는 뭐 르브론 커리 음 뭐 듀란트 커리 커리 듀란트 르브론 이런 식으로 선수들끼리 듀란트의 속상 네 라이벌리를 만들어가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죠 팬들이 거기에 영광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BA는 농구가 재밌는데 거기서 더 재밌는 요소가 있다 그럼요 스토리가 있고 네 그 안에 삼초룰이 있어서 어떤 돌파하는 재미가 있고 전에는 이제 좀 약간 고구마 먹은 것 같은 그렇죠 어 그런 이제 지역방어 위주의 농구에서 탈피해서 좀 뚫고 돌파하고 이렇게 이런 쾌감들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NBA는 더 재밌다 NBA가 뭐 더 낫다 말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 기준에는 NBA가 좀 더 스타일리 역동적이고 재밌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량의 솔직히 차이도 커요 유럽 리그 선수들도 굉장히 잘하지만 거기서 최고를 찍은 사람들이 NBA로 와도 기량을 제대로 못 펼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NBA에 있는 선수가 유럽 리그로 가서 기량을 못 펼치는 경우도 그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던 룰에 적응을 못해서 NBA에서 조금 잘하다가 유럽 리그로 진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NBA에서 팀을 이제 못 찾으면 유럽 리그로 넘어가면 거기서 잘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적응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NBA가 더 큰 그 무대에요 유럽 리그가 큰 당연히 NBA가 훨씬 더 크죠 훨씬 커요? 그 연봉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고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 리그 선수들이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어 이제 뭐 유럽에서 두각을 보이는 선수들이 NBA를 진출을 했다가 다시 고향팀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음 뭐 그렇지만 유럽 리그 선수 유럽 리그 출신 중에 사실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 돈치치도 그렇지만 예전에 뭐 파우 가솔이라던지 덕 로비츠키라던지 파워 가수? 파워 파우 가솔이나 마크 가솔 형제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유럽 선수들도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KBO에서 그 그 MLB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아무래도 꿈의 무대죠 리그가 크잖아 꿈의 무대 리그가 크고 돈이 모이고 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리그도 그게 있잖아요 더 선망하는 리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농구리그보다는 NBA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는 최고의 선수들이 NBA로 가기도 한다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룰의 차이 3초 룰 저 보면 계속 골 밑을 지키고 있을 수 있는데 네 얘는 지금 비워놔야 돼요 아 그렇죠 계속 안 했으면 안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빅맨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지역 방어 했는데 만약에 센터가 강하면 지역 방어 했을 때 엄청 그거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것도 센터가 강하면 NBA도 지역 방어를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지역 방어라는 게 뭐냐면 맨투맨이 아닌 게 이제 지역 방어예요 뭐 투쓰리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뭐 박스앤원이라고 해서 내 안에 네 명 바깥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커리어 존재 때문에 그렇죠 커리어 선수들 때문에 그럼요 밖에 한 명을 빼줘야 돼 요원을 그리고 요새는 이제 페인트존 패킹이라 그래서 저 페인트존을 차라리 잠그고 아예 3점을 줘버리겠다 음 그쪽이 더 확률이 적게 우리가 실점을 할 수 있다라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정대방 같은 선수는 그래 안 막아 계속 늘게 만화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럼 오히려 흔들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선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3점을 또 근데 어느 날 또 긁히면 갑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나 어? 우리가 또 바꾸면 또 저쪽이 또 기세 등등해져 그럼 지는 거예요 그냥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안을 잠그고 감독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기도 메타라 그래서 음 3점을 주되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3점 사실상 확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고 여기는 KBL이나 유럽리그는 아예 저 페인트존 안에 상주를 할 수 있어요 수비들이 저거는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안에 3점을 준다 이런 작전으로 간다면 내가 감독이라면 선수들한테 이런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슛 모션을 할 때쯤 누가 슛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슛을 이렇게 바로 하면 엇박을 넣어주는 거예요 엇박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멀리서 시야적으로 약간 주변 시야로 보이게끔 수비하는 입장에서 멀리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또 놀 거 아니야 3점은 그냥 그래서 3점은 또 놔줄게 우리는 아내를 지킬게 근데 시야로 보이긴 하잖아 시각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런 거면 차라리 이런 게 낫죠 막 이런 거 아 그거는 레프리가 아 레프리가 테크니컬 테크니컬 파워 볼 수 있으니까 엇박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약간 꼬일 거 같아 내가 생각해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노래도 그렇고 게임도 없고 다 리듬이잖아 리듬 노래도 그렇고 다 리듬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이 흐름을 깨는 거야 테크니컬 수비 전술을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죠 NBA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각은 열려 있으니까 시각은 거리랑 상관없이 보이니까 한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보단 낫잖아 안 하는 거보단 낫잖아 그래서 이제 보드판을 딱 보자 너희가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시술하면 너희가 움직여주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란 말이야 어 커리는 놔줘 놔주는데 그냥 놔주지 말고 한번씩 해주란 말이야 끊어줘 끊어줄 건 끊어주고 이 안에 지키면은 어? 몇 점까지만 주자 이거야 좋아 아니면 이런 거 될 수도 있어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저쪽은 이제 NBA는 보통 코너 3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차라리 코너에서 쏘는 3점은 그냥 줘버리자 아 그리고 페인트존 패킹을 해서 이 골 밑 수비를 좀 강화시키자 라는 건데 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던지 그것도 안 놔주는 거지 쉽게 안 줘 아니면 이런 거를 갑자기 수비하다가 유승준 유승준 그런 걸 이런 걸 해버려 아 갑자기? 사진타입? 그러면 솔로다 뭐야 이런 구위를 그런 식으로 제가 어쨌든 이제 NBA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알아봤어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이런 거 이런 게 좋은데 저는 한국 코트가 정감 있어요? 아니 안에가 마루를 새로 다른 걸로 깔아가지고 잘 튄다 잘 트요? 공기도 잘 튄다? 그리고 KB국민카드 스폰 광고 효과도 있고 익숙함 진라면도 있네 저기 여기에도 NBA도 하면은 그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지금 LA 레이커스 아주 유명한 팀이잖아요 거기 있는 메인 스폰서가 비비고에요 아 그럼 여기다 깔아요? 아니다? 네 유니폼에 있죠 레이커스 바닥에는 저 친구도 남아 그러니까 KB국민카드처럼 깔라 이거야 아 저 친구도 바닥을 잘 안 할텐데 약간 자존심 때문인가? 자존심이라기보다는 팔면 팔릴 거 아니야 아마 비비고가 바닥에 넣으라 그러면 레이커스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안 해도 되는 건 없어 그러니까요 하면 더 좋은 거지 안 해도 되는 건 없어요 이거 한국 KBO처럼 이거 한번 이렇게 딱 둘레 해주면 초심자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뭔가 특별한 곳이구나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딱 티가 나네요 KBO가 이런 건 잘 안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치어리더 이 치어리더들이 열심히 응원해주는 모습들 여기는 뭐야 카메라맨이 있죠 저기는 저 자리를 거기 NBA는 저 자리를 팔아요 저 코트사이드서 아 여기를 저거 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KBO는 여기를 희생을 해서 여기를 이게 국민카드를 깔았기 때문에 여기를 비싼 돈으로 안 팔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뭐다? 치어리더들이 열심히 응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진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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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KBO 나쁘지 않은데 KBL 자 다음 스토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리 르브론도 유명하고 앨러스 마이애미 저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저 스토리는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한 번 해주실래요?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아니 저 앞에 요거는 안 해주세요? 커리 르브론은 어쨌든 르브론이랑 커리가 지금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가장 NBA를 상징하는 두 선수예요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스테판 커리가 만들어놓은 그리고 일단 파이널에서 많이 맞붙었었고 두 선수들이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누가 내가 나는 커리가 좋은데 나는 르브론이 좋은데 난 누가 좋은데 이런 게 좀 리그를 재밌게 만들어주고 팬 분위기를 좀 더 이렇게 옥신각신 왔다갔다 왔다갔다 와리가리 왔다 와리가리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뭐 팀적으로 뭐 이렇게 개토레이나 이런 걸 계약을 해가지고 마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슈퍼스타들은 통만 이렇게 쓰고 안에는 이제 물을 채워도 물이 제일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어? 그런 거 어떻게 아세요? 네? 지금 농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물을 그냥 선호하는 선수들이 대다수다 옛날에는 좀 그렇게 막 스폰 때문에 먹기도 했지만 물을 물이 제일 좋다 그래서 가장 양질의 물을 어디서 공수해와가지고 먹고 아침마다 뭐 이렇게 뭐 날두처럼 어? 네 식단 딱딱 조절해가지고 딱딱 먹는 선수들이 되게 많다 어떻게 알았죠 그리고 이제 스테판 커리 같은 경우는 또 그 언더아머랑 계약한 게 유명하죠 맞아요 네 언더아머가 옛날에 잘 나가다가 경영 그 언더아머가 왜 유명해졌냐면 선수들한테 어필한 거야 왜냐면 선수 출신이 맞는 거거든 왜 그래서 어필을 했어 왜냐면 선수가 느끼는 고충을 선수가 알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보완해가지고 나와서 선수들한테 각광을 받고 호평을 받고 입었는데 언더아머가 너무 이거를 잘못 간 거야 운영을 처음엔 잘 됐는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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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문적으로만 가려고 했어 음 그러니까 너무 고성능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운영적으로는 좀 안 됐는데 이제 스테판 커리가 한번 커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커리 아빠는 이제 커리 부 부 부커리? 부커리 부커리 커리 아버지도 농구선수 유명한 농구선수였어요 데이커리라고 브로컬리 아니 브로컬리는데 부 아휴 정말 커리 커리는 부로부터 나온다 맞는 말이야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게 되면 브로컬리 맞는 말이라 또 뭐라고 하질 못하겠네 데이커리 동생도 농구선수에요 데이커리 세스커리 세스커리 네 아빠는 데이커리 데이커리 스테판 커리 동생은 세스커리 데이커리 치커리는? 자 주요선수 제가 조금 준비해봤어요 이게 이 선수들만 보면 농구를 좀 아시는 분들이 얘네들이 뭘 주요선수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준비한게 있습니다 보세요 이름이 아티스트에요? 론 아티스트입니다 론 아티스트라는 선수고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름을 하시는데 이 선수는 뭐냐 공손찬하고 비슷한 놈이야 와 저거 침착매상국집 그걸 갖고 왔네요 네 이걸 이제 민구이가 여기서부터 준비를 한거에요 스타트업 다르다 달라 달라 스타트업 달라 왜 론 아티스트가 공손찬이랑 비슷하게 대가리를 깬다 아 그리고 정확히 아는게 공손하고 찬을 또 해놨어요 대가리를 깬다 얘는 관중을 팼어요 대가리를 깼기 관중을 그래서 은퇴했어요 그냥 이것때문 은퇴하지는 않았는데 이때부터 그냥 뭐 출장정지도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뚝배기 아티스트 그냥 깨버린거에요 저거 그냥 관중석에 올라가지고 운동도 많이 한 놈이 어 저 관중들 관중이 열받겠나보다 이게 어떻게 된건 사건이냐면 이게 사실 되게 큰 사건인데 네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디트로이스 피스톤즈의 경기였는데 네 파울이 좀 선수들끼리 접촉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론 아티스트 저 선수가 원래 약간 문제야 흥분상태인데 네 쟤가 문제야인데 쟤는 뭐냐 이날도 쟤가 잘못해놓고선 관중석 밑에 쪽에 테이블에 누워가지고 약간 도발을 한거야 아 쟤가 도발했어 먼저 네 여기는 디트로이트의 홈 경기장인데 네 론 아티스트는 이제 인디아 원정 인디아나 원정팀 선수잖아요 네 관중들이 막 열이 받은거야 그치 얘가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 관중 중에 얘는 디트로이트 팬들도 유명해요 아주 이 사람들도 악질 악질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뜨겁단 말이야 펜심이 아 약간 훌리건들처럼 옛날 KBO로 치면은 엘로끼 팬들처럼 팬심이 좀 강하거나 펜심이 많이 강하죠 옛날에 엘로끼 옛날에 롯데 팬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창원에 있는 롯데 팬들은 창원에 롯데 경기를 몇 경기를 안 했어요 보통 사직에서 많이 하니까 근데 창원에서 하는 날이 있어요 롯데 경기를 1년에 몇 번 그럼 봐야될거 아냐 근데 사람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 그러면 이제 문을 닫잖아요 용접길을 갖고 가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아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이런 옛날에 저도 롯데 팬이라 롯데일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선수들 버스 불태우고 어 선생님 잘못하면은 팬들이 딱 나와있어가지고 선수 나와라 이 거야 선수가 나와서 해명을 하라 이 거야 아휴 저는 안그러면 안보네 전 롯데 팬이라 많이 많이 봤죠 그 사직에서 그 당시 린드블럼이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좀 뭐 좀 못 던졌지만 좀 못 던졌지만 그래도 선수가 투수가 열심히 던지고 내려오는데 박수 좀 쳐줄 수 있잖아 그렇지 안 돼 그냥 아무튼 여기도 팬심력도 여기도 그래서 근데 얘 누워있는 얘한테 맥주를 던져버린 거야 관중이 그래서 얘가 얘는 또 그걸 찾겠다고 올라가서 관중을 그냥 냅다 그냥 갈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했겠어요 저희 탑급 선수니까 네? 평상시 막 뭐 아침 일어날 때도 막 몇 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야채 정확하게 농장에서 바로 공수해서 어? 먹고 30분씩 소화시키고 알약 하나 먹고 물 깨끗한 거 정수해가지고 뭔가 기계로 해가지고 먹고 막 무슨 뭐 어떤 실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맨날 관리할 거잖아 근데 갑자기 병이 날라와서 내가 그동안 관리한 게 한순간에 머리가 깨져가지고 헬스 때리는 생각에 안 그래도 괄구하는 성격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래도 어떻게 선수가 안중을 때리냐고 안 되는데 이 메카니즘을 이해해보자면 그렇죠 근데 잘못된 행동이지만 선수들은 본인들은 계속 신경을 썼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몸이 재산이잖아 그렇지 되게 예민할 거야 그렇죠 몸 관련해서는 쟤네 저 사람들이 연봉이 다 몇백억씩인데 이거 하나 잠몬해가지고 한 달 쉬어 그러면 이게 엄청난 손해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뒤 안 가리고 찍으러 간 게 근데 또 관중들이 내려왔어 또 짱짱짱 관중들이 잘 받았어 내려왔어 애들이 근데 얘가 먼저 도발했잖아 얘가 먼저 도발해서 그러니까 얘 이 관중들도 그래 짱떼잖아 짱떠 짱떠 한번 해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너는 혼자지만 우린 군단이다 근데 난 제가 좀 못났던 게 뭐냐면 몸도 이만한 선수가 되게 뚱뚱한 저 관중한테 짜세를 잡고 가더라고 그건 난 살인병기잖아 사실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살인병기에요 아휴 좀 못났어 아무튼 공손찬하고 근데 아무튼 경기 중에 흥분 상태니까 또 네 저때 그리고 아마 출장경기 되게 진게 되게 심하게 받았고 이 당시 또 인디아나 페이서스는 되게 우승전력이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저 당시 아마 로나티스트 이외에도 레즈밀러나 그리고 저기 누구냐 50경기 받았어요? 50경기 아 맞아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멤버들이었었는데 음 사실상 아 사실상 아이러니하게도 몸관리를 그렇게 신경쓰는 사람이 50경기를 못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행동 때문에 부상당한 효과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선수는 저 팀에도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친 거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팀옥도 망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저 선수를 나중에 이름도 이상한 걸로 바꿨어요 뭘로 바꿨어요 메타월드피스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가 지금 또 바꿨을 거예요 정신세계가 좀 특이한 구석이 좀 있고 그 뭐 메타월드 메타월드 뭐 이런 거 메이스 더 소울 같은 거예요 그냥 그런 걸로 바꿨어요 자 다음 가볼까요 다음 누구냐 케빈 듀란트 케빈 듀란트 현존하는 최고의 유명하죠 케빈 듀란트 듀란트의 석상 듀란트는 누군가 조조예요 아 효자예요 효자 듀란트가 대효도 NBA 대효도 어떤 효도를 했을까 아마 이제 듀란트가 아 이제 뭐냐 뭐 하신 거예요 잠깐만 아 이게 파랗게 한 게 일부란 거구나 네 아 아 저 색깔이 잘못된 줄 아셨어요 네 그럼 내가 이걸 조금 약간 배려를 해야 되나 아니다 그냥 하죠 네 그래서 내가 뭔가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했는데 아니었네 네 저는 이제 상국지를 몰라요 응 일단 모르기 때문에 조조는 엄청 서주 대효도라고 있었나요 네 민국이가 그 얘기를 꼭 하라 그랬는데 서주 대효도 서주 대효도 이 듀란트는 MVP 받고 엄마를 위해서 저렇게 아 눈물해 그 연설을 침대도 없고 가구도 없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 끌어안았다는 일입니다 밑에 어머니 보세요 어머니 표정 보세요 그때 뭔데 가난했으니까 그때는 근데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끌어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슬퍼서 각오도 없는 거실에 이 현실이 좀 개탄스러워서 근데 해냈다고 했잖아 마침내 우리가 그러니까 MVP를 받고 나서 우리가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나를 잘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바람에 내가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근데 MVP를 받았을 때는 훌륭한 선수가 이미 되고 있었 그렇죠 윤현 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근데 마침내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을 때는 끌어안았을 때 생각한 건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침내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죠 이거는 아마 그거 아니에요 NBA NBA 그 픽을 받았을 때 아닐까 아 드래프트 왜냐하면 잘되면 가구가 없을 수 없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일인데 두 가지 일이 아니 맞잖아 그런가 그냥 집 구했을 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가난한 거랑 상관없어요 그러면 정해주세요 뭔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잘돼서 집을 구했어요 근데 이제 침대도 없고 가구도 없잖아요 근데 집을 구했잖아 이 벅차오르는 감정에 텅빈 공간에서 끌어안은 거지 그래요 그걸로 해요 그겁니다 그게 맞아요 아니 정확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시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불편하실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NBA 팬들이 어? 뭔 소리냐 그 카드가든 너 그거 똑바로 정보 전달 안 하고 너 그렇게 말할 거면 Shut the mouse 그래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대효도를 했다 대효도 효자다 효자라는 건 확실해요 효자라는 건 확실하고 우리 케빈 두란트 현 시대를 대표하는 리그 최고의 어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근데 그 뭐야 시력이 그렇게 안 좋나봐요? 운동을 안 할 때는 이게 안경을 쓰네요 아마 저거는 R이 없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느낌 그래요 그냥 멋 멋 비싸겠죠 아무래도 많이 비싸겠죠 어머니도 여기 뭐야 사일러스처럼 사일러스 라요? 몰라요 사일러스가 뭐죠? 모르는데 왠지 알 것 같죠? 네 그냥 어떤 저런 주렁주렁 이런 거죠? 쇠사슬 걔는 이제 탈출 탈출 아 롤 어머니는 또 저기 건드지 말라고 나왔어요 아 패션 흐름은 훌륭하게 두란트를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박수들입니다 자 다음은 랜드리 샤메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뭐냐 농구가 즐거운 것 같은데요? 역병과 같은 존재예요 아 가면 팀이 좀 약간 망가지나 봐요? 이 선수가 있었던 지난 4시즌 동안 팀들이 모두 전부 다 플레이오프 7차전을 탈락했습니다 하하하하 19년부터 22전도까지 7777 저 친구 근데 팀이 다 탈락 있으면 그냥 팀이 안타깝게 플레이오프 7차전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왜 자꾸 1년마다 가요? 그러니까 저 선수는 약간 좀 이제 저니맨이라고 그러죠? 팀을 좀 자주 옮기는 아 기량이 되게 훌륭한 선수는 아니고 롤플레이어인데 어쩜 저렇게 저니맨은 딱 그거잖아요 그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이제 주변인 그렇죠 약간 청소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년 어린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전력인 것 같으면서도 그 딱 그 다섯 명 안에는 살짝 빠져있다가도 또 필요하면 또 언젠지 필요할 수도 있으면서 좀 애매한 이게 좀 랜드리 샤멧은 또 농구가 보통 이제 주전 다섯 명 있잖아요 응 그리고 이제 세컨 유닛이라 그래서 이제 2쿼터 들어가면 이제 또 다섯 명 정도가 있는데 아 그건 식스맨이래? 식스맨도 안 돼요 랜드리 샤멧은 식스맨보다 그 서드 유닛 정도가 될 거예요 아 벤트 두 번째 벤치 자원 같은 그런 선수들이 보통 근데 팀에서 꼭 필요로 하긴 해요 그런 선수들을 아 그래서 랜드리 샤멧은 저렇게 팀을 자주 옮기는 거고 팀에 굉장히 필요하다 응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동이 좀 잤다 이동이 좀 잤다 제일 좋아하는 건 20번인 거 같아요 20번인데 좀 그 앞에는 좀 20번이 없어가지고 좀 딴 거 쓰는 건데 기분인가봐요 나는 1번이 더 좋은 거 같은데 쟤는 왜 20번을 쓰냐 각자 다르지 뭐 관점이 다르겠죠 언제나 스무살처럼 살고 싶나 보지 음 한 살처럼 살고 싶지 않잖아 어 그러니까 자기마다 이렇게 번호에 의미부여를 하니까 어 자기 인생이 뭐 황금기는 어제 14살이었어? 그럼 14살을 할 수도 있어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내가 좋아했던 선수가 14번 썼어 그럼 옛날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4번 어우 왜 이렇게 잘하시지 자 다음 오스틴 리버스입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예측 가능하실텐데 한번 볼게요 리버스 오스틴 리버스 아버지 모가지 컬렉터 여포 여포가 사실은 이제 개빈 드란테랑은 좀 다른 거잖아요 아 이게 뭐냐 오스틴 리버스의 아버지가 유명한 농구 선수이자 감독이에요 닥 리버스라는 감독님인데 네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 상대 팀으로 만난 거예요 네 아버지를 아버지가 상당히 감독인데 아버지가 심판한테 따지니까 지금 뭐냐 아버지 테크니컬 파일 주로 퇴장시키라고 지금 아 아버지 빨리 보내라 보내라고 홍과사를 철저히 하는 홍과사를 철저히 아버지 빨리 이거 이거를 하잖아 이거를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모르는데 아버지를 나가라고 지금 심판한테 지금 저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배운 거야 왜냐 그런가 아버지가 열심히 하잖아 지금 아 자기도 열심히 자연스럽게 가정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해 그럼 나도 열심히 해 음 쟤는 최선을 다 한 거예요 오스틴 리버스도 그치 자기 팀을 위해서 퇴장이 퇴장을 당해요 아버지가 그래서 오스틴 리버스가 막 이런 거였나 막 이런 걸 해요 전화하겠다고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미안하다 근데 하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다 냉정하다 서황의 심정으로 이게 이제 여포 여포랑 이제 민국이가 좀 붙여놨네요 음 그렇군요 아 민국이 열심히 카드 열심히 한다 이것은 나라의 일이요 음 음 어떻게 지금까지 흐름 괜찮아요?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산국지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 선수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요 좋아요 자 다음 가볼게요 야니스 아테토 쿤보 야니스 야니스 이 선수도 케빈 두란트와 더불어서 현 리그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아 근육이 쫙쫙쫙쫙 아 기가 막힙니다 그리스 괴인이죠 그릭프릭 야니스 아테토 쿤보는 조자룡입니다 아 왜냐면은 속공 상황이라 트랜지션 상황에서 야니스 아테토 쿤보가 키가 한 2m 11? 이 정도 되는 큰데 빨라요 이 선수가 그래서 속공 상황에서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미쳤다고 하는데 절대 절대 못 막아요 조자룡처럼 조자룡이 그 청룡언얼도 맞죠 아니요 창 단기필마 단기필마로 혼자서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자룡이 조조군 이게 이게 케빈 두란트 군이 잔뜩 왔는데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휘젓고 다녔어 왜냐 잃어버린 물건 찾으려고 아 잃어버린 물건이 뭐냐 유비의 아들 자기가 모시는 상관의 아들을 구하려고 이거? 이거예요? 완전? 이거 하려고? 아니죠 그냥 가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조직폭력배가 만 명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원하는 거 찾아오는 거야 근데 얘는 다 죽이고 찾아왔어 아 아 근데 아테토 쿤보가 비슷하네요 아테토 쿤보가 진짜 오픈 코트 상황이라 그러는데 트랜지션 상황에서 얘가 이제 리바운드 접어서 막 뛰어가 코트를 저 이만한 애가 상대 4명이 막 벽을 쏴요 그래서 아테토 쿤보는 아테토 쿤보를 막는 방법이 벽을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파워가 너무 세서 그런데 그것도 결국 다 해서 막 유러스텝 섞어가지고 결국 성공시키는데 아 뭐 이런 거죠 아 그냥 이렇게 뛰어가서 이렇게 박아보는데 어떻게 저거 막습니까 저 남색 네모에서 뛰네요 네 저기서 그냥 뛰어버리네요 네모에서 저 키에 어떻게 저런 운동 능력이 나옵니까 정말 조자룡 같은 그런 거 송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저걸 못 막아요 저거 저게 또 충돌량 운동 에너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막으면 팀께도 날라가죠 네 안 막는 게 나아요 괜히 막아 부상 당해? 아 부상도 당하고 엔드원이라 그래서 파울 불리면은 이거 골 먹고 경로를 막으면 아테토 쿤보가 물론 뭐 슈팅 레인지라 그러죠 네 슛 거리는 조금 짧지만 저런 오픈 코트에서 그럼 열어줘야 돼요 저거 네 저거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압도적인 기량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 이 선수는 오늘 처음 보신 거예요? 아테토 쿤보요? 네 알죠 잘 알죠 유명한 선수니까 2m 14 아 큰일났네 아테토 쿤보 자 다음 J.R. Smith입니다 음 이 선수는 또 예측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얘가 왜 아테토 쿤보 옆에 있는지 얘는 역조자룡이에요 하하하하 무조건 막혀 무조건 막혀? 얘는 아니요 반대로 가요 아하 역조행 얘가 역조행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아 아테토 쿤보는 상대 코트를 향해서 용맹하게 역자룡 출출했잖아요 얘는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반대로 반대로 지금 시간 없는데 쏴도 모자랄 판에 갑자기 역조행을 일로 해버리는 바람에 포위를 푼다는 생각에 어 유도해서 공간 창출해서 집어넣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뭔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없는데 3초 2초 1초인데 지금 르브론이 막 일로 뭐해 못했어 시술 못했어 뭐해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이거 결승전이었어요 NBA 파이널 1차전이었는데 아 역자룡 제가 이런 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민국이가 아 그럼 걔는 역조자룡이다 요거는 이제 야구계에도 있어요 역조자룡이라고 하기 보다는 삼국지로 다 향해서 맞지는 않는데 보통 이런 선수들은 별명이 일관되게 콜럼버스가 붙어요 신학로 개척 신학로 개척 어 그래서 자기만의 공격로트를 개척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맞아요 보통은 콜럼버스 아 차태인 선수죠 알아요 차태인 선수가 이제 줄을 할 때 자기만의 신학로 개척을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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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콜럼버스를 붙이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삼국지 테마이기 때문에 역자룡으로 하신 것 같아요 역조자룡이다 우리 팀 코트를 거침없이 실주 요렇게 해서 삼국지와 한번 선수들을 좀 비교해봤고요 자 이게 이제 아까 스토리라인 중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NBA 이게 10, 11시즌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10, 2011시즌 NBA 파이널입니다 이 당시 마이애미 히츠는 이제 근데 르브론 제임스가 이 이전에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라는 자기 고향 팀에서 이제 좀 뛰다가 아 네 얘가 이제 프리에이전트가 돼서 팀을 옮겨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 근데 이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나봐 나는 이제 우승을 하고 싶은데 우승을 못하니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친구들 중에 잘하는 놈도 좀 모아가지고 한 팀에서 뛰어야겠다 르제가 네 르제가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가 팀을 만들어 보자 구축해 보자 친구들한테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같이 가자 어차피 우리 야 우리 셋이 뛰면 야 1대는 우승이야 응 그래서 이제 NBA는 어 연봉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사실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한 번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얘네들이 그냥 뭘 포기했어 돈도 깎아가지고 지네들이 이렇게 우승하려고 팀에서 모인 거예요 그게 마이애미 히츠가 저 당시 그런 상황이었고 어 상대팀이 이제 델라스 매버 이렇게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인데 덕 노비츠키라는 선수인데 저 선수는 이제 한 팀에서만 쭉 뛴 거예요 독일 선수고 네 르브론이랑은 조금 다른 길을 왜냐면 한 팀에서만 쭉 뛰다 은퇴를 했어요 약간 하승진 선수의 느낌이 좀 있나요? 키가 비슷하다 아니 좀 인상 아 인상이 이 광대나 이쪽이 눈이 음퍽 패인 게 좀 비슷하죠 강렬한 느낌 응 강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승전에서 맞붙은 거예요 응 근데 얘네가 어 이 당시 멤버는 그렇게 해서 저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포시, 드웨인 웨이드 해가지고 저 빅3 3 아미고라고 그랬죠 저 멤버였고 사실 뭐 상대하는 달랐어도 멤버가 나쁘진 않았어요 네 다만 마이애미보다는 조금 열쇠 전력이라고 조금 아무래도 그쵸 그걸 깎아가면서 간 거라 그럼요 사실 사실상의 몸값은 이길 수가 없죠 다른 팀이 그리고 제이슨 키드도 거의 선수생활의 막바지였기 때문에 조금 아무래도 기량이 조금 하향세였고 네 저 당시 르브론은 최고였고요 최고였고 저 당시 르브론이랑 크리스 포시가 사이드 픽앤롤을 한다 음 그럼 절대 막을 수 없는 픽앤롤 뭔지 아세요? 픽앤롤? 몰라요 스크린 그니까 내 앞에 수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내 앞에서 우리 팀이 내 수비수를 가려주는 거야 스크린 스크린 서주면 내가 이렇게 돌아 나가서 빠지고 그 벽을 피해서 빠지고 이 스크린 서줬던 사람도 돌아 나가서 2대1 패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니까 앞에 스크린을 해주는 이유는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시야를 가리려고 근데 이게 어 그렇죠 이게 사실 현대농구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공격 루트예요 모든 게 스크린 픽앤롤로 시작을 하고 픽앤롤가 섞어서 오프볼 무브들도 많이 나오고 음 어쨌든 요새 현대농구의 어떤 그런 공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잘 알죠 돌파를 위한 목적이에요 일단은 뚫으려고 그렇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 4차전인가에 노비츠키가 델라스의 노비츠키 선수가 감기에 걸려요 어 근데 이제 이 당시 노비츠키가 어떻게 불렸냐면 콜제 어 노순신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팀 전력이 열쇠인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굉장히 캐리를 해가지고 팀을 끌고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얘네 보세요 하는 짓거리 보세요 지금 여유 있어 아니 놀리는 거죠 감기 걸렸던 콜록콜록 아 네 저게 또 이게 카메라에 또 저렇게 엎어 쌓는구나 엎어 쌓아 엎어 쌓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그리고 이 당시 마이애미는 빌런 이미지가 또 상당히 강했어요 왜냐 이미 슈퍼팀으로 뭉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승하면 재미도 없고 그래서 얘네가 좀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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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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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하는 거예요 저거를 상대팀을 존중을 하고 경기를 해야지 붙으면 붙으면 저 털릴까봐 도망간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맞아요 감기 걸린 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사실 그 르브론 제임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꼴보기 싫어요 저 보세요 아 실제로 르브론 제임스 이제 지금은? 지금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은 별로예요 이때 많이 깎아먹어 이때부터 별로 안 좋아했어요 밉상? 걸음걸이도 저거 팔자 완전 걸음걸 어우 저거 완전 별로예요 아무튼 우승합니다 그래서 하하하하 참교육을 한 거예요 아니 감기 걸렸는데? 근데도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아마 옮겼나? 빠른 시간에 나네 4대2로 시리즈 스코어는 4대2로 오 되게 약간 여유 있었네 굉장히 낭만 있는 그런 우승이었고 이 당시 그래서 이거는 팀워크 그럼 팀워크가 좋았다는 거잖아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근데 분명히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몇 명의 슈퍼플레이로 바꿀 수 있다고 아니 그게 얘예요 노비츠키 노비츠키가 혼자 많이 캐리했어요 팀워크라기보다는 노비츠키 개인 역량이 더 많이 나왔던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이쪽은 슈퍼플레이어가 더 많은데도 그땐 슈퍼플레이어를 못했나 봐요? 할 때는? 나 저 경기가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농구 얘기를 맨날 하신다면서요 그냥 딱 준비한 것만 할 수 있구나 내가 질문한 거는 질문을 자제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곤란하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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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좀 생각 좀 이게 아! 이 농구라는 게 네 얘네도 잘한다 얘네도 잘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날은 얘네가 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날부터 쓰면 또 모르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날은 얘네가 잘한 거예요 감기 걸린 게 뭔가 좀 약간 그 몸을 좀 약간 그 한 거가 있지 않을까요? 좀 약간 오버클락 거른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때는 밸런스가 잘한 거예요 음 그리고 마이클 조던하고 르브론 제임스가 고트가 뭔지 아세요? 고트? 고트는 고트잖아 최고 저거 약자예요 응 Greatest of all time 이게 말이 많아요 응 조던이 최고의 선수냐 역대 최고의 선수냐 르브론 제임스가 최고의 선수냐 응 시대별로 이렇게 좀 옛날 농구 보신 분들은 좀 조던이 아무래도 더 위에가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르브론 일단 통산 누적 포인트는 르브론이 더 많아요 음 지금 보시면 어시스트도 훨씬 많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그 당시에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압도적인 기량을 생각하면 또 조단이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단은 일단 여섯 번 우승을 했잖아요 네 같은 팀에서 음 르브론은 아직 여섯 번을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승 횟수가 기준점이 되냐 뭐가 기준점이 되냐 뭐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 두 선수가 역대 최고의 선수 후보라는 거는 부장할 수가 없고요 그때 이겼으면 됐겠네요 르브론이 아 그랬죠 조롱했을 때 맞아요 그런 얘기도 실제로 굉장히 많고 그때 우승 횟수를 추가했으면 어 그래도 약간 최근에는 르브론이 어 조던을 좀 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자체가 조금 옛날 기록이라고 하나요 좀 더 쌓였나봐요 그러면 조던은 멈췄을 테니까 이제 더 쌓였겠네 그렇죠 르브론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르브론 제임스가 더 뭐랄까 아직 민감한 얘기가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기술적으로는 더 많은 범위의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면 저는 조던 경기도 다 챙겨봤고 르브론도 챙겨봤지만 릅 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인정한다 네 기술이 르브론은 다 잘해요 사실은 싫어하지만 쟤는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시제 보정이 있잖아요 시제 보정? 저는 그게 되게 논점인데 그래서 어려운 거야 사실 비교가 옛날 농구랑 지금 농구가 달라졌으니까 숫자랑만 하면 사실 그때 조던이 지금 뛰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르브론이 그때 가면 어떻게 뛸지 모르는데 일단은 저는 마이클 조던 스포츠 과학도 발달했고 어 그럼요 마이클 조던 보다는 일본의 플레이가 좀 더 어 제 기준에는 더 뭐랄까 그래도 기술적으로 좀 더 뛰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선수의 활약도 활약인데 네 그 뭐 숫자 숫자로도 당연히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사람들이 느껴내는 임팩트 이게 그냥 선수가 얼마나 위대하냐에도 많이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조던은 사실 그 농구화로도 이미 그 조던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입지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사실 조던은 이길 수가 없어 NBA NBA에 그러니까 지금 채팅창 있는 것처럼 마이클 조던은 NBA 그 자체라는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로지 코트 위에서의 기술적인 모습들이나 기록들만 봤을 때는 저는 르브론도 조던한테 비견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적으로 조던이 여기에 기여한 것들 농구라는 NBA라는 스포츠를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전 세계를 통해서 유명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은 마이클 조던이 조금 더 상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조던은 야구도 했는데 야구요? 야구도 했잖아요 근데 야구는 솔직히 저는 아빠가 좋아해서 했잖아요 그쵸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라스 댄스 보신 거예요? 아니 들었어요 그냥 주변 사람한테 왜 이렇게 많이 알지 그때도 원래 유명한 거니까 저거는 그때 막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아니 왜 잘하는 농구 해서 뭐 이상한 헛바람이 들었냐 알고 보니까 아버지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그리고 조던은 이길 수가 없어 그냥 뭐 아니 뭐 카드가드님은 당연히 이제 경기 내용만 보고 비교를 한 거겠지만은 그냥 저는 경기 내용 이외의 것도 다 포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그게 사실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고학도 다르고 어 이 선수의 어떤 그전 선대가 쌓아놓은 경험치를 토대로 빠르게 흡수하고 다음 걸 넘어가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후대 사람은 직접적인 비교가 힘드니까 그 당시 관중들의 어떤 그 뭐 열기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거 다 포함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던이 이긴 사람들 근데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축구로 치면은 펠레 마라도나 그럼 어떻게 이기냐 하는데 메시라는 선수는 결국은 그걸 이겨냈잖아 음 사실 그거 그 사실 치트키 아니냐 어? 먼저 이거 다 해버렸는데 어떻게 근데 메시라는 선수는 넘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아직 내가 봤을 때는 농구를 이제 잘하는 입장으로서 류브로는 아직 조던을 넘지 못했다 음 그런 의미로 넘지 못했다 하긴 뭐 메시는 우승 횟수도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기준점이 되느냐 음 사실 르브론도 조던 에라 이후에 어떤 NBA의 인기를 책임졌던 선수이기도 한데 또 그러면 스텝업 허리도 있기 때문에 이 르브론은 허리조차도 아직 완벽하게 넘지는 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조던은 그 또 팀에서 군기반장이었어요 아 군기반장? 그래가지고 다른 선수들의 스케줄까지 다 관리했어요 아 그렇죠 야! 하지마 이리로 그러니까 롤로 치면은 본인이 미드라인으로서 다른 라인 그 오더까지 내리면서 이쪽으로 합류해 이쪽으로 해 뭐 연습안에 갈거 뭐 이런 것들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조던이 높게 평가하는 건 뭐냐 팬들을 위해서 절대 결.. 결장을 하지 않았다 음 르브론은 조금 아프면 잘 안 나와요 자기 몸 관리를 해 왜냐면 그게 거기서 무리하면은 이보 후퇴거든 그러니까 알거든 근데 조단 형님은 그냥 갬성 있잖아 갬성 금광불개 잘 다치지도 않고 나를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돈 주고 왔는데 내가 안 나갈 소냐 사실 르블론이 맞아 사실 르블론이 맞는데 선수 입장으로서는 근데 또 우리 같은 팬 입장에서는 한 경기 나와주면은 또 감성이 있잖아 어 감성이 있죠 감동을 받고 결국 감성 문제다 이게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니까 결국 스포츠가 사람들이 스토리가 입혀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건데 그렇죠 그게 스토리죠 그리고 이제 저단은 그.. 나이가 잔뜩 들고 나서도 다시 한 번 또 보여줬잖아 아아 그런 것들이 스토리야다 결국 맞아 맞아 스토리 저를 설득시키신 거예요 지금 네 넘어설 수 없다 근데 뭐 경기 내용만 비교를 하면은 그렇다고 하는데 경기 내용만 비교할 게 아니다 무조건 나는 다 합쳐야 된다고 보는 거야 왜냐면 다 이게 유기적인 거라서 음 종합적인 걸로 가야 된다 등심만 딱 도려낼 수 없어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야 하나의 되게 복합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다 묶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뭐 스탯이나 어떤 경기 내용만으로 그렇죠 그런 것만 판단할 수는 없고 복합적인 걸로 이 리그에 기여한 걸 농구화만으로도 조던하면 조던이 제일 먹어주잖아 뭐 끝난 거 한 사실은 농구화로만 비교해봐도 하긴 뭐 조던 이후에 코비 브라이언트도 있었지만 그리고 조단은 날잖아요 채공시간이 길죠 멈춘다는 느낌이잖아 그렇지 날 때 계속 이런 느낌이잖아 아까 돌파할 때도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남색 박스에서 뛰었단 말이야 근데 줌 이 느낌이 있다면 조단 아 아 나는 그리고 이게 말이 될 것 같아 이걸로 종결해 만약에 우리 아빠한테 가서 조던 아세요? 응 어 알지 르브론 아세요? 르모 이럴 것 같아 르모 르모씨? 르시가 있어? 르모 르노 이렇게 된다 이걸로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사실 뭐 먼저 활동했기 때문에 뭐 유리할 거라고 하는데 먼저 활동한다고 유리한 건 아니야 왜냐면 잊혀지기 쉬워 르브론도 오래됐어요 많은 선수들이 잊혀지는데 어 그만큼 생명력을 가지고 쭉 간다는 것 자체가 오케이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멋있죠 근데 참 조단도 머리통이 참 예쁘다 이게 공유리? 공유리 어렸을 때 엄마가 머리 잘 굴려줘야지 저 머리통이 되거든요 어 그거 유사과학이라던데 아 그래요? 어 그거 유사과학이에요? 어 어허 유사과학이래 그냥 찌그러지는 그 아기는 그냥 원래 찌그러지는 거래 맨날 부모님 탓하고 있었는데 약간 제가 완전 옆장구의 뒷절벽이거든요 저는 비대칭이에요 비대칭 이렇게 어 아니구나 유사과학이구나 자 겉 염소 효능 살짝 어 염소 효능 한번 보고 보고 갈게요 네 발육기 허약체질 염소고기에는 다른 동물에 거의 들어있지 않은 아미노산과 토코페롤 다량을 그러니까 류브론에는 없다 고트가 아니니까 음 아미노산과 토코페롤 이게 보면은 중장년 중장년층이신거죠 저는 중장년 맞죠 장년 기력감태 흡연과 음주로 가는게 염소고기 드세요 아 아 근데 그면 흡연이면은 카도가드님도 저도 좀 먹어봐야겠네요 음주로 간선상이 크신거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하복부가 냉하여 대변상태가 좋지 않은거 아 대변상태가 안좋은데 어 그러면은 염소고기 이렇게 좋은건 사람이 이 같아 이빨이 잘났다 아니 사람이야 넘겨볼게요 옛날에 서양에서는 악마의 어떤 대리인 악마가 변신했다 악마로 보고 뭐 이랬다 염소가요? 네 자 그리고 또 아까 류브론이나 뭐 조던 논쟁이나 그전에 뭐 노비츠키 류브론 이야기처럼 스토리 아까 아테토쿤보 아신다고 네 이 선수 굉장한 선수에요 아테토쿤보 아테토쿤보가 국조는 그리스인데 원래는 아테토쿤보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맞나? 네 나이지리아 맞을거야 어 맞아 나이지리아에서 불법 이민을 한거죠 그리스로 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불법 이민이었다 네 가족들이 어렵게 길거리에서 엄마 아버지가 불법 체류자 그냥 여행객들한테 그런 기념품 같은거 팔고 팔았구나 아주 어렵게 노자움 거기서 군보는 살다가 형제들이랑 그리고 농구를 하게 된거에요 네 근데 기량을 뽐낸거죠 열심히 한거에요 아테토쿤보는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공개된 아마 영화로도 제작이 됐을텐데 디즈니플러스에서 아테토쿤보는 다큐가 있어요? 네 영화가 있어요 디즈니플러스 영화가 좋은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본인은 또 열심히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테토쿤보가 어쨌든 그리스 청소년 대표팀에 일단 발탁이 돼서 국제무대에 본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NBA 스카우터들 눈에 띈거죠 떼었죠 초반에는 뭐 저렇게 근육질의 몸은 아니었고 키는 큰데 조금 피지컬적으로 완성이 안 돼 있고 어 미국은 NBA 진출하기 전에 NCAA NCAA 대학리그에서 꼭 1년 정도를 보여주고 혹은 2, 3년 정도 보여주고 거기서 보여진 기량을 바탕으로 드래프트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테토쿤보는 조금 그래서 스카우터들 사이에서도 약간 얘는 아직 보여준 게 없는데 그렇지만 미러키 현 소속 팀의 어떤 스카우터들의 그 안목을 믿은 거죠 이름이 멋있어요 아테토쿤보 아테토쿤보 장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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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장군보? 장군보 장군보 동양의 장군보 장산보 그게 뭐예요? 장산보 몰라요? 무당파 아무튼 대단한 사람 있어요 장군보 쿤보 아테토쿤보 아테토쿤보 아테토쿤보가 그래서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얘가 이제 처음에 미국으로 와서 돈을 전부 다 가족들한테 보낸 거예요 자비도 없이 그래서 어느 날은 다 보냈구나 오늘도 집에 돈 보내야겠다 이러고 이제 걸어가서 은행에서 돈을 보내고 경기장까지 걸어간 거예요 가진 돈을 다 보내서 집에 그걸 이제 본 거야 어떤 팬이 왜 걸어가? 아테토쿤보 선수 어디가요? 저 걸어갑니다 경기장 갑니다 왜 걸어가나요? 아 택시비까지 다 집에 보내느라 돈이 없어서 걸어갑니다 그래서 팬이 얘를 경기장에 데려다 준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에 미국 생활을 와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사랑도 크고 그거는 자기가 모르고 교통비료 빼고 늦는다는 게 그냥 여우 ATM을 다룰 줄 몰라서? 약간 약간 우리가 놓칠 때 같잖아 안 나의 실수? 놓칠 때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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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인 실수일 수도 있어 아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아 이미 보내야 돼 걸어가 그러네 이게 지금 잘 짚으신 게 뭐냐면 나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줄 안 거야 아 어떻게 보면 서울을 난 믿은 거잖아 근데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받았다 나의 대법원에 있는 돈을 보내려고 했다는 마음이니까 어찌됐든 음 그렇습니다 효자였고 그리고 아티토 쿤보가 보면은 가족들 형제들도 다 농구 선수예요 아 그렇구나 코어 스타스랑 그 다음에 타나시스 막내는 이름을 모르겠네 근데 옷이 좀 좋아 보이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나도 좀 옷이 왜 좋아 보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약간 옷이 좀 좋은데? 어 잘 살아 보이는데 사진 보정을 잘했나? 이게 스포츠 스타들의 이런 성장 같은 거 아 왜냐면 옷이 깔끔하잖아 지금 옷이 되게 제일 좋은 옷을 입었겠죠? 가족 사진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사진을? 민구가 사진을 얘네를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을 아무튼 구라스토리? 그런가 하긴 되게 가난한데 사진을 어떻게 찍었지? 근데 이게 뭐 동네에 사진관 금액이 그렇게까지 뭐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일 수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된 거니까 그냥 사진이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또망또망하게 생겼잖아요 이 선수 그 아테드 쿤보를 제외하면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라이즈라는 영화로 라이즈라는 영화로 아테드 쿤보 형제들의 이야기가 지금 영화로 제작이 된 거고 이게 형제들이에요 야 왼쪽이 야니스고 잘생겼다 이 두 번째가 아마 코스타스 세 번째가 막내인데 제 이름은 모르겠고 마지막이 이제 타나시스인데 아테드 쿤보 오른쪽에 있는 선수랑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은 다 NBA 선수로 경험을 했었어요 음 근데 아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유전자가 뭐 아니 노력은 무조건 당연히 했겠지만 그럼요 유전자가 확실히 축복받은 유전자인 거 같아요 한 명을 가는데도 말이 안 되는데 그치 삼형제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세 명 다 보내면 지민하고 보내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테드 쿤보 형제 스토리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보다 잘 아시네요 NBA 그래서 제가 사실은 슬램 슬램이네요 슬램 덩크 슬램이란 잡지죠 저거는 이건 제 동생이에요 대표 형제 한국의 대표 형제 아 오케이 직업은 불명 알려진 바 없어요 아테드 쿤보 형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월 연락 횟수 세 번 세 번 많네요 네 왜 이렇게 많이에요 뭐 가끔 해요 도덕한데 취미 불명 특히 불명 불명 연예경영 못 쏠 추정 추정 모르는 거니까 모르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형한테 보고하고 사귀진 않을 테니까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93년생 12월 16일 제 동생 저도 제 동생 한번 정민씨 잠깐 소개시켜드렸고 스테판 커리가 연 대삼점 시대 이게 아까 한번 설명하시겠어요 스테판 커리 선수가 3점 슛을 그냥 쉽게 말해서 기가 막히게 잘 넣었습니다 음 잘 넣으니까 사실 3점 슛이라는 것은 왜 3점을 주겠어요 음 왜죠 2점에 1.5배에요 음 2점 3번 넣을 때 3점 슛 2번만 넣으면 돼요 음 그 말인 즉슨 어렵다는 거야 왜냐 삼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거야 음 코트에 좀만 덜 가도 돼 음 덜 뛰어도 되고 해도 되는데 왜 3점이나 후하게 주냐 음 그만큼 나이도가 어렵다는 건데 아무리 3점 슛을 잘 넣는 선수도 성공률이 낮은데 이 스테판 커리가 환상적인 3점 슛 성공률로 인해서 메탈을 바꿔 넣었다 좋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데 거기 조금 덧붙이자면 커리는 음 쉽게 말하면 풀업 3점이라고 합니다 풀업 슛 점퍼라고 하는데 풀업이 뭐예요 풀업 풀업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점프션 능력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커리는 중요한 건 3점을 잘 넣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3점 근데 잘 넣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웬만하면 네 한 팀의 득점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3점을 못 넣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드랩을 치다가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음 그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냐면 빨라 빨라 어 글쎄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자 이걸 봅시다 캐치 앤 샷을 보통 이제 원래 농구에서는 좀 많았어요 캐치 앤 샷 캐치 앤 샷 오픈된 상황에서 캐치 캐치 앤 샷 캐치 앤 샷 캐치 앤 샷 캐치 앤 샷 근데 지금은 캐치 앤 샷 근데 커리는 근데 내가 이거를 커리는 이렇게 패스를 하잖아요 응 보통 캐치 앤 샷이야 캐치 앤 샷 캐치 앤 샷 왜냐면 이게 제가 캐치 앤 샷 캐치 앤 샷 캐치 앤 샷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채팅창이 많은 분들이 계속 지금 아니래 캐치 앤 샷 아 그거는 저한테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저는 애초에 딱 저런 말이 있으면 옛날에는 아 봐봐 채팅 탓 저는 옛날에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근데 설득할 필요 없어 이들은 이들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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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걸 말해주세요 스테폰 커리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테폰 커리가 여러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롱레인지 3점 롱레인지 3점 그러니까 보통 3점 라인보다 더 긴 거리에서 3점을 드리블을 치면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원래 근데 그전에는 그런 플레이가 잘 나오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쏠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게 왜냐 효율이 없으니까 효율적인 성공률을 가질 수 없으니까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 플레이를 보통 선호하지도 않았고 그게 팀 전술에 포한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랄까 보통은 롤을 정할 때 볼 핸들링을 하는 볼 핸들러라고 합니다 보통 포인트 가드 이제 굳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전에는 볼을 운반하고 어떤 패턴이 진행이 되면 적재적소에 볼을 분배를 해주고 그걸 이제 그냥 포인트 가드라는 정석적인 저희가 그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선수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오프 더 볼을 받아가지고 득점 위주로 경기를 펼쳐가는 그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포인트 가드 슈팅 가드 이렇게 따로 분배를 좀 했었었는데 스테판 커리의 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 있지만 어쨌든 커리로만 얘기를 하자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옵니다 볼도 운반을 하고 득점도 가져가고 근데 커리는 플러스로 오프 더 볼이라 그래서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크린 플레이들 스크린 패턴들을 받아가지고 오픈을 본인이 공이 없는 상황에서 만드는 거예요 어 어쨌든 그게 여러 가지로 허리가 3점을 여러 가지 모양새로 긴 거리에서 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얘를 막으려면 어쨌든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수비의 수비가 좀 더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유효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스페이싱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런 플레이를 좀 더 다른 선수들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제 스코어링의 포인트가 조금 바뀌고 그렇지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선수들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의 선수들이 있지만 어 커리는 그런 3점슛의 성공률을 효율을 말도 안 되게 끌어올렸던 끌어올린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그래프가 있는데 커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 하나 말씀드리면 스크린을 한 명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수가 내 수비를 가려줘 스크린을 받고 바로 3점으로 올라가요 음 이걸 풀업 3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먼 거리에서 드립을 막 치다가 바로 올라가면 바로 데미안 릴라드나 도노밤 미첼이나 뭐 또 카이리 어빙이나 그게 이제 가능한 선수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리그의 수비 패턴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수비도 스크린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크린이라는 게 농구의 공격의 기본이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스크린의 수비 방법도 여러 가지에요 앞으로 나와서 파일스 스루로 막아주는 고오버가 있고 아래로 스크린 아래로 내려가서 좀 더 드라이브를 방어하는 고언더가 있고 고언더가 있고 아니면은 상대의 수비와 아예 바꿔버리는 스위치 수비가 생기고 스위치 수비가 생기고 그런 모든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3점의 거리도 넓어지고 3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커리가 3점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괜찮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은 말이죠 이게 3점 슛의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한 명을 나한테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롤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매칭은 안되지만 롤에서도 사이드 운영을 하는데 이게 그 역할이 어 좀 잘 큰 선수가 그 롤에서 사이드로 돌면은 얘를 막으로 한 명 가야 돼요 맞아요 더블팀을 유도하는 겁니다 한 명 가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그만큼 비어져 비면 어떻게? 네 명이 있는 본대가 싹 들어가 준다 들어가 주면서 이지선달을 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사이드로 갈래 본대로 갈래 근데 커리한테 너무 집중하면 어때요? 본대가 너버려 본대한테 집중하면 커리가 자유롭죠? 이러면서 질러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전장이 넓어지는 거야 롤로 굉장히 비유를 잘하신 것 같아요 공간을 계속 창출해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선수는 무엇이냐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만큼 공간이 빚어 들어가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는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지금 농구 NBA 리그에서는 그렇게 더블팀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수들이 꼭 우승권 팀에는 꼭 보유가 돼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더블팀을 유도할 수 있는 선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그래비트라고 하거든요 농구에서 그걸 나한테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력 커리는 굉장한 그래비트를 갖고 있는 선수니까 커리한테 보통 두 명이 붙어 근데 또 득점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여러 명이 있다 그럼 그 팀이 무성위로 높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 명을 끌어당겨도 무조건 이길 수 없다고 보는 게 롤에서도요 사이드에서 두 명을 끌어당길 때가 있어요 혼자서 못 막거든 그럼 두 명이 막잖아요 그럼 그쪽은 어때요? 4대3이죠 근데 저 사람한테 이런 답답한 상황이 실제로도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야 이 바보들아 왜 그걸 못해 근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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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이 센 걸 어떻게 해 왜냐면 그쪽에서 2인분 하는 선수가 본대에 있거든 맞아 맞아 수비를 2인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호 많이 아시네 자 보시죠 스테폰 커리가 연 대 3점 짓는데 뭐 쓸데없는 사진을 넣어놨어 민구가 크 이렇게 스테폰 커리가 연 대 3점 시대 네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쏩니까 몰고 가다가 저거는 사실 오른쪽은 버저비터성이니까 좀 예외로 쳐도 버저비터도 되게 많이 넣거든요 저 선수 말도 안 되게 넣는 샷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하프라인 뒤에서 뜯어요 이 두 개 다 지금 좀 버저비터성이 강하긴 한데 네 시간이 저렇게 다급하지 않아도 커리는 저렇게 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저렇게 보통은 농구 선수들이 에이스급 이제 칭고를 받는 선수들이 자기가 공을 쥐고 있어야 조금 플레이를 자기 스타일대로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커리는 이제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선수에요 음 이렇게 보면 그걸 이제 오프벌무브라고 하는데 스크린을 이렇게 서줘요 공은 얘가 쥐고 있고 네 네 누가 커리를 자꾸 따라다닐 거 아니야 네 내 따라다니는 놈을 내 친구가 쓱 이렇게 대주는 거야 대줘 그럼 얘는 이제 여기 걸리면 커리는 쓱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쓱 빠져나가 그렇게 해서 얘는 득점 루트를 그렇게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저렇게 넣으면 저 어떻게 막냐고 쟤를 저 어떻게 막아 못 먹는 거예요 사실 저 10점 차이인데도 어 뭐 그건 없네요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커리가 수비를 끌어들여서 이제 4대3 상황을 만들었을 때 어 지난 시즌 골든스테이트에는 그 커리만큼의 좋은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본인들의 팀 색깔과 맞게끔 또 스위치 수비라고 그러죠 아 아 수비를 바꿔주는 전혀 공백이 생기지 않게 응 전반적으로 밸런스를 좋게 했기 때문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네 오른쪽 안 들어간 거 아니냐고 그런데 들어간 거였으면 들어간 것까지도 없겠죠 이건 민국이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네 갈게요 자 이제 NBA 유사과학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 NBA 과학이 있어요 NBA 과학이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진짜 힘드네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야 항상 우리 민수분들은 어 지금 최초로 하시는 분이 힘들어하네요 어 아 아 그래요? 아니 아 저는 사실 인지 1시간 지났는데 지금 전문가도 아니니까 인지 1시간 지났는데 네 자 볼게요 지금 이 선생님은요 침착맨에 계속 질문도 받아가면서 자기 걸 끌고 가야기 때문에 지금 멀티플레이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적시적소에 아니면 적시적소가 아닌 어 아무 때나 침착맨에 질문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잘 털어내면서 스테판 커리가 돼야 되는 거야 왜냐 붙는다? 털어내면서 나는 슛을 해야 돼 계속 가는 길을 가야 돼 침착맨 잘 털어내란 말이야 근데 지금 침착맨 털어내는 거 못한다 침착맨한테 물렸네 나는 물린다? 슛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 해 본대가 야 그럼 너한테 공 안 돌려 아하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너도 그냥 들어와 이럴 수가 있어요 감독이 어? 작전타임 걸어가지고 야 너 오늘 왜 이래 감기 걸렸어? 어? 야 너 감기 걸렸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다시 가볼게요 NBA의 유사과학 갑니다 이거는 유사과학 중에 저희가 몇 개를 준비했는데 가장 가벼운 거예요 고놈 농구 잘하게 생겼네 잘하게 생겼네 보통 노련 얘기 하잖아요 그쵸 야 저 잘하게 생겼다 저 너무 똘똘하게 생겼다 똘똘하게 생겼다 야 저 뭐래도 잘하겠다 네 그리고 반상은 과학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아 예 그런 말이 있죠 그게 이제 유사과학입니다 유사과학 어떨 것 같아요? 농구 잘할 것 같냐 못할 것 같냐 어떨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농구 사실은 농구 사실 생긴 거는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수염이랑 렉에 딴 거랑 저 밴드랑 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농구를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가 자꾸 막냐면은 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멋부렸다는 거 네 못하는 선수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요 관상이 아니고 이 주변 요소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그게 막혀요 네 네 얘는요 얘는 뭐 같아요? 되게 못하게 생겼는데 잘하겠지? 결국은? 대충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관상만 보면 되게 못할 것 같아요 이 선수는 디안드레 벤브리라는 선수고 전형적인 전위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삼국지를 이제 할 때 나왔던 랜드리 샤멧 정도? 샤멧보다도 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못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한다고 생각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랑 그냥 넣어봤습니다 아 근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NBA 레벨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물론 대단한 선수겠지만 그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긴 거에 비해서 좀 못한다 근데 꾸민 거네? 잘 못하는데도 꾸민다 그러니까요 못하는데 꾸민 거예요 아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눈치를 좀 볼텐데 생긴 건 잘생긴 잘하게 생겼는데 아 난 수영까지는 길러도 된다고 보는데 여러 갈리로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잘하는 선수들의 조건은 생긴 거 타투도 있고 수염 저기에 밴드에 저 어려운 저 드레드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었던 그 선수는 되게 못해 보였는데 얘가 바로 루카 던치치 선수입니다 농신? 농신이에요 농신 덕배상이래 덕배상이고 아 데브라이너 말하는 거죠? 맞아요 루카 던치치는 운동 잘하는 상 지금 뭐 거의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근데 뭔가 이렇게 약간 푸석푸석해 보여요 몸이 돼지예요 돼지 근데 잘해 오프시즌 막 되면은 살이 막 엄청 쪄요 그리고 항상 저런 얼굴에 진짜 못하게 생겼잖아요 우쌍이네 우쌍해 근데 지금 경기 중에 찍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여요 뭔가 다부진 몸이 느껴지지가 않아 지금 전혀 안 다부진이기 때문이에요 몸이 다부진 선수가 아니면서 다부져야지 농구할 때 유리한 거 아니아니에요 다부진 선수가 아니에요 얘를 하나? 얜 느려 또 몸도 느려 느릴 것 같아 느려 내로하나? 농구 지능이 좋나? 타고난 지능은 당연히 좋고 파워가 좋아요?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어요 농구를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인 상황을 한번 내가 돌파를 해서 들어간 상황을 한번 그냥 보자고 네 농구를 이제 내가 앞에 내 수비를 제칠 때 네 속도를 이용해서 양옆으로 움직임을 주다가 돌파를 하는 선수가 있어요 순간 속도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보통 막 크로스오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이즈업 무브들을 섞다가 돌파를 하는 순간 속도를 통해 돌파하는 선수들도 있고 얘는 슬렁 슬렁 있어요 좀 앞뒤로 움직여 앞뒤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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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선수가 아 전형적으로 장사 스타일 막으려고 해도 딸려가 그냥 네 이게 그 순간적인 리듬으로 선수를 제끼는 거예요 아 갈까말까요? 속도가 아니라 그냥 우단탕탕 우단탕탕 네 진짜로 농구하는 거 보면 한 10년 뛴 선수 같아요 아 앤비에서 어쨌든 그렇게 그리고 또 패스도 너무 잘하고 패스요? 그리고 지금 포인트 가드의 포지션인데 키가 또 2m가 넘어요 포인트 가드 직원은 큰 체격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피지컬적으로 우위했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음 농구라는 게 말이죠 스포츠라는 게 말이죠 모든 일이 이 지능이 높은 플레이라는 게 패스를 잘한다는 건 그럼요 시야가 높다는 거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야가 높다는 거잖아요 시야가 높고 정보가 많아 취사선택을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지능이 높으니까 빨리 고르는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치즈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픽앤롤 상황에서 픽앤롤은 다지선다예요 내가 내가 스크린을 받고 내가 슛을 쏠 수도 있고 커리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스크린 받고 공간이 생기면 바로 풀업 점퍼를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스크린을 걸어주고 들어가는 롤맨을 보고 롤 패스를 넣어 포켓 패스나 이런 걸 안으로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 선수가 나한테 걸어주고 밖으로 빠진다 그럼 밖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내가 돌파에 들어갈 때 수비가 내 쪽으로 좀 그래비트가 쏠린다 그럼 밖으로 킥앤롤 패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픽앤롤은 정말 정말 머리가 좋아야지만 펼칠 수 있는 공격 패턴인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걸 너무 잘하는 선수고 그래서 사실 이 돈치치의 팀은 거의 돈치치의 공격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직선 뭐냐 돈치치가 그날 부진하면 팀의 승리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 저 돈치치 선수가 그 공원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 먹고 있으면 그 동네 농구하는 애들이 아저씨 한판 할래요? 내기 농구 어때요? 털어먹고 싶어서 이럴 거 같아요 나 농구 잘해 이럴 거 같아요 나 농구 잘해 아니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와요 하하하하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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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내기 할까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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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는 또 동네에서 알아주는 농구 잘하는 애들 근데 저 털려 저 털려 그렇죠 그런 느낌의 스토리가 바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인상과 몸과 어떤 이 포즈 이런 것들 실제로 돈치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꼬마 선수들 털어먹듯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매치업 헌팅이라고 그러는데 나보다 신체 조건이 작은 선수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랑 매치업이 되면 진짜 동네 농구에서 꼬마 털어먹듯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모양새도 막 이상해요 슛도 올라갈 때 근데 그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 진짜 농구 못할 것 같은데 드럽게 못하게 생겼죠 보면 볼수록 그러네 이상하게 보면 볼수록 진짜 첫인상 어떻게 생겼고 이거 보세요 어때요 잘하게 생겼는데 잘하게 생겼죠 이 선수는 캠 레디쉬라는 선수인데 제가 좋아하는데 못해요 왜냐 얜 게을러요 재능이 좋은 선수지만 게을러서 얘 보세요 얘 보세요 노력파? 노력파? 얼마나 얘 지금 얼굴을 보면 야 이거 보세요 다 부져보이는데 푸석푸석해 보이는 거 얘는 어쨌든 이 선수도 인상만 봤을 때는 참 잘생겼는데 개인적으로 분발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캠 레디쉬 선수 잘할 것 같은 경우는 이상하다 주쿠대학 출신이고 굉장히 좋은 기라 갖고 있는 선수지만 왜 이렇게 못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잘 못할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 생각 못할 것 같아 근데 돈치치보다는 잘해 보여요 확실히 눈이 매섭잖아 근데 뭔가 독한 게 안 느껴지잖아 어 독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좀 못해보여 근데 좀 못해보여 근데 이게 진짜 완전 말이 안 돼 이제 이 선수는 아이고 이제 이 선수는 니콜라 요키치라는 선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 니콜라 요키치라고 이 선수도 이제 이 선수가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인가요? 슬로베니아인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아 시즌 MVP를 받았던 선수예요 이 선수는 센터는 키가 굉장히 큰 선수예요 근데 어 보통 그런 생각하시죠? 농구하시면 농구 생각하면 패스는 다 가드들이 하고 음 어떤 전체적인 플레이 메이킹이나 볼 핸들링을 좀 가드들이 만들어 간다는 슬램덩커에서 만들어진 그런 이미지인데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어 패스 패싱 센스가 굉장히 좋고 패싱 시야가 좋은 빅맨들이 많아요 음 그러니까 플레이 어떤 디자인도 뭐 가드들이 공을 멀고 와서 이렇게 픽앤롤을 시작하거나 뭐 오프볼 상황을 만들어 준다기 보다는 얘 자체가 이미 커요 몸이 그래서 일단 안쪽으로 공을 넣어서 뭐 이제 포스트업 상황에서 그러면 이 선수도 똑같이 그래비트를 형성을 하겠죠 네 등치가 크고 득점력이 좋으니까 그 상황에서 밖으로 빼주는 패스도 좋고 어 본인이 밖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빅맨이 밖에 나와 있으면 어 이 이 선수에 속해 있는 팀 덴버넌 교체 같은 경우는 컷인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아요 어 네 컷인도 똑같은 거예요 스크린받고 안으로 침투했을 때 넣어주는 패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아까 커리 때 설명드렸듯이 스크린받고 3점 오픈 상황을 자기들이 만들어 나오면 그걸 찔러줄 수 있는 음 그런 패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네 가치가 상당합니다 이 선수는 아 근데 보세요 얼굴 직모죠 또 직모고 그리고 사실은 뭐 그렇게 농구 못해보이는 상은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근데 왜 우리가 못해보이냐고 느낌을 받냐면요 이 옆에 이게 좀 약간 점이나 도드래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음 한국 고딩이 연상 이게 점심시간에 축구 열심히 농구 열심히 하는 애들 어 그러니까 이게 이 도드래기가 입 주변에 좀 잘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면 이게 뭐 이렇게 넘기고 넘기고 손이 이렇게 좀 사실은 좀 병원균이 많긴 많은데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이렇게 나거든 그러면 또 나면 또 계속 만지작거리거든 너도 잘 못하고 근데 걔네들이 꼭 직모라니까요 머리가 또 어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고 여기가 좀 약간 푸석푸석한 느낌 있죠 날렵한 느낌이 아니야 사실 눈빛이 나게 매서운데도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잡혀가지고 되게 좀 어 잘 보신 거예요 어 요 주변에 빨개서 그래 빨개서 빨갛고 뭐 나하고 니콜라 요키치 선수는 정말 가치가 높은 선수고 이 선수도 약간 인간 승리의 기운이 좀 있는게 음 드래프트 때 이 선수가 드래프트 될 때는 화면에 광고가 나왔어요 어 2라운드 후반에 지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굉장히 굴욕이었겠죠 아무튼 그런걸 딛고 최고의 선수로 성장을 한 그런 선수입니다 약간 이런 유럽권 선수들이 어 보통의 대학농구를 경험한 미국 선수들보다는 조금 더 플레이의 방향성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런 선수들이 요새 조금 판도를 바꾸고 있다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맛이라서 익숙하지 않은 당한다 그렇죠 NBA가 당한다 좋습니다 이 선수는요 어? 이 선수는 되게 못해보이는데요? 딱 보세요 입 주변도 깔끔하고 되게 못해보이는데요? 못해요 그렇죠 본인 아니에요? 맞아요 정확히 못하고 네 정확히 못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유사각으로 들어갈건데 네 조금 느낌이 오는지 안오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공통점 이 세 선수의 공통점이 뭘까요? 가운데 유희관 님이 느낌이 눈이 유희관 님이 아 볼까요? 눈이 이쁜데요 선수가 진행 중이에요 아 아 진행 중이에요 지금 이때는 괜찮았을 때 이때는 좀 데뷔 초반에 보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준비했느냐 네 아 기량과 복원의 반비례 법칙 농구를 알아보는 유사과 농구를 알아보는 유사과 농구를 알아보는 유사과 아 그렇구나 축구도 해당된다는데요? 축구도 해당됩니다 이건 스포츠 전반적으로 좀 해당되는 건데 무슨 성공률처럼 집어넣어 그러니까 탈모 진행률에 따라서 평균 득점이 조금 이제 뭐랄까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카루소가 데뷔 초반보다 탈모가 진행될수록 지금 평균 득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하하하 알렉스 카루소라는 선수는 같은 선수죠? 짧막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선수는 이제 언드래프티라 그래가지고 드래프트가 또 되지 않은 선수예요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주세요 아무튼 언드래프티고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투웨이 계약이라 그래서 팀에서 약간 마이너리 계약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조건부 계약을 하는 건데 이 선수는 사실 득점을 되게 잘하거나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근데 농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에이스 다 득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주어진 롤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선수는 수비를 굉장히 잘하고 에너지를 팀에 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허슬러인데 탈모가 진행될수록 지금 평균 득점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 모양도 2021년이 제일 멋있네요 제일 멋있고 저 때 그리고 저 시즌 마치고 완전히 밀어버린 다음에 또 좋은 계약을 따가지고 팀도 옮겼어요 하든도 라인 점점 올라가죠 이마 이마 지금 점점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요 이마가 데뷔 초 때보다 이마가 이 선수는 탈모의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한데 진행률이 가파르진 않네 진행되니까 밑에 수여물로 나오잖아요 상대적으로 교환을 하고 있는데 살짝 떨어졌네요 진행률은 됐는데 레게 때문에 그런가 레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름을 거스르니까 빠지면 빠지는 대로 납둬야 되는데 레게 같은 걸로 괜히 어줍지 않게 저거 하려고 하니까 더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가 여기 머리가 있죠 깜빡깜빡 없어졌어요 어떻게 다음 자리 예고 깜빡깜빡 그리고 지금 오안자로 올라갔죠 깜빡깜빡 자리가 있어요 탈모 보면은 다음 차례입니다 이 지역 여기 이제 배그 해보셨죠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지역 이제 다칩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피하시면 빨리 피하세요 이거죠 깜빡깜빡 이 선수는 아예 데뷔 때부터 원형이 좀 있네요 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수는 데뷔 때부터 잘 있습니다 사실 트레이 형이라는 선수고 데뷔 때부터 데뷔 때부터 이미 20%로 시작하는구나 데뷔 때부터 올스타일 뽑혔어요 이 선수는 20%부터 시작하실게요 네 이 선수는 데뷔 때부터 이제 탈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근데 이 선수도 뭐 머리를 그 다 밀어버리면은 어울릴 상이에요 좀 얼굴이 아싸리 밀어버리면 괜찮죠 눈 코입이 커가지고 눈이 커가지고 밀면은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도 빨리 언제 밀까 그게 좀 이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본인은 지금 아직 부정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를 이렇게 계속 모아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음 그거예요 그 본인은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아 이렇게 봐서 얼핏 되면은 괜찮아 보이는 거지 괜찮아 보이는 거지 본인은 근데 주변에서 봤을 때는 대충 보여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거랑 진행상태는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약간 아직은 괜찮다고 했을 때는 주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다 깎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점점 빠지면 빠질수록 어쨌든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기량은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봐 볼게요 음 N은 N은 이제 예상 전성기 시점이에요 네 네 그리고 L은 1년 평균 모근 손실률 네 그리고 M은 뭐 탈모가 가시적으로 진행된 총 총 횟수 어 그래서 해당 선수의 전성기 진입을 어느 시점에 진입할지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음 모근 손실률이 가팔을수록 전성기 시점이 빨리 오겠네요 그렇죠 가파르게 갈수록 전성기에 진입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거의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네 그냥 모량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본래 전성기 돌입 시점은 이 선수도 원래 이제 9년 후였는데 삭발로 조기 진입한 거예요 아 이 선수를 지금 인위적인 것도 인정이 돼요? 인위적인 게 아니죠 아 제가 삭발했잖아요 인위적으로 아 그렇죠 저거는 빨리 선택해서 본인이 난 빨리 가겠다 아 부스팅 저게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는 몰라요 아 빨리 들어갈수록 빨리 퇴장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정은 못 받을 수도 있고 어 빠른 판단은 일단 부스팅이 땡기긴 땡긴 거예요 이 선수는 아 오케이 그리고 카루소는 저희 지금 포인트로만 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 득점은 사실 이 선수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비영 선수 네 수비영 선수 2차 스태프들도 굉장히 좋게 빠지고 있고 자 얘는 느니까 40년 후에 전성기 진입으로 나오네요 72세 때 근데 놀라운 게 진행률이 10%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네 이미 29.0을 찍었다 그러니까 조금만 진행이 돼도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다 진행되면은 리그가 폭화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그를 위해서 진행을 멈춰야 될 정도의 괴물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괴물이고 이미 16%대 평균 득점 36점이면 사실은 박살을 낸 거예요 네 그러다가 지금 잠깐 멈춘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시스템에 대입해 본 결과는 40년 후에 그러니까 현재 32살이라서 72살 때 전성기가 진입할 걸로 저희는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갑잔치 끝나고 12년을 더 해야 그렇죠 그때 돼서 이제는 어떤 성적을 또 보여줄지가 궁금하고 이 선수는 지금 빨라요 가 빠르죠 지금 그 말은 이게 사실 전성기가 빨리 옵니다 선생님은 전성기가 빨리 옵니다 이 사실이 지금 진행이 너무 빨리 되고 이게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니야 5년 뒤 되게 빨리 전성기 지휘한다는 게 하하하하 아 이게 이 선수도 잠깐 좀 멈춰놔도 되는데 진행률을 조금 늦추는 것도 트레이 형한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냥 5년 후 전성기 진입이며 이 선수도 조금 빨라요 지금 제임스 하드는 72살 때 전성기 진입되는 걸로 나왔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 선수 분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다 벗겨진 이후에는 어 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진행이 된 다음에 다 진행된 다음에는 궁금한데요 어 우열이 있는가 대머리가 안해도 높낮이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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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간 다음에도 그들끼리의 어떤 능력치 차이가 서로 존재하겠죠 있겠죠 공률이라던가 있겠죠 아 잘 아시죠 네 보다 빛나는 대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림이 좀 악질인데요 밝기와 성적과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 태양권처럼 저희가 모근 손실율래함 대입을 해본 것처럼 그럼 혹시 밝기도 성적과 조금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음 궁금한데요 밝기가 더 밝으면 아무래도 성적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측정 단위를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마누 지노빌리 선수고 일단 샌안토니오 스포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고 뭐 아르헨티나 출신의 뭐 사실은 노구 실력으로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레전드의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그리고 최근에 돌파형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돌파 이후에 유로스텝이라고 해서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가서 레이옵을 올려놓는 발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가서 수비를 피해서 레이옵을 넣을 수 있는 그 유로스텝을 또 제일 먼저 보여주기도 했던 그 선수인데 저희는 이제 이 선수를 밝기의 기본값으로 측정 단위로 한번 지노빌리로 지노빌리로 근데 이제 이름이 너무 단위 같아요 그렇죠 지노빌리라는 지노빌리라는게 있을 법하죠 네 그래서 한번 이 선수의 통산 평균 득점이 13.3점이라서 아 지노빌리 그러면 통산 이 선수의 통산 그 평균 득점은 13.3에 이 선수의 광량 측정에서 나온 지노빌리 지수에 대입을 해서 곱해보는 그럼 이론상 지노빌리 선수의 광량의 2배라면은 지노빌리 선수의 2배에 해당되는 활약을 할 수 있다 그렇죠 2 지노빌리가 되는거죠 음 자 타지 깁신 선수 한번 볼게요 밝기가 지금 측정했을 때 0.69 지노빌리가 나왔네요 네 저 선수는 좀 많이 밝진 않아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걸 성적이 진짜 그렇게 됐는지를 확인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13.3을 곱해보는 거예요 9.1이 나왔는데 실제 통산 점수가 9점이었어요 타지 깁신이 정확하네요 과학이 되고 있죠 성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노빌리 선수 아니 지노빌리의 0.69 지노빌리를 맞췄다니 0.69 지노빌리가 광량 측정을 해서 넣어봤더니 통산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 겁니다 카를로스 부저 선수입니다 1.21 지노빌리 네 너 봤더니 16.09점이 나왔고 실제 통산 점수랑 비슷하죠 어 여러분 지금 소름 많이 돋으시죠 어 이게 거의 0점 단위로 오차가 있네요 그럼요 지금 이 정도면 지금 너무 추워요 지금 소름 돋네요 네 그럼 그 다음은 어 조던 마이클 조던은 2.22 지노빌리가 나왔습니다 2.22 지노빌리 99% 라이트 99%에요 아 굉장히 밝아요 차아 하 딱 들여맞아요 거의 딱 들여맞아요 네 1포인트 왔다갔다 안쪽으로 네 맞춰주고 있죠 지금 별로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네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의 어떤 이런 지금 해주시는 반응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소름돋았고 어 저는 이 ppt를 전달받았을 때 rgb값은 왜 넣은거야 그냥 넣어봤나봐요 민국이가 네 민국이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끼어맞히느라 네 그러면 조단만큼은 아니지만 80% 그럼 어떻게 저희가 어떻게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주작가님의 NBA 예상 성적을 저희가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1.8 지노빌리 1.8 지노빌리가 나왔어요 음 자 많이 나왔습니다 23.94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스테판 커리의 통상 평균 득점보다 비슷하네요 네 비슷해요 같은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작가님이 지금 NBA에 저 광량을 가지고 진출을 하시면 광량을 스테판 커리의 성적이 나온다 아 농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24.3 어 어떠세요 이거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아니 지치지 않았어요 그 확실히 요즘 운동도 하시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NBA 무대에 나가서도 구기선영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42살이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한번 해서 1.8 지노빌리 1.8 지노빌리 네 1.8 지노빌리 그래서 1.8 지노빌리를 1주라고 하죠 1주 1주 아 끝났습니까? 아 끝났구나 끝이구나 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농구로 보는 유사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자료가 많았죠 제가 힘드네요 어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요? 와 이거 대단하시네 이게 어렵습니다 갈 길 가면서 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왜냐면 사실 제가 갈 길이 아니잖아요 농구가 네 근데 갈 길을 가려니까 형 선생님 농구를 하세요 좀? 아니요 잘 아세요 보기만 해요? 보기만 해요 그냥 아 민수 칭호는 택도 없을 것 같고요 보기 영민수 아까 누가 영민수라고 영민수 역수 역수라고 준수 준수 어때요? 준수 반수 짭수도 괜찮네 근데 광량이 좀 많이 부족하네요 저요? 근데 저도 이마가 되게 좁네요 잊어보니까 저 이마는 원래 좁고 왜 이렇게 이마가 좁아요? 구호님이 그렇게 와주신 거예요 아닌가 싶고 이마가 굉장히 좁고 근데 왜 의식을 못했지? 이마가 이렇게 좁은걸? 이마 좁아요 저 아 농구는 못하겠네요 잘 저요? 네 광량이 이마가 좁아가지고 근데 빛나는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유분? 어 유분이랑 좀 다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농구에 대한 열정 카더가드님의 이 느낌 네 많이 전달이 됐고 앞으로도 이제 농구 많이 사랑해주시고 근데 제가 사실은 여기 나와서 네 이제 mba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한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네요 mba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옛날엔 많았는데 요즘에도 많나 했는데 채팅창에 은근히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어 제가 그래서 아까 중간에 아 당황했어요 큰일 났네 근데 딱 잡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알 못? 혹시 알 못? 아니에요 왜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잘 아는데 나도 잘 아는데 나도 잘 아는데 통과 있어 봐라 통과 있어 봐라 이래서 간 거예요 네 그렇구나 농구라는 것은 뭐 사실 어 옛날처럼 다시 좀 전성기가 네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국내에서는 글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이번에 KBL 경기도 자주 보러 갔거든요 네 경기장 가면 재밌어요 막상 가서 보면 응 그래서 이제 NBA는 보러 가기가 힘들잖아요 미국이니까 근데 국내 농구도 마냥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게 재밌습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박진감 있고 응 옛날에 핸드볼 봤거든요 핸드볼 핸드볼이 재밌더라고요 안산 그 안산에서 봤는데 어렸을 때 안산에 팀이 있어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경기를 봤어요 재밌어요 핸드볼도 재밌어 직관은 다 재밌어? 직관은 다 재밌죠 핸드볼 재밌어 골키퍼가 진짜 힘들어 뭐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핸드볼 핸드볼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 최근에 경기장 최근에 경기장 가서 보신 스포츠가 뭐예요? 가장 최근에 핸드볼이 마지막일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은 거 보면 핸드볼이지 않을까 이스포츠는 또 보러 가신다고 이스포츠도 보러 간 적은 거의 없죠 엄청 옛날이죠 야구 야구도 대학교 때 보러 가신다고 야구 야구 대학교 때 뭐 할까요? 이제 그.. 그거.. 폴가이즈 하셔야죠 폴가이즈요? 1등 하시면 보내드릴게요 하.. 알겠습니다 1등 못하면? 1등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폴가이즈 말고 또 무슨 게임 있어요 여기? 폴가이즈 말고 롤 롤? 아 롤은.. 롤은 못 할 것 같아요 폴가이즈 한번 해볼게요 1등 하셔야 돼요? 1등? 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노노그램이 뭐예요? 근데 노노그램이라는 것은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배우고 싶어요? 간단하게 배울 수 있어요 어렵나요? 게임이? 쉬워요 쉬워요? 노노그램? 너무.. 아.. 에몬에몬 로직 시곤하시곤 이게 안 나오네? 잠깐만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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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쓰기 안되네요. 나중에 하죠. 습쓰기 안되네요. 자 폴가이즈를 하시면 제가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나시게 모테솔로 저건 뭐에요? 아 게임이 아니구나. 이 패드로 아니 이걸로 해볼게요. 폴가이즈 가더가드님의 과 폴가이즈 폴가이즈 폴가이즈는 좀 많이 잘하는데 이거 그래요? 요걸로 대해야돼요. 이걸로 이게 방향인가요? 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 아시죠? 네. 제가 그 말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임을 즐기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즐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고. 이게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래 나옵니다. 자 카더가든 선생님의 잠깐만요.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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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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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한국사람 아니야? 이게 건공감리였구나. 김연아 박지성 손흥민 죄송합니다. BTS 싸이 너무 좋아서 내가 사람이 말이야 할 말 있고 못할 말 있지 대략기였구나. 몰랐네 아 또 접속자들 모이죠 또 연예인 왔다고 또 연예인이 지금 어떤 그 뭐라 그러지 이펙트가 좀 있어요. 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죠. 지금 넷걸렸네. 같이 하고 싶어서 넷걸렸어 지금 같이 하고 싶어서 몰려들고 있어요. 아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평일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때문에 카더가든님 보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하고 계십니다. 자 뭐죠? 이게 앞으로 가는거지 점프가 40명은 모여야지 시작해요. 점프가 스페이스바구요. 그럼 마우스는 이건 방향. 방향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이 화면을 보는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 링. 링. 링 쉬워요. 자 40명 처음 본다고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은 잡는거에요. 아 이거 잡는거에요. 네. 일단 애들 가는걸 잘 봐야되요. 잘 보고 어 출발했습니다. 태극마클 달고 루우. 이게 구기선양이죠. 루우. 에서 점프에서 당고 지나갑니다. 루우. 자 다음 당고. 어우 가뿐하게 하는데? 그 감각이 있는데? 와아악!! 아아아아아... 아 한번 떨어져지만 괜찮아요 당고... 아 여기 시야가... 아 시야가 내가 왜... 어어어! 마우스... 시야를 오히려 가만히 둬야겠네 네... 너무 돌리지 않아도... 아 그러네... 시야를 가만히 둬야겠네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당고 걸렸지만 떨어졌습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해야겠죠? 아 맞아요 원래 제가 패드 유저라니까 자 앞으로 가고 여기서 점프해서 당고 지나가서 점프해서 피해서 점프해서 걸릴뻔했는데 여기서 당황하지않고 저게 당..당고에요? 저게? 탕후루가 아니고? 탕후루 자 넘어서 빠지는데 안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천재! 천재! 천재 플레이어 와 안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명 성공했는데 굉장히 여유가 야 어디가자 어 27명 성공하면 되는 스테이지입니다 1스테이지 굉장히 안정적으로 카더가든 성공 계속 빠지는데 괜찮아 괜찮아 여유있어요 여유있어요 1권너선 성공 자.. 지금 카더가든이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자 하는 유저들이 많이 결집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부담 느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어? 플레이어로서 좀 더 노력해 주시면은 구기선양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하신다면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니까 이제 나를 막네 시야를 아무래도 벽으로 막고 있죠 어 11명 성공했는데 아직 여유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구 넘어서 빠지나요? 괜찮죠 안정적으로 점프해서 들어가면서 올라가면서 뭐야 빠져있습니다 잘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빠져있어요 오케이 된거죠? 아 아니 15명만 동안 1스테이지에서 15명 남았습니다 우와 페리 저는 지금 된거 같아요 아니요 주세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금이 됐어요 청소수?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시면 다시 태극 마크를 달고 인간 외교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그런거에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느끼는 압박감 있잖아요 태극 마크가 얼마나 무게감을 주는지 올림픽 나간 선수들도 보면 태극 마크의 그 무게감을 늘린다고 하잖아요 인간 외교관이라는 얘기에요 민간 외교관 공식적으로 외교관 지정되지 않았지만 민간 외교관 저도 갑자기 태극 마크를 달게 되니까 제가 태극 마크 달 일이 언제 있겠어요 지금 달게 된거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외국에 나가야 했네요 국민 한 명 한 명이 한국을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외교관이 될 수 있다는 거에요 태극기에 너무 그게 설사 게임에서라도 말이죠 태극기가 너무 날 죽는군요 하지만 이겨내야 됩니다 박진성 선수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과일이 몇 개 있는지 세어보자 세 봐야 돼요 못 세면은 없애야 된다? 탈락이다 조지는 거에요 네 킨더가든님 옛날에 되게 힙했던 50년 50대 은퇴 아이돌 같아 킨더가든님 과일이 나 이거 안 해본 거 같은데 과일이 과일 세 보세요 과일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일이 몇 개 있을까요 올라가서 올라가는 슬라이브도 피하고 차오르거든요 피해서 과일이 몇 개 있을까요 과일이 덮여 가면서 안 보이죠 어디 답변 타이로 올라가서 이 앞에 질문이 있어요 1 1은 한 개 있었던 과일은 한 개 있었던 과일은 자 떨어지는 과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가 있죠 과일이 다섯 개가 있는데 여섯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일곱 개가 있네요 일곱 개 4 2 1 4 2 1이라고 되면은 킨더가든 선수 점프해서 올라오는 슬라이브도 피해서 무슨 과일 몇 개 있는 과일을 맞추는지 이제 나오거든요 숫자 두 개 두 개는 어떤 거 두 개 검은색 용광과 검은색 아 검은색 성공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가 남아있죠 과일 몇 개인지 하나 둘 두 개 저 뭐지 저 저 저 뭐지 잿더리가 났네요 두 개 잿더리 잿더리 하나 둘 셋 세 개 사람 이 흡연자 흡연자 없어요 금연구역이에요 잿더리 괜찮습니다 옛날에 음식점 가면은 잿더리를 항상 내줬죠 식사를 하고 나서 앉은 자리에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거예요 옛날에 줬어요 잿더리를 자 올라오고 두 개 있는 거 잿더리는 없네요 잿더리가 세 개 있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 성공하면서 가동한 선수 민간외교관 자격 계속 이어갑니다 자 안쳤습니다 자 안쳤습니다 야 이걸 탈락하냐 15명 남았습니다 이게 제가 안 게 뭐냐면은 제가 암기력이 좋네요 암기력이 좋아요 네 강점은 암기력 네네네 약점은? 순발료? 순발료 순발료 과일 대포? 아 이런거 과일의 강예네 내가 아니 이제 시작할건데 뭘 강해요 이제 시작하는데 아 근데 이게 진짜 국가대표의 이게 진짜 무게가 아니에요 과일은 양쪽에 그 기구에 매달려 풍선에 매달려있는 대포에서 나오는거군요 앞에도 6개에서 과일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과일을 피해서 결승점까지 도달하면 되겠습니다 태국마크를 나를 짓누르는 태국마크를 이겨내면서 과일들 과일들 디테일한게 과일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떨어져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면서 자빠지고 나를 짓누르는 태국마크를 이겨내야 돼요 무사히 착지한 후에 수박이 사이에 홈이 파여있기 때문에 홈에 쏙 은신했다가 들어가는 것 와 무거운 과일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는 건 태국마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대하게 된 과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에서 복숭아랑 바나나 바나나는 내려갈까 말까 갈거면 갈거때문 오케이 넘어가서 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오른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 떨어지는 거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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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가 알려드릴게 내비게이션 여기는 각도가 오른쪽 오른쪽 아 여섯 명 통과하는 스테이지에 여러 번 부딪치면서 아쉽게도 태국마크의 무게와 과일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여기서 카더가든 선수 탈락하겠습니다 아 저 캐릭터만 저것만 아니었어도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hk 못해 이제 태국마크가 태국마크 떼보세요 한번 나가시고 떼보세요 그럼 좀 많이 달라요 어떻게 3스테이지만의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떼보세요 저는 지금 중결승전에서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쵸 채팅창이 젓나 못하네 하하하하하 여기 아니 어떻게 젓나 못하네 하하하 화났어요 지금 사실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나 볼 거예요 아니면 나가실 거예요 나갈 거예요 나가기 나는 생각하기 없던데 하시고 나가기 하시고 태국마크 떼세요 오늘 근데 여기서도 못하면은 곤란합니다 태국마크 떼시고 들어가세요 저는 태국마크를 달 자격은 제가 안되는 것 같고 아쉽지만 저는 여기서 국가대표는 내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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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으로서 선수로서 그냥 조금 네 태국마크 그동안 음 사실은 압박도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 이거 어때요? 네 좋습니다 패턴 없애도 돼요 네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떡볶이 어 떡볶이 어때요? 아 좋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 파란색으로 갈게요 파란색? 네 얼굴은? 얼굴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 뭐야 이것도 태국마크라서 친구로 이것도 태국마크가 있어서 태국마크 아닌데? 태국마크 오오 좋아요 좋아요 이거 아 이렇게 하면 태국마크구나 네 아 이렇게 하면 아 예 태국마크가 싫어요? 부담스러워서 태국마크가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얘?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있네 쉬워지 이거 생길게 네 좋아요 저는 태국마크만 아니면 돼요 태국마크만 아니면은 다 괜찮을 것 같아서 오케이 어? 아니 태국마크잖아요 이거 네 네 이걸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태국마크가 조금이라도 섞여있으면 네네네네 기겁을 하는 네네네 가드와가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떨어집니다 자 떨어집니다 자 킨더가든의 세 번째 도전 징그럽다 이거 지금 또 연예인이 아 막 사람들 엄청 들어오네 또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뭐 뭐 연예인의 숙명이죠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이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냥 태국마크를 싫어하고 엑스의 팬을 좋아하는 태국마크를 싫어하고 엑스의 팬을 좋아하는 진입 아냐 이게 또 약간 부담이 조금 된다 무게가 연예인의 숙명 연예인 연예인 띵띵띵띵띵띵띵 가운데로 가나? 꼬라뱉고 걸리고 걸렸어요 어 또 걸렸어요 뭘 여기서 점프 해야해? 알아서 점프가 돼 스페이스를 눌러야 됩니다 망치 피해서 어... 안맞고 앞으로 간다면 띵띵 믹導р 껌있죠? 띵뚱ails meddle 띵 껌 있죠? 럴 띵 지나가서 슉 망치 피해서 슉 껌있죠? 껌있죠? 지나가서 슝 망치 피해서 슝 돈까스 망치 돈까스 망치 피해서 가운데로 가면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좀 더 빨라지게 한 다음에 느려져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빠른 대신에 돈까스 망치 피해서 돈까스 망치 피해서 힘으로 추진력을 삼아서 여기 빠져봐요 오른쪽 분양에 빠지면은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참고하면서 아슬아슬 였습니다 굉장히 아슬아슬 하지만 태극마크를 벗어던짐으로써 중압감을 이겨냈기 때문에 1세 이제 어우 죄송해요 팬분들을 탈락시키게 됐네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보러 오신 분들인데 죄송해요 부담이 되네요 또 다 같이 부탁드릴게요 스타와 함께하는 게임이라고 들어와 주신 건데 죄송합니다 자 다음 롤온 회전하는 링을 가로질러서 결승선에 도달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승부는 승부다 보니까 저 근데 이거 입으니까 불멸의 이순신 수군 같다 나 이거 왜 이렇게 불멸의 이순신 수군 같아? 그게 무슨 소리에요? 수군 수군 아 수군 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팬미팅 포얼가이즈에서 하는 팬미팅 아까 했던거죠 이제는 이제는 잘할 수 있다 이제는 잘할 수 있다 빠지나요? 빠져버리고 출발 중간지점 저장이 됐어 벽이 있어 같은 구간에서 막히고 있는데 벽을 지나서 점프 구멍 아니었어 점프 여기 잘 지나갔어 왼쪽으로 한번 꺾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빠지고 자 여기 넘어서 벽 지나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았는데 단골 걸려서 넘어진 다음에 앞으로 가서 점프 너무 급하게 한번 빠지고 다시 시작해가지고 끈끈이가 없지만 여기 어 거기 옆에 아 빠지고 자 넘어간 다음에 넘어간 다음에 잠깐 멈췄을 때 가고 장벽 넘어서 가는 게 나을까? 넘어서 가는 걸 선택한 킨더가든 여기서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돼요 장벽이 있어 떨어지고 자 이쪽으로 가서 아 밀어내나요? 점프해서 못.. 아 벽에 부딪히면서 너무 이르겠죠 공포심 때문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반박자 이르게 점프를 하는 바람에 장벽에 무늬쳐서 어 떨어지고 또 떨어지네? 떨어지고 어 여기서 세이브해서 점프해가지고 어 당골 지나서 점프해서 장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넘어가고 여기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세번째 네번째 부터는 빈 공간이 많아서 잘 보고 뛰어야 되는데 자 이쪽 포심 때문에 일단 뛰고 보는 게 패착인 것 같습니다 점프하고 여기서 지나가서 장벽이 넘어서 어 당구 구간에서 라운드 종료 였습니다 자 앞을 보고 점프하고 막 누르지 말라고 AI같다는 편이 있습니다 플로이더 AI같다 겁나 못하네 어 학습된 대로만 점프하고 있다 하 하 하 하 하 와 나 진짜 이거 애지간해야지 이렇게 좀 하는데 이렇게 좀 제가 봐도 제가 이게 좀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막아 드릴 수가 없네 팬 여러분들 많이 칠하네 하 근데 형님도 진짜 하 왜왜 진짜 해설 잘하시는데 응 제가 해설 안 해드리면 아무래도 좀 힘들잖아 말을 해야 되잖아 안 걸면 하도가족님이 채워야 되니까 제가 채워드리는 거야 대신 플레이에 집중하시라고 하 와 진짜 이걸 당하네 그니까 뭐 포기? 포기? 한 번 하실 수 있어요? 꼬랑지 말고 하하 아니 한 번 하실 수 아니 뭐 우승을 해야지 제가 할 때는 있는데 제가 해버리면 좀 꼬랑지 말고 꼬랑지가 뭐요? 태장? 꼬리말고 이제 태장한다고 하 할까요? 꼬랑지 말고 태장할까요? 꼬랑지가 뭐예요 꼬랑지 꼬리말고 아 꼬랑지 말고 태장하라고 할거냐고요 하라는 얘기야 이거 여기서 1등도 못하고 갈거냐 이거야 한 번만 진짜 다시 할게 한 번만 한 번만 그럼 이게 좀 약간 걸리나요 이게? 히트박스가 좀 큰가? 아 얘 좀 어 일반? 내가 조합 좀 할게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설정 안 해놨었구나 아 나 이거 설정을 안해놨 조롱 설정 아 이거를 내가 원래 몇몇 하는데 뭔 상관이야 이게 아 이거 즐겨찾기 루틴이에요 루틴 아 그렇구나 1 2 1 1 2 1 2 1 2 2 이렇게 하고 어 이게 길중한 거라 할까요? 안터페이스 1 2 1 그리고 박하니 선수처럼 한 나라에요? 1 2 1 1 2 1 1 2 1 이렇게 한번 하고 길중한 거네 형? 바코드 길중한 거네 아뇨 하나 둘 마스터 내렸다 올렸다 마스터 내렸다 올렸다 마스터 내렸다 올렸다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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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등 이렇게 하면 몇등?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몇등? 아 이게 사실 제가 완전 루틴을 다 한거라 1등 할 수 있어요? 아 1등 이거 뭐 아니 저는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아 아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 인기가수 킨더가든님 만나려고 많은 분들이 어 이게 뭐죠? 폴가이즈에 접속했습니다 아 폴가이즈 내가 띄우는구나 지금 서버 다운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자제해서 접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 서버 다운인데 이야 자 킨더가든의 위대한 도전 지금 38명 모여있고 꽉 차면 출발하겠습니다 L33 L L L L 서버가 다운되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주방 한번 따주고 주방 한번 따주고 금메달은 1위 차지하면 금메달 상위 50%는 동메달 동메달 진격의 트랙 아 사람 왜 이렇게 몰리냐 아 아 좀 자제해 주세요 아무리 킨더가든님 보고싶어도 자제해 주세요 27명 아 평가씨 내가 띄우는구나 성공이니까 지금 54명이 접속했다는 거거든요 반절만 통과합니다 반절만 띄우 빨리 달려서 지나가서 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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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걸리나요 걸리나요 걸렸는데 넘어가고 동가스망치 지나가고 가볍죠 띄웡 점프 띄웡 빠르게 쇼웡 동가스망치 쇼웡 어 빠르다 좋다 어 저 가운데로 뒤로 뒤로 어 왼쪽으로 어 오른쪽으로 어 왼쪽으로 점프하나요 어 빨리 가고 오른쪽으로 동가스망치 지나가고 아 이쪽으로 동가스망치 역가스 역가스에요 거기는 아 여러분 길막같은거 하지마세요 길막하지마세요 어 네 길막같은거 아 네 재미없어요 그릇댄 팬심 곤란납니다 네 조금이라도 같이 붙어있고 싶으신거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 지금 게임부터 게임입니다 네 피켜주세요 인기가스 킨더가슨입니다 네 길막할바슨입니다 네 길막할바슨입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막은 조금 네 다른 분들도 같이하는 게임이니까 네 가까스로 네 안정적으로 1라운드 통과 네 아 다같이 게임하는거니까 여러분들 접속하신 분들도 너무 막 길막이나 이런거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문의는 DM으로 부탁드릴게요 네네 죄송해요 음 자 다음 채팅창 매너 부탁드리구요 예 점프클럽입니다 점프 잘해야되요 점프클럽 아래에서 한번 위에서 한번 오는데 그걸 이제 아 요거 아 요거 알아 알아 속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지점이 있고 벌어지는 지점이 있고 만나는 지점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점프타이밍을 맞춰가지고 해주시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게 키가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해 보이는데요 분리해 보이는데 이게 맞나 맞나 싶은데 지금 점프를 해주는 판단 자 이제 서서히 벌어질거란 말이죠 벌어질거를 각오하고 앞으로 먼저 가주고 차이를 벌려주고 앞으로 가고 점점 차이가 벌어질거란 말이죠 가서 미리 가서 점프를 해주고 점프를 해주고 이제 서서히 뒤쪽이 따라와주면서 붙나요 다시 붙나요 붙는 지점이 있어서 아예 뒤로 가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벌리면서 쓰러지면서 인기가수 킨더가드님 탈락 미신거잖아요 지금 밀지 말아주세요 제가 가니까 제가 가니까 몰려서 인기가수 킨더가드님입니다 저는 요런거는 요런거는 조금 서운해요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미신거잖아요 두분이 세분이 요거는 제가 정당하게 이렇게 하시면 게임을 못해요 네 부탁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인기가수 킨더가드입니다 요거 많이 서운하네 서운하네 내가 봐도 서운하네 마음은 저는 이해하니까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네 경기 내용은 좋았는데 포기? 꼬라지? 플레이 요약좀 볼게요 한개 없는데 뭘 봐 한개 없는데 뭘 봐 제가 딱 넘으려고 피하려고 했는데 두 분인가 세 분이 오셔가지고 그쵸 팬이에요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그 그쵸 곤란하죠 네 지금 사실은 평상시라면 상관없었는데 지금 또 촬영중인데 촬영중인데 어떻게 보면 1회 연장선이잖아요 그쵸 좀 아쉽네 욕은 DM으로 부탁드릴게요 카드카드카드 주인스타 DM으로 아 이렇게 되네 전나 못하네 라는 채팅이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세팅 바꿔드려요? 아이 뭐 편한테라 이거 왜 자꾸 들어오는거야 아 이게 제가 설정을 해놓은거라서 다시 원래대로 바꿔드릴게요 아 원래대로 상의를 벗어 하겄다 상의를 벗어 하겄다 저게 너무 별로다 길쭉이가 폴가이 거인가이 코스튬은 기본이 제일 이뻐 어 이거 팔뚝 펑크밴드 근데 이게 폴가이즈가 보니까 조금 적어네 이게 접속 접속 아 태극마크지 왜요? 아 이게 제가 아 알았다 왜요? 아니 뭔지는 말씀 못드려요 왜요? 왠지 알거같아 알았어요? 네 아 뭐야 태극마크 아니네 아 이거 잘못 눌렀다 자 또요? 어 포기? 1등할 때까지 아니에요? 하아 아 그러면 세팅을 나 다시 아 나 이거 아 아까 풀었구나 아 이러면 아예 감도가 다른데 마우스랑 키보드 감도가 하지만 그러면 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격 내면 아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서 감도가 아 아 또 사람 몰리네 아 인기가세 숙명이죠 아 이러면 또 순간적으로 접속량 많아져서 또 렉 걸리고 또 렉 걸릴 수 있어요 렉 걸릴 수 있어요 아 곤란한데 또 우리 회사에서 이런거 접속량 관리 안 해주나? 음 회사 차원에서 좀 가수 신경 안 쓰네 또 어 소속사가 어디죠? 두루두루 아티스트 컴퍼니라고 두루두루? 두루미? 두루두루두루미? 아 접속량을 관리를 안 해주네 두루두루두루 와와 그런거 한가? 두루두루루두루 두루두루 두루두루 저 여기 닫았어요 어차피 두루두루 우 두루루 우 두루루 외울게요 저희 같이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같이세요 같이 즐겨봐라 같이세요 이거 하나 둘 셋 넷 바나나하고 있고 바나나 하나 둘 두개 있고 바나나 두개 있고 그리고 용과 하나 둘 하나 둘 두개있나요? 세개있나요? 용과 두개있나요? 세개있나요? 제가 방금 뒤에 쯤에 하나 용과가 보였던거 같은데 두개있나 세개있나요? 이거는 어차피 눈치싸움이라 지금 두개 두개이면 말이 안되거든요 세개 세개 용과 맞는거 같아요 세개 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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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락되신 분들 조심 들어가시구요 밀지 말아주세요 밀지 말아주세요 몰리지 마세요 두루미안 같이 하는 게임이니까 두루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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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고 두루미안 두개 서양배 세개고 용과 지금 몇개죠? 과일의 왕 용과 하나 둘 두개있나요? 세개인가요? 네개인가요? 여기서 빠지나요? 여기서 빠져요? 안 빠져요 올라가서 결정해야 되는 시간 다가왔습니다 두개 있는 과일 두개 있는 과일 자 그리고 두개 아 아 아 아 아 그걸 내가 헷갈렸네 아 하기 싫어요? 아니아니 하긴 싫은거 같은데 아 여기 듀오링고도 있는데? 아 그거 헷갈렸다 듀오링고 하고 귀여워요 어.. 아아.. 아아 그거 어떻게.. 한번 다시인가? 포기? 포기하실래요? 스읍..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스케줄이.. 죄송해요 아 내가 바로 일정 있어서 하.. 하루에 일정 3개는 기본이죠? 아니 오늘 또.. 더 바쁜 날이라.. 다섯 개? 바로 가야되요 던단이로 움직이고 있어서 사실 지금 오늘도 요건 DM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시간 좀 많이 정체되서 좀 봐야될 것 같아요 정체가 되나? 무슨 올림픽대로에요? 어쨌든 뭐 저는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게 돼서 기분 좋았고 네 이게 또 제가 접속을 끊어야 콜가이즈 세상이 더 접속률이 원활해져요 인터넷.. 아무래도 인터넷으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 세상이라서 네 아무래도 해야 되는 게 있죠 네 생각과는 다르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되요? 지금 4시니까 3시간 16분 지났는데 오래 있었네 좀 그.. 피곤하세요? 아니요 아 근데 나 저거 폴가이즈.. 나 잘했는데 그럼 더 하세요 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 일정 네 일정이 지금 아 일정이셔서 일정만 아니었으면 아쉽네 그쵸? 또 여기 또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또 제가 필요한 곳이 많으니까요 네 그 폴가이즈만 하는 날을 한번 제가 마련할게요 네 폴가이즈 진짜로 1등 켜놔 제 세팅이 있어요 세팅이 그럼 제가 직접 가서 아 저희집에서요? 네 아 나쁘지 않죠 제 세팅이 캠 가지고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통 몇.. 몇 틈만에 하나요? 1트? 뭐 저는 뭐 하고 싶을 때? 원래 되게 탈락을 오늘 처음 해봤어요 탈락이란걸 네 그럼 뭐 1등은 몇 번 하는게 아니고 1등은 그냥 상수네? 네 거의 상수로 두고 아 탈락이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상수에서 하나? 관광창? 비슷해요 근처에요 그 근처에서 와 탈락하면 저렇게 중간에 나가고 하는구나 해본적이 없어서 경험하고 맞습니다 그 슈퍼스타의 삶이란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인기가수 킨더가드님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고 어 물러가도록 하죠 오늘 재밌었고요 그리고 모든 민수분들께 존경이 제 존경을 담아서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그래도 이 공간에 한번 와봐서 영광입니다 바빠서 가봐야되는거 말고는 원래 좀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저 이렇게 어쨌든 오늘 저 때문에 많은 분들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저 때문에 인터넷 방송 이렇게 보시는 분들께는 조금 인터넷 방송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대부분 저 때문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그렇죠 많은 분들께 더 많이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가다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진 측정한건가요? 네? 아니에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이게 또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걸 누르면은 뭐예요? 오늘 후원자 아 그 제공 자막이 올라가요 오오 와 짱이다 지금 우리의 마이크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응 응 응 아주 좋아 47개월 구독도 감사합니다 약간 멍 하신 것 같은데요 저요? 네 신기해서 이거 알아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예 20개월 20개월 구독자 그럼 이것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 기능으로 있습니다 아 짱다 1년구도 상냉면은 문제라? 칙냉면 왜 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치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지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합선이었어요 합선 응 이런 단팍 단팍 빠ером senses 여러분도 이렇게 소원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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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은 이번에 처음 하신 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